이렇게 세운 것도 좋아하죠 아 저 항상 켰고 이거를 옆으로 놓죠 세팅할까요? 아 여기 또 스티커까지 참 좋네요 신나서 또 붙였죠 새거 또 붙여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질이 좋아요 좋더라구요? 신경 좀 썼더라구요? 자체 기술력으로 특허요? 나사에서? 특허는 아니고 우주에서 그런거에요? 자체에서 만든 종인지 아주 좋은겁니다 나사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여러 명이 와야되기 때문에 공사를 정하려고 지금 8명이 오실거 같아요 갑복이님은 몸이 너무 안좋아서 걔 요새 풋살 하다가 오늘도 유튜브 개인기 많이 했거든요 걔는 개인기 좀 그만 치라 기본기가 안되는데 개인기를 치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오늘 오늘도 나 없다고 또 셔쳤겠구만 내가 또 억박질을 했어야 했는데 준비하셨기 때문에 네 아니 저희가 보니까 다 티에를 입고 있어서 공교롭게 안 입고 오시는 분은 설마 없겠죠? 설마 저희가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센스가 있다면 안내를 안해도 안 입고 올거야 아니 제가 다 보내드렸거든요 어떻게 뭐 카피 오어티? 카피 오어티? 저는 카피 카피? 네 카피로 가겠습니다 뭐 보시는 분도 설마 안 입고 보시는 분도 없죠? 다 입고 보시는거죠? 네 설마 안 입고 보시겠어? 집에서 보시는데 스티커라도 뭐 붙이고 보시겠지 이마에 친절하게 카페? 카페? 카페 스페셜티 아lek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라떼? 아메리카노? 라떼? 아메리카노에 라떼? 아메리카노에는 라떼?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캐러멜 워어? 워어 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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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쌍? 어 모쌍 모쌍이 뭐야? gracias 모쌍이 뭐야? 아 모쌍이 물이야? 어 브리티쉬 잉글리시로 모쌍 영국식? 영국인데 왜 워터 이러지 않아? 브리티쉬 모쌍 스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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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렛 음.. 무새 똥똥 국밥 어? 국밥! 국밥! 아 국밥이지 국밥이지 국밥 자 일단 오늘 오실분들 체크를 좀 해야됩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 옥냥이님이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기 쉽게 해줘야되요 좀 비켜줘요 왜요? 칠판 보게 되니까 칠판을 아 왜 오자마자 뭐라그래요? 아 약간 그 저 어제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칠판을 일단 북에 계신 분 아니 회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가운데 계시고 둘러싸서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거 좀 아래로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도움 도와주세요 아니 뭐 이런거 원래 신발 꺾는데 유전게도 중요하게 하는거에요 여기까지 아 자 자 아까이 남았어 여기 올려서 화이트보드는 참 그 이럴때만 쓰나요? 그쵸 베드라지 엠티 뭐 이런 관련된거만 전용 이게 아닌데 맞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올려놓지 않나요? 아 올려놓을거면 이렇게 뒤로 이게 맞지 않나요? 너무 뒤로 오면 좀 제껴질 수 있으니까 한거 없어요? 전용적으로 안 하면서 말로 하는 전용적으로 에헤이 에헤이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에헤이 여기다 꽂으면 되지 이게 꺼꼴라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아 맞지 맞지 이거지 그래 아니 머리는 뭐 장식품이야? 내가 너무나 머리 크거든 그니까 아 머리 크고 머리 크고 머리 좋다고 그랬거든 이게 좋겠네 네 안 하면서 옆에서 궁시 형대는 사람 전용적으로 자 오늘 오시는 분이 참가자 명단 그 철년들이 정의원 정의원부터 정의원부터인가요? 정의원 누구에요? 나무익히 봐야되는데 정의원들은 아 외워요? 아 외워요? 아 저 못 외워요 아니 굳이 정의원들은 정의원인걸 알 필요가 없어 사실 그걸 준의원들이 체크해야지 준의원들이 체크해야지 우리가 그걸 알아 우린 당연히 정의원인데 오케이 오케이 단군 오케이 오케이 왔고 오케이 옥냥이 아 옥냥이는 뭐 어쩔 수 없고 네 어쩔 수 없다 해도 한번 좀 뭐라 해줘야되요 불참 왜냐면 우리가 안 왔을 때 옥냥이님이라면 한마디 했을거에요 옥냥이가 너무 안 모여 불참 아니 오늘은 어쩔 수 없는데 평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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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집에만 있고 그치 십박이 형은 요즘 야구에 몇 시에 오는지 여러분들 좀 수소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생명 아 하나 생명이래 하나가 언제 끝나죠 야구가 아까 보니까 7회 끝나서 졌을거에요 이미 어차피 질텐데 뭐 자꾸 근데 하나가 좀 잘하긴 해요 어? 끝났어 이 형 끝났어? 아니 하고 있어 아 그래? 몇 회야? 9회 말 1대1 아 연장 가겠다 10회초 10회초 10회? 연장이네 연장 갔어? 어 연장 연장 그럼 연장 끝나고 연장 들고 오시나? 쏘리 웃어줘야되는데 예 미안합니다 정혜연의 품격을 좀 떨어뜨렸어요 방금 어 또 누구 있었죠? 아 다섯명 아니고 지금 아니 다섯명 쓰고 지금 기원 못하는거에요? 너무하네 통천도 있고 오는중 통닭천사 동천 갑보기 몇명 썼어요? 지금 7명 그 다음에 풍형 그 다음에 그 호민이 형 야 구독권 선물 몇개야? 아유 아 고맙습니다 아유 야 세어봐 수영 잘하는 돌고래님이 야 돌고래 수영 잘하지 그 50개를 50개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개 감사합니다 예 아 일어서서 인사해 아 일어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두 분이 더 있어요 자식이 좀 친해 오늘 네 아니다 한 분 호민이 형 호민이 형 호민 불참 네 불참 호민이 형 근데 호민이 형 아까 카톡 보니까 킹능성이 보였어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아 호민이 형도 이거 티 가져가셨나요? 아 아까 입구 하셨어요 티 뭐 흡족해 하셨나요? 어떻나요? 평가는? 뭐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요? 티가 좋아요 다시 보기 꼭 봐야겠네요 아 하하하하 의중씨 하하하하 의중씨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하하하 그러지 마라 아니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내가 해보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 아니 그러지 마라 아니 괜찮아요 진짜로 아니 혹여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죠 아니 괜찮아요 어리석었어 어리석었어 괜찮아요 안 먹으면 되지 앞으로 보면 안 괜찮아질 수도 있을 수 있어 아니 진짜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뭐 뭐 좀 배고프시나요? 아 뭐 국밥 어딨어요 국밥 어딨어요? 국밥 중댐에 아니 아까 내가 그 연락하는 동안에 혼자 밥 먹 그냥 먹고 오겠다고 하니까 의중씨 같이 먹자고 넌 먹었잖아 아 그거 간식이라고 아니 그 의중씨 혼자 먹으면 쓸쓸할까봐 내가 해준걸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니 뭐라도 되겠죠 니가 종수씨는 그 그만 먹으세요 제가 이제 경고 드리겠습니다 니가 뭔데 준혜원이 지금 배돌아지 모임에서는 정의원 준혜원 걱정합니다 선 넘지 마세요 경고입니다 어 누가 끼워달라고 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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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달라고 몰라 박정민수 님이 아 아 우리 아 우리 아 그러네 아 우리 정민이 어 제가 또 호영호제 하기로 했거든요 어? 아 만비트 누가 형이에요 아 제가 형이죠 당연히 몇 살이신데요? 정민씨가 저보다 훨씬 탈구이실거야 탈구인가 네 정민님이 굉장히 그 훌륭한 그 배우신데 그 근데 이제 또 여기 배돌아지에서는 엄중한 자리 아닙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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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여러분들의 또 만장일치의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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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면 그때 네 아무리 대배우라도 네 아 그쵸 그쵸 본의 아니게 심사대에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쵸 엄중한 곳이에요 여기 오면 다 밑바닥부터 시작 우리 다 걸렙밟을 시작했어요 시작해야 돼요 신성한 곳이에요 그리고 오면은 알겠지만 소고기 회식 한번씩 써야 됩니다 어 맞아요 그쵸 배돌아지 국룰이에요 한으로 네 한으로다가 투뿔 그리고 그 하나 더 만들까봐요 계급을 아 수크라 아 뭐 수드라 같은 거 아 수크라에요? 수드라에요 수크라 아니에요? 몰라 나도 샤크라 아니에요 수드라를 하나 만들까봐 내가 지금 좀 계획 중이거든요 제가 안건을 내 준혜연이니까 제가 결정을 못하는데 안건을 좀 내볼게요 아 지금 준혜연이시죠 참 수드라는 수드라는 나머지 회원들에게 선생님이라고 해야 된다 약간 연습생 개념이네요 그쵸 그쵸 연습생 개념 준혜연에 도전하고 싶은 약간 좀 그런 느낌 연습생 개념으로 가자 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정혜연, 준혜연 요거로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정혜연, 준혜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뭐가 좀 적당한 단어가 뭐 없을까 밑에 사실 뭐 주변인은 너무 좀 주변인은 너무 동떨어지는 느낌이야 소속감은 없어 주변인은 뭐 아래 것들이나 아니 아니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배우님한테 아 1000비트를 주셨구나 아니 아니 배우님이 얘기한게 아니라 들어오고 싶으시면 그땐 또 이제 또 배우신 분이세요 아 아 요건 좋았다 요건 좋았다 배우신 분 괜찮았다 배우신 분이야 국밥 드실거죠? 네 국밥 한 그릇 드실거에요? 일단 오다 들게요 어디다 오잖아 어느 국밥이죠? 제가 낮에 간편식 광고방송을 했는데 어? 간편식 왔어요? 국밥으로? 진짜 잘 빠졌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경제업체에 계시지 않나요? 전 짬뽕이구요 짬뽕이요 아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음식점 옆에 그러면 음식점 못 들어가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뭐 옆에 중국집 있다고 국밥집도 없는건 안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또 쫄면도 이제 쫄면수시 쫄면수시 쫄면수시요 쫄면수시 나아요 그건 아직 나올지 몰라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정 예정 받아보기로 했다 또 많이 쫄아 겁이 많아요 아 무서워요 어제 어떤 게임하다가 에디스핀치의 뭐 건 또 무슨 모험이야 그렇게 애들이 몸을 많이 다녀 무서워 무서워 토악질 나고 어지러웠고 막 어? 겨울에 왔어 진짜 빨리 왔다 어 왜 이렇게 울거면서 왜 튕겼어 형님 오케이 오케이 겨울에 왔어요 야 센스있게 또 청춘문제티 입고 오셨어 아 역시 달라 아 역시 많이 서운할 뻔했네 아 이거 안 입으면 서운할 뻔해 서운할 뻔했네 아 이거 입어야지 근데 또 이거 또 흰색 입고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까만색으로 통일했는데 그러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니 문 앞에 있으니까 아 아 정의원은 너무 센스적 아까 오늘 논의해보죠 정의원이 어 방송을 다시 언제 켰어? 뒤로 좀 살짝 갈까요? 기어링이 너가 앞에 있으니까 뒤로 살짝 물죠 야 오늘 왜 안나왔어? 저 일 있었어요 아 그래? 갔다 가라고요? 카피오티? 뭐라는 거야? 카피오티?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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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요 먹을게요 라떼 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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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미친놈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뭐 아 이것도 이렇게 해놨는데 지난번에 형님은 이제 중간에 조퇴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 오늘도 뭐 10시 넘어야 시작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왔어요 에티오피아 오어 너무 오래 기다려서 에티오피아 야 그냥 아무나 줘 이거 뭘 저게야 형이 뭐하고 오겠어요? 어? 순댓국 올게 숯살하고 자다가 전화 와 오다 늦겠습니다 이대로 먹으면 돼요? 아니 넣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 조리를 제가 해야 되지 않나요? 뭐 먹나요? 아 좀 죄송스러워가지고 아 그냥 앉아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갔다오겠습니다 우리 정혁이야 뭘 먹어요? 아니 뭐 정혁이요 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 정혁이니까 밥 먹었어요 그냥 어? 너 여기서 먹던가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원입니다 시키세요 시키세요 스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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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머릿고기 돼요 머릿고기 오케이 오케이 머릿고기 5만원 오케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스냅크? 오케이 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먹겠습니다 저녁을 안 먹고 와가지고 이게 왜 신났냐면 왜 신났어? 이게 사람이 모이면 즐거워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 쉽지 않아요? 온라인으로는 종종 보지만 실제로 이렇게 모이기가 아 우리는 사실 풋살 때문에 자주 보는데 맨날 보죠 맨날 보죠 아니 그리고 나는 얘는 풋살 데리고 나가려고 온 거예요 우리 컨텐츠 없으면 예약해서 가자 용산에 아니 풋살을 안 그래도 말씀을 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몸이 축날 때까지 하는 모임이 이걸 가상키나 합니까? 근데 그만큼 재밌어요 밸런스 생각하니까 아니 용산 24시간 하니까 하다가 나가서 야방해 아 좋다 직박이 형 중계하라고 하고 아니 뭐 갑복이가 핏살려가지고 몸이 축나서 못 오겠대요 아니 저도 요새 풋살하다가 발목이 아파가지고 요새 한 한달 넘게 고생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동네 조기축구에도 가입했습니다 얘는 안 할 때 얘는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 이 형은 하프 마라톤도 있대 저희 그 오늘 10km 10km 가입해서 가입이 되고 다 거기서 정해안 됐어? 거기 좀 임원들도 계세요 어 가서 테스트 봤는데 어 괜찮다 어 괜찮다 나쁘지 않다 지금 세 분만 오시면 출발입니다 여기가 미사일 하남 근처인가? 여기가? 어 나 여기서 뛰었잖아 지난주에 아 여기서? 여기서 10km 뛰었어 마라톤 나가셨어요 10km 뛰고 돌잔치 사회보고 왔어요 돌잔치 사회야 풋살이 더 힘들다니까 풋살이 더 힘들어 근처오면 연락 한번 주세요 아니 몰랐어요 나 여기 거기 가고 있는지 꼭 와봤었잖아요 여기 아 근데 잘 기를 치려고 내가 잘 쓰려고 왔는데도 다시 물어봤어 어딘지 기열이 형이 또 프로지 그쵸 프로죠 기열이 형이 풋살 중에 유일하게 한 번도 안 빠진 한 번 빠졌어요 아 근데 그때도 들렸다 그날도 들렸다 갔어요 아 아무것도 안하고 한 바퀴 돌봤죠 기열이 형님이 저 풋살 캠에이스 제가 생각한 게 목요일날 일을 안 잡잖아요 실력도 제일 좋아 실력이 제일 좋으세요 진짜로 잘하세요 지금 이번 주 오늘 안 나왔잖아요 오늘도 기열이 형님 팀이 제일 많이 1등 했어요 아 그래요 이 형이 3주 연속 이 형 팀은 다 1등 했어요 편은 잘 뽑네 맞아요 운이 좋네 팀은 좋아 재밌어요 여러분들 운동하세요 운동이 진짜 긍정적으로 바쁘고 혈색도 좋아지고 형 아까 전화할 때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바쁘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혈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일어나야 되는데 어차피 알람이 계속 늘리게 하고 있었거든요 알람 5분마다 늘리게 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짜증났구나 아니 그 저는 부정적이어서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건데 부정적인 건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걸 원한다면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좀 맞맞잖아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단숨에 부정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당구님이 소리 한 번 지르면 갓보기 쥐잡듯이에요 좋아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장난으로 화내요 좋아해 장난으로 화내는 게 어딨어 좋아해 막 나도 진심으로 화내는 게 아니야 텐션 아니 여기 풋스타일 팀에서도 둘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텐션 올리는 거야 근데 두 명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막 그냥 장난으로 그러는 거지 장난으로 잔소리 막 하는데 갓보기한테만 하는 것도 아니야 다 해 몇 명 있어요 나한테는 나한테도 다 해요 다 해 근데 이걸 보고 잘못 따라해서 어떤 분은 싸해줘 진짜로 해서 진짜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또 약간 싸는 상황도 나오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약간 당구 씨가 하면 재밌거든요 아 그걸 이렇게 하지 아 이건 뭐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약간 어 나도 해도 되겠다 해서 몇 명이 하다가 본인의가 그 마술왕님 아니냐고 하는데 마술왕님도 그러고 몇 명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 뭐야 이렇게 하니까 옛날 생각은 안 해요 옛날에 밥 먹었을 때 두 개 붙여가지고 아 맞아 이 구도가 치트키네 이 구도였어 이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네 나 옛날에 세 명 이상이 좀 힘들다고 생각해가지고 괜찮아 이거 괜찮아 요게 되네요 여기 느낌이 있어 저 뒤에 여기 여기 직박이 형님 앉히면 너 이거 보고 있을 수 있어 우리 되게 그 창고에서 하는 거 같아요 아 좋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아늑하고 좋아 근데 원래 세 명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한 번 한 번 자주 만나잖아요 알겠죠 한 달에 한 번 마술왕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여기 거기서 얘기했어요 뭐 아냐 뭐 갑자기 왜 다 마술왕 마술왕이지 몰라 마술왕님이 요즘에 그 마작도 하십니다 마작 진짜 잘하시던데 원래 마작을 하셨 원래 오픈 마작을 하시던 분이래 원래 하시던 분이래 맞아요 맞아요 원래 하셨대 원래 제가 방송 가끔 가서 구경하고 합니다 잘하세요? 제가 마작을 몰라가지고 잘하세요 나 금탁 찍었어 근데 금탁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작 해보셨어요? 아 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그냥 한 번 하고 안 해서 나도 몇 번 약간 흥미가 없더라고 금탁은 그냥 롤브론즈 같은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에요 아 그래요 정수야 그냥 판수만 밀어넣으면 되는 거에요 정수야 전장으로 치면 이해하기 쉽게 전장으로 치면은 5천점이라고 잘했다 한마디 하면 되지 그냥 하면 올라가는 거 잘했다 어 잘했다 판수로 또 나 근데 금탁 찍기 힘들었어 얘네 금방 찍었어 아 나는 그거 방송 못 봤는데 셋이서 여기서 뭘 해가지고 번지점프를 했잖아 아 예 하고 싶었어요? 되게 하고 싶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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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래갔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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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구경 가고 싶었는데 구경 가면 하라고 할까봐 구경도 못 가겠는 거죠 저보고 그때 진짜로 한번 해보실래 그랬는데 진정성을 위해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러면은 저도 이겨도 그냥 한우어처럼 될까봐 전 이겨가지고 1등 했거든요 1등 해서 하면은 뭐 그게 게임이 재미가 없지 실제로 구경하고 싶으셨어요? 너무 하고 싶으셨어요? 아니 말도 안 되지 그걸 아니 여기서 뭘 방송하다가 뭐 내기할래 자존심을 해 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좋아서 한 거죠 재밌어서 하고 싶어 재밌다고 그렇게까지 뭐 1등 하고 여기 뭐 꼴찌가 누구였죠? 꼴찌가 꼴찌가 저였어요 밥까지 샀죠 그래서 아니 또 놀라셔도 됐는데 맞아 나 진짜 구경하고 싶었는데 가면 또 시킬까봐 진짜 내가 가려고 권했었어 저는 그거 진짜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이게 프로 개그맨분들은 이렇게 막 심하잖아요 좀 그쵸 장난이 여기는 아마추어들은 그러진 않아요 번지점프들은 막 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그래도 아니 개그맨 처벌받아 개그맨들도 그러진 않죠 여기 모여가지고 뭐 약간 뭐 내기할까 하다가 진 사람 번지점프 이걸 내기를 안 하지 아니 개그맨님 더 심하지 아니 누가 그렇게 맞아 개그맨님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선배님 누구요? 아닙니다 아니 막 웃겨야되는 상황이면 그냥 온몸 불사리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니요? 10명 모이면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듣는 사람이 있고 다 그래요 음 그렇구나 네 막 웃기려고 막 막 하는 분위기가 딱 깔리면 아무래도 좀 직업이 저는 그런 강박이 없어가지고 웃겨야되겠다 그런 강박이 없어서 우리 같은 경우 막 다 기대하고 있는데 하면 김세계 이렇게 하면은 그냥 김세계 하잖아 맞아 맞아 우리 김세계 우리 그냥 김세계 김세계 하는게 더 재밌잖아 그래 오히려 열각해 우리 그래서 좀 약간 좀 초짜들 아니요 여기가 더 저기죠 여기가 더 프로지 어떻게 어떻게 재미없는 개그맨 김기열 형님이 그런지 근데 형 재미없는 개그맨이 아니야 근데 형이 개그맨을 대표해서 인기없는 개그맨이 그러니까 다 재미없는 개그맨이라고 인기없는 개그맨 4가지 알면서 그런거야 아니야 아니야 맨날 그래 맨날 그래 아 뭘 치사해 헷갈려서 재밌는 개그맨이지 재밌죠 재미가 없으니까 인기가 없다고요? 아니 배네 배네 병원아 저거 배네 저거 잘라 난 못참아 저거 잘라 아니 저거 잘라 아 심하네 아니 자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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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잘라 바로 아니야 아니야 뭐라고 했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인기가 없대 재미가 없어서 인기 없다고 야 어떻게 재미가 없으니까 인기 없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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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그만해 참아 한번만 참아 한번만 참아 그래도 하긴 해야 하잖아요 아니 하지 마 아니 나 진짜 기효리 형이 이렇게까지 얘기해 한번만 참아 한번만 참아 아니 무슨 재미없다 이런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없애 전혀 강박도 아니 재미라는게 또 그게 있어 개인차가 있어 맞아 맞아 누구는 뭐에 재밌고 누구는 뭐에 재밌는거지 아 그쵸 보편적인게 아니야 난 기효리 형 정말 재밌어 난 노래가 진짜 재밌어 기효리 형이 진짜 재밌어 지금 장난 아니에요 난 프로라고 맨날 느껴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짜 왜냐하면 제가 밴하기 싫어도 이게 손님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또 페를끼치면은 제가 앉아 아니 나 그리고 여기서 밴다 가면 나 내 방가서도 밴할거야 나 동 그 뭐야 일침동침동 밴 아니 이게 이렇게 크게 할 얘기가 아니야 그냥 해놓은거야 채팅을 아니 수수씨는 나대지 마세요 아니 왜 본인이 왜 갑자기 자기 방송까지 밴느라 정수야 가만히 좀 있어라 그만큼 기억력을 아끼는단 얘기지 아니 아니 니가 자는거 깨워서 불러놓고 나댄다가 뭐해요 정수야 차라리 먹어 오진말든가 야 너 회의 안했는데 오진말든가 각각 한거 아니야 하고 온거야 회의? 아 했어요 했어요 아 그래요? 난 이 회의를 말하는데 아 9시에 전화회의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연락을 못 받았어요 아 나 뭔지 알아 진심 나대지마 진심 나대지마 진심 나대지마 아니 누가 진심 나대지마라고 보셨어 진심 나대지마 같이 봤어 같이 봤어 나랑 같이 봤어 나랑 같이 봤어 너도 봤어 진심 나대지마라 아 나 못참아 그걸 딱 봤는데 나도 봤는데 너도 봤어 진심 저기있다 저기있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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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야 봐줘 봐줘 나도 한 번만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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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봐줘 아니 경고 자꾸 올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만 한 번만 랩톱 상처됩니다 상처됩니다 나 못참아 이게 방금까지 너무 진심이었잖아요 아 너무 진심이었어 약간 이런 좀 약간 이런걸 어때요? 상처받는 말 한마디씩 듣고 참기 아 그거 너무 부정적인거 같아요 진짜 장난아니에요 장난아니에요 네 아니 그 긍정적으로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다 상처 안고 가는거잖아요 그러다 보는 사람 재밌는데요 악플이기 근데 그거는 침착맨팀 채팅만 보검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재밌는거는 다 모이고 하죠 알짜매기는 알짜매기는 다 있을 때 아직 시간은 많아요 그럼요 세 분이 오셔야 되는데 연락을 아니 연락을 재촉하는거 같으니까 몇시에 오는지는 알아야돼 보고 계실거야 몇시에 오는지 안보고 계실수도 있지 아냐 보고있어 어떻게봐 직박이형은 오고있는건가요? 직박이형은 지금 연장전 갔어요 아 연장전 갔어요? 하나 연장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야구를 몰라 하나는 왜 연장 원래 자주하나요? 연장 잘안해요 저 지금 드물어요 드물어 연장하기 하나 홀지야 또? 아냐 아 무슨 그래 여중아 아냐 몰라 야구를 몰라서 또는 왜 붙여? 그러니까 9위는 안갔어 어? 4위인가 7위인가 또 지겠는데? 하나 작년에 몇등인데 작년에는 10위 10위요? 10팀 아니에요? 10팀 꼴찌였네 어? 진짜야? 나 몰라 야구를 몰라 아예 몰라 근데 하나가 못한다는 그 밈이 있잖아요 약간 음 없어요? 실력이에요 그니까 못한다는 실력이 있으니까 아 지금은 9등이에요 어 10등이 뭐가 있대 NC요 아 NC가 10등이야? 그래서 감독 경질됐구나 공동구동 감독 경질되지 않았어? 아니 아니 근데 아닌가? 키움이 경질됐나? 어디가 감독 바뀌지 않았어요? 그 맞죠? 근데 당군님 나는 왜 굿즈 할 때 이거 케이스 안 보내줘 핸드폰 케이스 휴대폰 얘기했죠 저한테 네 근데 그 휴대폰이 없어요 아마 안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제꺼에요? 야 이거 뭐야? 와 이거 최애 쩨풍 아니야? 우와 와 야 이거 뭐야? 드시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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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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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쳤다 국물봐 수전도 주시나 아 그 손으로 먹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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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몰라서 여쭤봤어요 대형한테 안 대지마 너 다 대지마 밥 나오면 같이 드릴라 아 밥 밥에 밥이 있어야지 아 어 이거 뭐 밥도 주고 아 여기 좋아요 오프람이 있죠 형 하나 드실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달아놓을게요 네 종순씨 뭐 이거 보고 또 땡기면 해도 돼요 있어요 땡겨요? 저도 주문했는데 아 주문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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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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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더요? 전 아까 먹었으니까 헬스 했어요 헬스? 헬스 안 했어요? 어깨가 넓어 보겠네 근데 헬스 해가지고 아니 그 태현씨 제가 태현씨 또 티를 안 보내드렸더라고요 아 저런 태현씨 거를 사무실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하죠 태현씨가 좋아하네요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깨가 그렇게 넓지? 저렇게? 근데 아까 쉬는 시간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거절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달라고 했어요 운동 뭐 다른 거 같은데 지어내지마 좀 자고 있었잖아 자고 있었잖아 자고 있는 거 못 들었어 내가 물어본 거 감 들었어 코 골면서 자고 있었으면서 또 얘기하길래 이렇게 산만하세요 아니 어깨가 넓어서 네 부러워요? 살찌면 근데 태현씨 어깨 넓어요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깨 넓다 어깨 또 얘기했잖아요 그 좀 들어요 네 배고파요 아 그러면 내가 먹으라고 했잖아요 예민해요? 뭐 들어요? 아니 근데 나는 다 낯초먹었는데 또 먹으면 돼지 같잖아 알겠어 그럼 내가 아니 뭐 어쩌라는 거 내가 만원 내드릴게요 드실래요? 아냐아냐 아 먹어 후회하지 빨리 먹어 아니 하지마 하지마 그럼 다시는 말 꺼내지마 다시는 말 꺼내지마 다시는 말 꺼내지마 좀 이따가? 이따가 아니 먹으려면 지금 해야지 안고파요? 아 안고파 나는 젓가락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젓가락은 같이 얘기해 솔직히 말하면요 젓가락은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순댓국 딱 1인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먹으면 못 먹어요 떠본 거예요? 열어보세요 아 하나 남았다고? 아 근데 이 순댓국이 뭐예요? 제가 오늘 낮에 광고가 됐던 거야? 광고한 간편식 광고 냉정하게 제가 평가해도 됩니까? 한번? 어 진짜 해도 돼요 어땠어요 본인은? 저는 맛있었어요 근데 이거 얼마예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 그래? 가격을 알아야지 괜찮네 어 괜찮아요 되게 많이 들어있다 괜찮네 괜찮네 그때 밥은 따로죠? 밥은 따로 오 괜찮네 보쌈을 먹었었는데 보쌈도 양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얼마인지는 몰라 가격을 알아야 되는데 으음 으음 그니까 요즘에 내가 생각한 거는 편의점에 이런 안주류가 많잖아요 그거보다는 쿨이 좋아요 그래서 어 아 미리 안 사놨을 경우는 편의점을 이용하겠지만 사날 경우는 이러면 간편식 먹을 거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반찬이 김치가 없어도 되나요? 아 그럼 뭐 얼큰을 먹는데 아 그럼 볼 수 있죠 맛있어 보인다 달아요 진품먹고 얼마쯤 하는데 아 달아요 달아 얼마쯤 할 거 같아요 두 두 두 두 두하드띨띵 냉동인가요? 냉장 냉다 냉장이야 냉장이라고? 무조건 냉동이지 고기가 좀 신하게 들어 제가 이런 거 집에서 많이 시켜 먹거든요 냉동고를 샀어요. 거기에 다 때려박아 놔요. 그래서 보는데 이거 한 이 정도면은 차돌짬뽕도 샀어요? 차돌짬뽕은 안 샀어요. 왜 안 샀어요? 저는 짬뽕에 고기가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해물파에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물론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차서 고기 빼서 먹으면 되는구나. 아 조직의 동생이 그거 하나 냈는데 아니 아니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동아리 동생이 동아리? 동아리? 가격 맞히세요. 괜찮아 전 괜찮아요. 이거 한 내가 보기에는 7,8천원? 7,8천원? 더 비싸 더 비싸. 아니 더 비싸다고? 더 비싸. 답이 없는데? 아니 차돌 들어간 차돌짬뽕이 9,000원인데? 네. 이거 8,900원 정도. 8,500원에서 8,900원. 아니야. 대기업 제품이죠. 아니 면이 없잖아. 쿠킷인데 제가 검색을 이거 실시간에 파니까 저는... 저는 한... 9,000원 정도 봅니다. 9,000원? 아 9,000원 말도 안 돼요. 9,000원 안 돼요? 아니 차돌 들어간 차돌짬뽕이 9,000원이잖아. 6,200원이라는데? 아 6,200원이래? 맞아요? 아 그... 그 9,000원을 좀 샀나? 아 그래요? 거 봐. 누가 9,000원 내고 먹냐고? 뭐 누군가 먹게. 그래 그 식당에서 파는 게 8,000원... 우리 동네 많아. 7,000원 8,000원인데. 아니 순댓국이 아니라 이게 다 들어있어. 순댓국이 아니라 이게 다 들어있어. 할인해서 6,200원. 아 할인해서? 태도랑 다른 게... 6,900원인데 6,200원이지. 아 6,900원구나. 7,900원구나. 7,900원. 1인분이고... 보니까 밥이나 이런 거 없고... 국물에... 그렇죠 밥이 없잖아. 밥 따로 오고 면도 없고. 요거 아까 내가 먹었던 마늘보쌈이 있었는데 진짜 많았거든요. 괜찮네 이거. 진짜 이거 괜찮다. 괜찮아? 15,000원. 15,000원. 근데 그건 좀 많긴 했어. 마늘보쌈? 50,900원. 음 괜찮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가 적다고 합니다. 꼴치네 이제 단독꼴치네. 2대1로 그냥 끝났나 봐요? 이거 진짜 괜찮다. 2대1. 이거 네가 광고 받은 거라고? 네. 괜찮네. 괜찮죠. 아 나 땀난다. 아 내가 원래 얼큰한 거 보면 땀나거든요. 물을 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직방이 형 또 화내는 거 아니야 가서? 왜 보면 뭐 근데 이거도 화내. 아 그럼? 그럼 왜 봐? 화내고 싶어서. 이거도 화내고 싶어서. 합리적으로 화내고 싶어서. 아... 아니 근데 좀 대단한 거예요 저는. 아 그 매직방 님이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저 하나 빙그네 때부터 오랜 팬이잖아요 우리. 근데 보다 보면은 좀 지고 그러면 사실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응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에이 뭐야 그러면서. 중간에 꺼버리든지 아니면 에이씨.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걸 참고. 지금 2, 3년 동안 계속 방송을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대단하신 거 같아. 야구를 좋아하는 걸까요? 하나를 좋아하는 걸까요? 뭘까요? 둘 다 아닐까요? 야구를 좋아하고 하나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방송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 그래. 아 도내가 많이 들어와서 한다는 거. 어 많이 들어오죠. 하나가 지면 질수록. 아니 지면 도내도. 도내지다 많이 받으시죠. 옛날에 그. 그런 물.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저의 질문. 정말 그 좀 무례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 혹시 하나가 질 때. 사실 내심 좀 약간. 좋아하지 않을까? 나쁘지도 않으면서 좀. 오히려 화제가 되니까. 원래 질 때 그 팬들. 연승을. 연패할 때. 나도 맨유가 지고 있으면. 가끔 방송 키면 맨유 지고 있을 때 들어와. 그래서. 막 그렇게 화가 안 나는데. 막 화나는 리액션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억지 화를 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방송키고 했을 텐데. 절대 그런 일은 없네. 그런 일은 없는데. 이기길 바란다. 그런 일은 없는데. 재작년인가요? 18연패 했을 때는. 약간 한 번 더 하면 신기록을 또 세우잖아. 어. 하는 건 있는데. 어. 까지는 있는데. 아. 막 그래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약간 좀. 플러스 알파가 약간은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하나가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18연패는 대단하다. 쉽지 않아. 그게. 삼미. 타이. 라고 내가 들었는데. 삼미랑. 삼미 슈퍼스타즈. 인천. 삼미 슈퍼스타즈는 아니지. 감사용. 감사용.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가 영화로 봤을 때 삼미라는 팀이. 진짜. 너무 최악체라는 이미지가 있고. 맞아요. 실제로도 막. 그게 있었는데. 그런 이제. 동료. 동. 동등한 그. 기록이라는 게. 하나 잘했는데. 빙글이. 보니까 여기는 야구 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심창맨도 야구 잘 알고. 전 옛날. 마구마구 야구. 마구마구 때. 아. 게임으로 배우는 게 많아요 사실. 구구하나. 데이비스. 그쵸. 로마이어. 로마이어. 송진호 정민철 구대성. 저도 축구 시작이. 게임이여죠. 이종. 슈퍼우 형. 흑셈부르크. 흑셈부 다 흑셈부르크래. 와 땀 많이 난다. 99년도에 하필. 얼큰한거 보고. 고3이여가지고. 흘립니다. 아. 저는 약간 시기가 운이 없어요. 이거 올려놓죠. 99년도에 고3. 99년도에 고3인데 하나가 우승했어. 월드컵 대 69데? 월드컵 2002년 6월. 저 직업 한번 보라고 그러세요. 뭐였죠? 2002년 6월에 직업이 이등병이었습니다. 아. 아. 내가 딱 승부살때네. 이등병 식당. 딱 승부살때지. 식당조. 우리 막. 2001월드컵. 광화문에서 막 와 볼 때. 군대로 그렇게 늦게 가셨어요? 아니. IMF때문에. 그때 군대를 막 신청했는데 1년 기다렸다가 갔어요. 그때 다. 다 군대가려고 해가지고. 왜냐면 가시고 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갔어요. 근데 그때 딱 밀렸어요. 2002년까지. 다 밀렸어요. 그때. 그 시절에. 내가 그 다음에 갔지. 2003? 2003? 2003학. 나 03군번. 그래서 저는 그 월드컵도. 경기 이렇게 띄엄띄엄 보고. 좀 늦게 보고. 멀리서 보고. 아. 그래야죠. 그 우리나라 처음에 그 저기. 황성 선수가. 본란데 본란데. 셧골 넣었을 때. 맨 뒤에서 보다가. 고참이 발 밟어서 엄지발 더 빠지고. 아. 저랑 바꿨으면 좋았을텐데. 왜요? 인생을. 저 축구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아. 이찬이 월드컵 할 때 안 바꿨거든요. 아. 이런 상황이 가끔 있더라고. 있어 있어 있어. 아. 나랑 인생 바꾸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재미있었는데 너무 재미있었는데. 아. 나 이등병이여도 상관 없었는데. 아깝다.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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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년. 몇 월번이세요? 1월이요. 어. 0.1년 1월. 0.1년 1월이면은. 아. 한참 차이 난다. 차이 나지. 저거 좀 늦게 가는거야. 22살. 1월에 간거라서. 나도 22살에 갔어. 좀 늦게 갔지. 아니. 그때 밀려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통. 21살이나 22살때 가지 않나요? 21살 정도에 가죠. 보통 1년 갈리고. 휴학하고 가지. 그러면 안정환. 반지. 키스. 못 보셨어? 아니 그거 봤어요. 그때는 봤어요. 멀찍이서 봤어요. 군대도 보여줘요. 보여줘요. 그럼 그게 군대야? 아 죄송합니다. 선 남았네요. 오늘 많이 남네요. 군대에요. 군대입니다. 아니 근데. 좀. 그. 못 보게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왜냐면. 왜냐면. 언제 쳐들어질지 모르니까. 요새는 군대에서 게임도 해요. 폰게임도 하고 그래요. 언제 쳐들어질지 모르니까. 아 죄송합니다. 하다가 이제 저봅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야. 그게 만약에 브라질 월드컵 이랬으면 아침에 와야 되잖아. 전 처음 기억나는게. 국민학교 때. 94년도 미국 월드컵을. 나도 그때부터 기억나. 보여줬어. 어 선생님. 응 보여줬어. 학교에서. 아 그때 좋았지. 로베트 바조. 로베트 바조. 우리나라 딱. 저기 저기 볼리비아, 스페인 이런 데는 한조였는데. 스페인 2대1. 볼리비아 0대0. 0대0. 독일 1대2. 이거 누구야? 세리머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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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석주. 하석주도 있었어. 하석주. 은발의 달인. 하고 백테클 하셨죠. 응. 나는 게임으로 봤어요. 게임. 게임하면 다 이거. 이거 베베토. 그거는 98. 의람 세레모니. 그치 98. 2000에 또. 오노신지 또 세레모니 있었죠. 2000승에서 딱. 오노는 요즘 뭐에요? 뭐하고 이렇게. 소프트트랙. 지도자 하지 않을까요? 여기 김치를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너무 좋아. 나는 얼큰한 거 먹으면 땀 흘리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 매운 거 잘지요? 네 매운 거 좋아하지. 아 난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아니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어. 매운. 매운. 맵고 얼큰한 거. 근데 매운 거를 못 먹는데 매운 걸 자꾸 먹으면서. 아 이걸 왜 먹지 하면서 또 먹고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러고 딱 땀 흘리잖아. 에어컨 바람 싹. 오오. 아이스크림 싹. 오오. 이거 청국이야. 그게 청국?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오오. 쌀알 아이스크림. 오늘 좋네. 자랐네.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네. 드실래요? 네. 하나 드릴까요? 어. 쌀알 아이스크림인데. 뭐 여기 많네요? 흑미밥 아이스크림 있고. 백미밥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흑미는 좀 과하게 달아요. 맛이 달라요 저기요. 뭘로? 저는 안 먹어요. 안 먹어. 저는 흰쌀밥 좋아해요. 아. 저는 안 구나. 뭐 이게 다 광고에요? 응. 이게 다 광고라고? 그런 거 봐. 광고 난 떼주라 이거. 아휴.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이거. 혹시 남니? 나중에 가져가게. 하나 있다가. 아 좋네. 네가 먹는데 왜 내가 땀이 나냐. 아 너무 맛있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난. 야 근데 쌀이 요즘에. 오늘 너무 잘한 애들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요? 너무 젊고 잘해. 뭐 새로운 애들 나오는지 좀 잘해. 내가 부른 애들 그냥? 백미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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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이네. 햇반 드세요 햇반. 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 내가 광고. 내가 광고 봤어. 너 하는 거. 아 나 이렇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쌀어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으음. 경화씨. 맛있습니다. 이거 순댓국에도 한번 말아보세요. 라이저크림을. 아 한번 말아보세요. 기분 나쁘게 씹히는데? 기분 나쁘게 씹히는데? 그게 밥알이에요. 쌀. 아 이게 밥알이에요? 쌀로 만든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게 그런 아이스크림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와 근데. 씹히는 맛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와. 근데 좋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너무 맛있다 이거. 아니 안 좋아요. 아니 근데. 다시 한번. 봐봐요. 형은. 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럼 나 쌀밥. 나 4공개씩 먹어요? 근데 형은. 세상에서 쌀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 나 쌀밥. 4공개 다 2공개씩 먹는다니까? 그 드셔보세요. 아 근데. 별로? 식감이 좀 아닌가? 그러면은. 어디 가서 쌀 좋아한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는 밥을 진짜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밥 좋아한다고 하지 마세요. 아. 이 정도로는 밥 좋아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아이스크림은 맛있어요. 그냥 개인 기호가 있어서. 맛이 없을 수 있는데. 아니 맛있어요. 밥을 좋아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아. 왜? 하아. 밥을 좋아하는데 밥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싫어할 수는 없지. 어. 어. 아 근데. 밥을 좋아하는데 밥에 그렇다고 우유를 말아먹진 않잖아. 근데. 그런 지적이야. 그니까. 조금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좋아한다고. 아 밥을 좋아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 하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보여. 사우나를 하고 오세요. 사우나를. 어. 여기서 하지 마시고. 아아. 아. 붓살 갔다 온 날은 얼굴이 타요. 다. 빨개져. 아아. 그니까. 근데 원래 선크림 바르면은 흘러내려서 울게 되거든. 맞아 맞아. 눈따라 눈따라. 그래도 안 바르잖아. 안 따가운 거 발라. 요즘 거는 안 따갑나봐. 그 스포츠 선스틱? 뭐 그런 거 있어. 바르기 쉽게 되는 거. 그런 거 하면 돼. 혹시 그 다음 앨범 소식은 있나요? 저요? 네. 주로 배고? 없어요. 없어요? 유정씨도 있지 않았어? 한담 한담? 하려고 해서 마음은 먹고 있는데.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손해 나는 짓을 해야 되나. 아 손해가 나요? 손해가 나요? 손해가 나요? 낼 때마다 손해가 나죠. 고급 취미. 고급 취미라고 생각하고 내시는 거였어? 아니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내는 거였어? 아 투자의 생각으로 취미라기보다는? 하나 걸려서 저작권 싹. 하나만 걸려라. 나도 후세에 한번. 너르봄. 너르봄. 너르봄 붙어놔. 그 차트임만 해도 너무 좋다. 아니 이게 차트임만 해도 요즘에는 다 스트리밍 막 그냥 아저씨들 그냥 탑백 스크리밍 하잖아. 그 안에 잘 안 내려가. 한참 머물러. 웬만하면. 맞아요. 노래 좋으면. 아니 돈 그런 것보다 약간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 희열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모르셔겠지만 NC 다이노스 응원가를 만들었어요. 오오. NC 창단 하던 애 다이노스 다이겨스라고 만들었어요. 작곡가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사비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저작권 없이 다 넘겨줬거든요 그냥? 돈 안 받고? 응. 근데 끝나고 나서 이긴날 막 응원하는 거보면 나 하라페인데도 너무 좋더라고. 오오. 내가 만든 노래가 나와서 사람들이 막 오오오아 하는겁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걸 아직도 쓴대. 열링이 만든 거야. 기어 형이? 하나를 만들어 주지. 하나를 의뢰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앞으로도 의뢰가 들어오면 계속할 유향이 있으시겠네? 아 그럼요. 음... 맛있기까지 근데 앨범은 아직 생각은 없으시고 네 그거 돈... 많이 들어요? 많이 들지는 않는데 군것질 안 줘요 약간 이게 간의 수공업처럼 해요 앨범을 나도 녹음도 하고 뭐도 하고 그 저작권 협회가서 등록도 하고 맞아 나도 그렇게 했어 그... 그 뭐라고 해야되지? 방송 심의도 다... 심의도 받으러 가야돼요 나 심의는 안맞았어 그 심의 대응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심의 안받으면 어떻게 들어? 라디오 같은 거 못 틀어요 방송국이나 이런 데 라디오 같은 거 못 틀어요 아 등급을 못 먹여서? 네 그런데 못 틀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못 틀어 청춘부제 제가 만약에 신청곡 하고 싶어도 못해요 방송에서는 못해요 음... 그럼 지금이라도 좀... 등급을... 맛있겠는데 이거? 맛이 달라요 타로예요 타로 타로가 뭐야? 근데 형 다 드셨는데요? 볶은지 아니야? 타로가 무슨 고구마 같은 거에서 다 먹었어 음... 어 이거 맛있네 그럼? 이거 맛있네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두 개 다 먹어봤잖아요 음... 오래 먹으면 이게 다 맛있어 보니까 이게 약간 자극적인 음... 이게 약간 순정의 맛 어 계속 먹다보면 여기에 끌려 이상하게 이게 약간 튜닝의 맛이야 어 치킨으로 따라서 양념치킨 같은 느낌? 음... 한 번 먹어볼래? 한 번 먹어봅시다 구야주 양념 어 이거 맛있는데 이거? 그럼 혹시... 아까 이거 순댓국 먹으라고 할 때 안 먹어서 삐졌어요? 안 삐졌는데요? 왜 계속 안 먹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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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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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가 요새 좀 잘 삐지는 거 같아 아니 못 삐져요 약간 잘 삐지는 거 같지 옛날에 안 삐졌는데 뭐냐면... 참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먹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새 살도 많이 찌고 하다 보니까 건강 문제를 참고 있는 거지 이게... 제가 왜 삐집니까?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지 아니 없진 않죠 제가 아니... 아니 왜 삐져요 그럼 야 내가 먹는 걸로 삐지면 벌써 차들 짬뽕 이상한 200번 삐졌지 아... 춤도 좀 삐진 거 같은데? 안 삐졌다니까 아니 갑자기 축구하다가도 게임 얘기나면 혼자 삐지고 하더라고 너 어떻게 삐져 너 아니 오늘... 오늘 그 얘기 나눴던 그 뭐... 그 방송 중에 뭐 화냈다는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네 그 얘기를 오늘 방송 중에 했었거든요 아 너무 웃기더라고요 딱 그 부분만 먹었다고 딱 그 부분만 봤어요 딱 그 부분만 아 게임하다가 게임하다가 왜? 어? 건드니까 건드니까 건드려서 건드려서 아니 이해가 돼요 건드려서 그 형 이것만 봤대 그래서 아니 딱 철수하고 있길래 전장 안에서 봤거든 근데 점수 몇 점인가 보려고 근데 보고 있는데 화냈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다가 갑자기 또 식었다가 아 불같이 화를 냈어? 불같이 화를 냈다가 다시 했다가 그러는데 아... 92% 졌다니까 아 근데 2% 졌는데 98%가 이기는데 배치 때문에 줬대 아니 근데 2%도 0%는 아니잖아 제가 항상 얘기가 또 화내자 약간 진단을 2%에 졌는데 배치 때문에 줬다고 그러잖아 아니 0.4%에도 지는데 뭐 그래가지고 그게 그 판에 많이 있었어요 2%에 화나는 게 아니고 그거 때문에 줬다고 2%에 한 번 쥐면 2%지 2%를 두 번 쥐면 0.04%에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그게 배치 때문에 줬다 그러니까 화가 쌓이고 쌓이다가 한 번 이 새끼! 한 거지 근데 거기서 그래서 잘못 팔았어 내가 일요일 팔았는데 아타샤를 팔아가지고 아... 근데 본인의 실수도 같이 들어간다 연세적으로 네 화가 나니까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잘못된 플레이로 이어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 자신이 또 그렇지 너무 화가 나고 또 그걸 또 지적하는 싫고 그래서 나도 싫고 쟤도 싫고 해서 아... 나는 보통적이었습니다 이런 느낌 근데 오늘 또 방송하러 왔는데 채팅창에서 진짜 나내지 마라 채팅을 또 하필 봤고 배고파 죽겠는데 혼자 당근이 앞에서 맛있게 이거 먹고 있고 아니야 나 아까 타코 먹었어 캐사도 먹었어 말투가 삐진 말투인데 참아야 되고 근데 또 아이스크림도 맛있어 보이고 자 안 삐졌어 삐지는 건 기어리 형이 잘 삐지 아... 얘가 나를 진짜 이렇게 몰아놨다니까 아니... 갑자기... 이 형은 진짜 심해 이 형은 진짜 맨날 스타투 지고 나면 삐져가지고 말 한마디도 없어져 그래서 직관자로 맨날 싸워 달래주느라고 삐지는 건 모르겠는데 오디오가 너무 많아져 이건 팩트죠 삐질 건 안 삐질 건 아니 오디오 없어져요 삐질 건 안 삐질 건 일단 오디오가 되게 많아지는 건 아시죠 아니 잘못 얘기하니까 바로 잡으려고 인지하시죠 아니 저는 진짜 스타투도 얘랑 1대1 한 거 졌는데 졌잖아 마우스를 새로 사가지고 하루도 안 맞았어요 하하하하하 형 마우스는 어떻게 보면 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마우스는 마우스가 고장 나서 새로 샀단 말인데 마우스가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마우스 탓을 할 줄 몰랐네 나 깜짝 놀랐다 차라리 모니터가 나갔다 그랬더니 그게 한번만 하면 괜찮은데 15절을 하죠 15절 막 안 말리면 20.5 25절 막 원래 잘하는데 실수를 줬으면 내가 말도 안 해 못해 나한테 맨날 졌어 근데 자꾸 억울할 쪽으로 하니까 하하하하 아 얘 진짜 개못하거든 나 다이아였어 아니 갓보기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놀리기라도 이 형은 진짜 못해 진짜 아니 그렇게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예 못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야? 스타투? 스타1도 못해 이건 잘하는데 아니 근데 못하면 그냥 안 하는 방법이니까 이 형은 게임을 좋아하는 형이야 많이 하고 아니 얘는 진짜 스타투 진짜 못해요 개봉이 형 배구 잘해 아 근데 배구도 배구도 우리 치킨 못 먹여주던데 아 그래? 야 기름통 들고 기름을 밖에다 넣는 애한테 무슨 형 형이 근데 이겨질 수 있다메 나 못한다고 이겨질 수 있는데 그 정도인 줄 몰랐나 봐 야 철사 기름 넣으려고 기름통을 갖고 와서 밖에서 기름통을 넣고 있어 게임을 안 해봤는데 보통 기름 넣을 때 기름통을 갖고 왔어요 그럼 차 밖에서 주유구에 넣잖아 부었지 근데 그거 갖다 비웃잖아 진짜 참다 밖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1등을 하는거야 아니 기름을 넣는데 대알묻이라서 아니 그니까 상식적으로 자동차에 기름 넣으면 어디서 넣어요? 차 안에서 넣어요? 바퀴도 넣잖아요 바퀴도 넣었어요 근데 그 게임에서는 안에서 넣을 수 있는거야 네 아니 그러면 다른 게임을 안 해보셨어요? 게임 많이 해보셨잖아요 다 게임할 때 다 차 타면 안에서 넣죠 기름 넣는 게임이 많이 없어요 아니 많이 있는데 그니까 그거를 심사하게 잘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종수야 그 이 게임은 안에서도 아니 그렇게 했어 거기까지는 웃겼어 괜찮았는데 그게 뭐라 그랬냐면 침착맨님 아니 단군님이랑 기열님이랑 같이 했는데 제가 못 한다고 그러니까 너도 그걸 같이 했냐? 같이 했어 치킨을 먹여주길대 무조건 이겨준대 자신 있대 맨날 한대 그리고 랭커레이 형 그래서 난 믿었지 한 판도 못 이겼어 이때 근데 근데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게 기열이 형이 약간 판수로 있어 근데 약간 그 게임 양이 어마어마하셔 근데 양에 양에 많이 하는 거지 내가 보니 양이 거의 최고 형은 스타트도 엄청 했죠 되게 많이 했어 근데 면만판 할 줄 알았어 면만판은 아니고 진짜 많이 했고 배그는 뭐 셀 수도 없어 프로게임보다 많이 했어 프로게임보다 많이 했어 프로게임보다 많이 했어 프로게임보다 많이 했어 혹시 이거 아니야?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강한 놈이 맞아 맞아 질려서 그만둘 때까지 계속 해가지고 다 내려오고 보통은 그런데 이 형은 많이 하는데 살아남기도 힘들어 어떻게 랭커가 랭커는 초창기에 했었고 100등 안에 넣은 거 옛날에 초창기에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사양도 좋아지고 방송을 하다보면 이 FPS 게임이라는 게 방송렉이라는 게 방송렉이라는 게 있어 아 맞아 웃어 왜 방송렉이 있어 아 있었어 있었어 아니 이거 민망 아니 웃지마려고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아니 아니 그런 렉이 아니라 진짜 여기 초기 기가 막히는데 안 맞더라고 사람들이 나만 죽더라고 아니 그 그 FPS는 민감해요 아니 그냥 렉 좀 고쳐야돼 고쳐야돼 잘못했네 배그 아니 나 형이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아니까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OBS랑 저거 두 개 쓰잖아요 네 딴 거 뭐죠? X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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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거워가지고 X스플레이 무거워서 무거워서 저는 OBS로 바꿨는데 OBS로 했으면 좀 괜찮았을텐데 그걸 모르고 이제 바꿨지 어? 그럼 지금 하면 1등씩일 수 있어요? 지금 하면 저도 못해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어? 우리 옆에서 뻔방하고 저는 못해요 형도 요즘에 배드만 여길 안해요 그럼 뭘 잘해요? 스타 잘해요 스타? 전장이랑 말투가 좀 약간 아니아니아니 그럼 뭘 잘해요 정수씨 아 네 죄송합니다 정구입니다 좀 예민하신거 같은데 지금 뭘 잘해요 아니 아니 형이 요새 배그를 못하니까 잘하는게 있을거잖아 그리고 풋살 잘해요 풋살 아 풋살 잘하시지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어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쵸? 그럼 뭘 잘해요 하면 화를 한번 냈어야 되는데 아니 맨날 이렇게 얘기해 스타 지 옛날에 스타투 처음에 5년전에 이긴거 그거 그거 가지고 계속 개못하잖아요 나한테 졌잖아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 5년전 6년전 얘기를 하고 나 결혼식 사이버 줘야돼 형은 개못해가지고 최근에도 최근에도 내가 이겼는데 최근에도 이겼어 마우스 아니 그거는 그 다음에 팀플을 해가지고 이겼잖아 팀플 직박이 형이 잘했어가지고 직박이 형이 안했어 그 형 아무 생산밖에 안했다고 내가 다했다고 근데 거기 중계에서도 크랭크랑크 김정민이 내 직박이 다했다고 내가 다했어 내가 내가 다했다고 기현이 형 근데 이런거 저런거 다 빼면 형은 승률 100%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너 왜 이렇게 무서워 안돼 연곤아 나 하나로 충분해 아니 지금 우리 나이가 넉살이에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아니 게임을 지가 못하면 나보고 못한단 말이지 진짜 남자들 캠부심이 어마어마하다 내가 이겼는데 왜 못해야돼? 아 맞아 형이 잘하는데 내가 운이 좋았다 저는 이제 스타투를 안 보시는 분들도 좀 같이 하고 보게 하려고 최신 메타를 좀 재밌는 메타를 해가지고 집 앞에다 그거 지었잖아 내가 로보틱스 지어가지고 군뱅이 나는 그거 아니냐 하면 그거 한거에요 이게 뭐라고 나 그랬어 그래가지고 진거야 내가 뮤탄 안 뽑았으면 형이 이겼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형 그 이렇게 그 소위 말하지 징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 다 알게 됐어 아니 징징이 아니고 팩트에 이런 느낌이야 계속 오디오가 계속 나와 내가 그걸 못 막았으면 징 이유고 뭐 이긴 이유고 내가 그걸 못 막았으면 형이 이겼어 선컷 안 받고 했으면 내가 뭐해서 뭐해서 졌고 얘는 뭐 뭐해서 이겼고 너는 못해 그래서 지는거야 그때 다시하면 뭐 다 걸고 해도 나 이길 수 있어 알겠습니다 도망가 이거 한번 하죠 누가 잘하는지 한번 하세요 두비 어 이겼었어요 그때? 안 이겼죠 동수야 져야 끝나 한 번 해줘 야 눈치가 없어 야 그 전에 대회를 또 내가 이겼고 그때 2대1로 한 번 진 거잖아 그 전에도 다 이겼어 너 맞아요 형이 잘했어요 아니 그 얘 나랑 1대1로 준다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네 너 영원히 하고 싶어? 아니요 아니요 한번 줘 드셨으면 치우겠습니다 아 제가 같이 치우려고 기다리고 아니 저 이거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아니 타이밍을 제가 못 봐가지고 맛있는데요? 이거 맛있어요 기열이 형이 진짜 되게 말르셨는데 되게 잘 드세요 아 제가 올해 먹는 거 진짜 잘 먹어요 1월 1일 날 96kg인데 지금 14kg 뺐어요 96kg 형이? 아 키가 크니까 뺐어요 뺐어요 그냥 빠지더라고요 투싸라고 달리기 하니까 음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야 먹는 거 진짜 잘 드세요 이거 원래 얼마 3,000원이었던가요 그래요 2,000원 원래 근데 여기서는 10,000원이에요 아 그래요? 철수가 내줄 거예요 두 개 아 제가 내드려야죠 예 아 제가 내드려야죠 아 제가 내드려야죠 아 제가 내드려야죠 다른 회원님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시면 돼요 저희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좀 그런가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요 도착할 때 이미 끝나 있을 것 같아요 음 오케이 오케이 사실 할 게 많이 있진 않아 네 아니 근데 기열형이 요새 풋살 하면은 제가 이제 저희가 3주째 팁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기열형이 3주에서 1등 했잖아요 제가 첫 주차에 기열형이랑 같은 팀에서 1등 했는데 그 뒤로는 1등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 너무 잘해 풋살 차례야 알겠습니다 아니 뭐 관심이 없어 우리는 관심사가 엄청 잘해 야 그래서 방송 끝나고 용산 빌려가지고 한 게임 뛰러 가냐 말 나온 김에 아 그래요 좋아요 오늘 오늘 아 그러세요 새벽에 새벽에? 아 배돌아지 아 좋아요 재밌겠네 갈거야? 다시 아 가신다는거 아니야? 아 나도? 너 데려가려고 온거라니까 새벽에 야방을 하자 내일 일정이 있어 다 있어 그렇게 하지마요 다음주에 오기로 약속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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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당연히 내가 왜 들어가는데 아니 오늘 형도 오고 형도 오고 영태형도 오고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고마워서 다음주에 나간다고 아까 약속했어 아니 풍은형도 오면은 같이 나가면 되지 축구하러 풍은형은 내가 온다고 하면 픽업해서 데려가고 데려올 수 있어 옆집 옆 동네랑 이제부터 이렇게 축구에 이렇게 아 근데 한 번 나와보면 알아요 왜 나오는지 아니 처음 모임이 왜 작년 너 때문에 이 모임을 또 얘 적이네? 아 그때 너도 있었잖아 왜 니가 하자고 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얘가 하자고 그런게 아니라 얘가 탁구를 하자고 했지 나랑 형이랑 갑분이랑 옥냥이랑 침착도 있었는데 우리 셋은 하자고 그랬고 얘랑 옥냥이는 안 한다고 그랬었어 아니야 그게 얘기 나온게 뭐냐면 커피를 사서 왔는데 갑자기 얘가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운동하는거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거야 뭐 그래 그럼 뭐할까? 그러니까 탁구를 하자는 거야 그랬어 탁구는 1대1이 하고 실력 차단하면 공중량 허리 아파도 못한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거 풋살 어때? 하니까 뭐 좋아 좋아 해가지고 내가 잡으면 얘 실패했어 아니야 나간다고 했어 그 얘기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제가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했어요 했어요 만약에 했다면 형 말이 맞겠죠 네 말이 뭐 형님 말이 맞죠 맞겠죠 근데 딱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 과거에 저를 지금 분석을 해보자면 만났는데 할 얘기는 없고 그냥 이거 얘기하고 그냥 재밌게 놀고 흩어지자 주제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 이런 주제로 던져줘가지고 우리 안에 토크쇼가 이거냐 난 그쪽 아마 그 장면 망상하고 끝내자 그 장면 나는 없었죠 난 기억이 없어 난 기억이 없어서 근데 그러고 나서 기어리 형이 되게 적극적으로 다 알아보고 올렸는데 그때부터 얘가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진짜 안 해? 이걸 진짜 해?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야 그날 제가 8시부터 그때 우리가 빌렸었잖아요 8시반부터 10시 반까지 빌렸죠 1월 날 근데 늦게 올까봐 8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2시 새벽 2시 40분에 카톡 왔어요 뭐라고 형 저 내일 안 가는 거 봤죠 아 그게 왜냐하면 나는 당연히 안 가는 걸 알았는데 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내가 당연히 오는 걸로 돼 있는 거야 내가 거기서 혹시나 내가 지금 가는 걸 알고 계신 건가 해서 확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확인한 게 아니고 난 당연히 아닌 걸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다시 보니까 뭐야 내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죠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아닌 거 맞죠 이렇게 그래서 맞다고 했잖아 내가 오는 거라고 그래서 맞다고 해서? 그건 좀 그건 좀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라도 와라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나요?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오면 되지 그래서 아무튼 저는 확실하게 이걸 한다고 말을 안 했는데 뭔가 당연히 너도 너는 하는 거야 가 됐던 거 같아요 그 분위기가 아니 근데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아니 근데 난 그 자리 없어서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아니 뭐 하는 건 아닐 수 있는데 한번 그래도 오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나쁜 거를 권하지 않아요 처음에 가서 우리가 뛰어보고 네가 안 하기로 한 건 괜찮은데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체력이 안 좋고 이렇게 살았구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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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조은이가 권유를 같이 하자고 그걸 안 느끼면 되잖아요 너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우리가 마흔인데 응 나중에 좀 나중에 힘들면 어떻게 근데 저는 소심 발언해도 되나요? 네 굳이 뭐 싫다는데 없지 아니 저도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그쵸? 그것도 막히네 워낙 좋으니까 우리가 친구한테 권한거지 근데 한번 생각 있으면 굳어 한번 그 진짜 한가할 때 그 한가인 씨랑 같이 나오세요 아 아 알겠습니다 그 축 풋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발경이 한번 말했거든요 야 이거 무조건은 아니잖아 한 번은 할 수 있잖아 아니 당연히 무조건은 아니죠 아니 무조건 안 안 나가는 건 아니지 아니 건강을 위해서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네 한번 다음에 다음에 언제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언제 네? 기회는 언제나 드릴게요 언제 올해 안에 한 번은 아니 아니죠 올해는 뭐 올해가 벌어서 반전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반전이 거의 지나갔어요 상반기 전에 오시죠 상반기 전에 상반기 상반기 괜찮다 6월까지네 그럼 이게 자 보세요 아니 안 볼래요 나그네의 옷을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따뜻한 햇살이에요 아니에요 다급하게 상반기 때 새 옷이야 새 옷이야 지금 게임위기 할 때 그랬잖아 니가 한 번 나와야 끝나 상반기 때 벗으면 압박이 너무 강렬해서 더 웅크리게 돼 나의 그 웅크리 상태로 나오세요 나의 샤이한 스포츠 정신이 아 웅크려 근데 하지만 그래 니가 나오고 싶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스르륵 옷을 벗을지도 모른다 아니 입고 나오세요 왜 벗고 나오려고 입고 나오세요 이렇게 옷을 벗어야 이 안에 있는 나의 스포츠 정신이 나간다 없어요 우리 스포츠 정신 이게 아니면은 닫혀있으면 나의 스포츠 정신이 나갈 수가 없어 아니 안 나와도 돼요 거기만 나오세요 아무튼 한 번은 나와주세요 한 번은 뭐 한 번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다 같이 또 그렇게 하면 되네 이 베이스로 되게 하고 싶어했는데 직박이 형도 그렇고 지금 지금 사실상 거의 초창기보다는 새로운 멤버들 많아서 진짜 많아 그리고 새로운 멤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지금 박정민 님이 네 한번 오고 싶다 아 여기 모이네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 모임이요 풋살이요? 아 여기요? 풋살 형 풋살을 풋살도 나오면 좋지 풋살 먼저 나오세요 그러면 농구를 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농구 아 농구 농구랑 사실 사실 저희 NBA가 또 매니아입니다 아 같이 뛰는 거니까 띠박질하는 건데 뭐 다 비슷하지 아 사실 또 남자들도 운동하면 또 금방 또 이렇게 또 하니까 운동하면서 친해지는 게 진짜 저기죠 아 좋네요 이렇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소모임들이 생기니까 되게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또 화제를 딱 전환을 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네요 그 우리 이 얘기 언제 해요? 이 얘기를 슬슬 할까요? 한 명이 없는데 아니 이게 아니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어 언제 또 누가 언제 그럼 얘기가 그냥 끝나버리면 어떡하죠? 끝나면 끝나면 되죠 직박이 오지 않나요? 직박이 오지 않아요? 연락을 한번 해볼까? 지금 그래서 제가 하자고 했는데 자꾸 압박을 주지 말자고 그러니까 한 명씩 맡아서 연락을 하세요 언제쯤 오냐 누가 할까요? 제가 직박이 형 전화할게요 제가 영태형 할게요 영태형 우리는 없는데 이제 통천은 제가 할게요 다 담당이 있네 그럼 저는 안해도 되네요? 네 저는 그럼 앉아있을게요 어머니한테 연락 한번 드리세요 어머니한테요? 네 왜 갑자기 아니 이럴 때 한번 연락 한번 드려요 직박이 연락 왔어요 어 연락 왔어요 이제 출발할 건가 봐요 어 오케이 오케이 많이 낫나 직박이 형은? 다리 아직 아프지 않을까? 형님 어디세요? 아 지금 출발하세요? 아 빨리 아니요 지금 시작 시작도 안 했어요 아 진짜 시작도 안 했어요 기어리 형은 와있고요 이제 형만 오시면 이제 슬슬 출발 이제 시작하려고요 맞아 맞아 형만 온 거 아 뭐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도란도란 아 이건 맛있네 그쵸? 이거 맛있어 오시면 또 이건 얼마지? 그 제가 주소 맞아요 주소 제가 보내드릴게요 몇시 도착했죠 예 아 이거 맛있어요 이건 직박이 형은 뭐래요? 직박이 형은 뭐래요? 11시 반? 직박이 형 11시 반? 영태형 직박이 형 11시 반 온다고? 통닭천사 통닭천사 어 뭐 시키면 돼 11시 반이죠 11시 반 영태형 지금 출발하신다니까 오늘 방송 안 해? 11시 반 오늘 쉬는 날 영태형도 한 11시 반 오늘 목일이잖아 어 금요일에 쉬잖아 뭐 랜덤일에 어 몇시 몇시 11시 반 정도? 1시간 정도 지금 출발하시니까 통천도 11시 반 아 좋다 좋다 직박이 형은 맞춰 오시겠죠? 아 맞게 좀 됐어요? 직박이 형은 언제 와요? 직박이 형은 언제 와요? 직박이 형 출발했다며 지금 너 연락 왔다고 하진 않았어? 아 출발하는 것 같다 왜냐면 주소를 물어봐서 아 주소는 내 주소를 보내드려야 된다 세마 안 했어 내가 연락 왔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연락 안 하셨어요? 주소가 어딨지? 전화하면 되죠 맞아요 야 주소 어딨냐? 여기 그냥 어 말해도 되나? 어 어디야? 주소 내가 의향형? 어 의향형 보내드려 여보세요? 나는 다른거 상가를 치고 와가지고 맨날 어디야? 아 들려요 지금 여기 들려요 가고 있어? 어 알았어 얼마나 걸려? 알았어 20분이면 뭐 11시에 오시겠네 오케이 11시 11시 다 됐네 꽤 오네? 불 다 왔어 생각 빼고 불레 지금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는 옥냥이 갑복이 주호민 이 세 불량면을 네 아무리 이제 아니 옥냥이님은 뭐 아프니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갑복이 주호민 이 형은 여기다가 줄 하나 그어주세요 밑에 계급 하나 더 만들어야죠 수드라를 수드라를 아니 그 명칭을 하나 정해야 돼요 수드라는 너무 그 직관성이 없어요 까인 나머지들 사노비 어때요 사노비 아래 것들 외거노비 솔거 외거노비 어때요 그게 뭐야? 노비인데 밖에서 사는 노비 밖에서 사는 노비 어때요 외거노비 그래서 이 두 분은 벌금 한 천만원 천만원이요? 천만원을 좀 매겨야 되지 않나 천만원은 근데 탈퇴하지 않을까요? 받지를 못하니까 현실적이지 않아요 한 십만원 정도면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갑복이 님이 한 시까지 간다고 아니야 그러지마 아 침착맨님 아파 아파 얘는 아파 아니 지금 회복됐을걸? 아니 아까 전화했는데 우리가 전화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다 받았어 형도 그렇고 영태형도 그렇고 다 자다 보고 있나본데 누워있나보네 집에서 본다고 했어요 아 저기 있네 아 이분은 아프거든요 근육통이 있거든요 봐드려 복량이? 코로나 봐드려 주호미네오 님이 사실 면피 요소가 없어요 오 아 그래요? 사실 나올 수 있는데 아니 뭐 그 뭐 일이 있었지 않으실까요? 없어요? 일은 저도 있었어요 그쵸 호민이 형님이 오라고 니가 무슨 일이 있어 나도 일이 있어 나 뭐라고 그랬지 너 왜 이렇게 무시하냐 나를 아 무시하는게 없었잖아 있었어 나도 자고 있었어 뭐야 자는 것도 일이지 아니 요즘 이런 말주들이 나는 약간 진짜 삐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아니 두 분 다 잘못해요 아니 너무 유치해요 아니 유치해서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유치하세요? 예 너무 유치해요 그 유치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 모이면 뭐 할거냐면요 게임을 할거에요 우리 회의하고 어 그냥 회의만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회의 안건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죠 그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시면 이게 왜냐면 사람이 모일 때마다 피자 토핑이 너무 정신이 없어질거야 개못하잖아요 니네 저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뭔 소리야 너 엉덩이 피공들은 인디암밥 할거야 인디암밥 그거 피자 토핑으로 맞은거 아니에요 이게 뭐하는거에요? 이게 되게 직관적인거에요 그냥 한번 알았어요 굉장히 재밌고 인디암밥 할거니까 기대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거 5초 준다 꺼내주실래요? 아래서 아 이거요? 예 5초 준다만 요거 이게 두번째 게임인데 아 이거 이거 그러잖아 우리 번지점거 아 요거 다같이 하면 재밌어요 내가 왜 피멍들었지 뭘로 맞았지? 정수가 발차기 해가지고 아 그니까 무슨 게임이었지? 아닌데 나 피자 토핑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응? 뭐지? 뭐에 걸렸지?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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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피멍들었다고? 아 짐.. 아 짐.. 난 이건 안 걸렸어 피멍들었다고? 피멍들었어요 누가 계속 사진 보여드릴까요? 얘가 얘가 찍어놨어 아니 그 종수가 아니 피멍들때까지 아니 아프지 않았는데 집에서 이렇게 반바지 입고 있는데 와이프가 어 뭐야 이거? 이러더니 딱 올렸는데 피멍이 들어있더라고 난 몰랐어 피멍이 들었는데 안 아프면 아픈건 어떻게 되야돼요? 아프려면 어떻게 되야돼요? 그 당시는 아팠는데 자국이 남으면서 통증은 사라진 느낌? 이겠죠 종수씨가 때릴때 뼈 부러지는 소리가 돼 어? 빡 쏘면 나는 그냥 끊어졌는데 얘는 그냥 돌렸어 아니 그냥 넌 허리를 썼어 아니 그니까 뭐 지면 발차기로 엉덩이 받는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지금은 안 돼 아 그래? 아니 그럼 좋아요 안 돼 아니 그건 아닌거 같죠 직박이 형한테 맞으면 죽을수도 있어 실제로 다리 아프잖아 아 그럼 하자 하자 그럼 하자 그래서 이 두개의 게임이 있으니까 변회로 회의 외에도 여기 일단 그러면 여러가지 상품도 좀 준비를 할까요? 다리 좀 풀어야 돼 1쯤은 뭐 좀 뭐 좀 여기다가 이게 분명히 저희가 모이면은 정신없어서 한 몇시간 지나도 딴 얘기만 할거야 특히 직박이 형 오면 하나가 어쩌고 뭘 할테니까 안건을 1번을 정합시다 1번 1번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 엠티 일정 일정이 중요해 일정 일정 2번 2번 어디로 갈 것이냐 엠티 장소 이 두개만 정하면 끝입니다 뭐 할 것이냐 뭐 할 것은 각자 하나도 준비합니다 그 컨텐츠를 그래도 대략 대략에 나는 뭐 해볼까 스케치 윤곽은 나와야지 이 컨텐츠를 지금 정하면 이것만 밤새할 수 있어요 밤새해요 그래서 그래서 밤새하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날 또 잡아야 되나 게임을 하자고 하시길래 아 그러니까 할 거 없으면 게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뭐 축구 월드컵 예측 컨텐츠를 하겠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좀 보완을 해줄 수 있겠죠 아이디어 회의 많이 하셨습니까 네 아이디어 회의 전문가 전문가니까 그거를 좀 약간 진두지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뱅이시죠 네 아뱅이죠? 아니요? 아뱅 아니에요? 네 왜 그러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 그러면 약간 돈 벌려고? 운? 아 근데 돈 벌려고 해도 나와야지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하는거죠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셨잖아요 아이디어를 내야 무대에 해야 돈을 버니까? 아니 그건 아뱅이에요 아뱅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원치 않아도 나오면 아니요 아이디어가 좋지 않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거죠 아뱅기열 아뱅기열 특강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고 마무리 마무리 0번 정혜원 회원 대표가 회의 시작 선언 선언 아니 그리고 선언 그 그 계급을 이제 또 이제 정의해야 되잖아요 하나? 그리고 그리고 새로운 멤버 노니 아 노니 뉴멤버 뉴멤버 노니 후보들이 좀 있나? 아 근데 이게 뉴멤버가 이게 또 규모가 또 커지고 하다보면은 또 그분들이 지난번에는 그랬지만 그분들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5번 뉴 멤버 오늘 할거 많네요 많다 많아 아 이걸 오늘 다 하는거에요? 네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잡았어요 아 최소 보장이 4시까지 왜냐하면 송도에서 오시는데 최소 방송시간을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강남에 있다 송도에 있다 다시 전화와서 이거 확실히 해줘야돼요 지난번에도 시원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시원호가 뭐야 시원호 사건이 뭐야 시가 나왔어요 시가 나오고 특이 나와가지고 특이 나오실 때 처음에 특, 시 아아 저 이제 배도란 아아 아직 모르시겠지만 배도란주의 입단 기준은 뭐냐면 만장일치제에요 한 명이라도 반대로 못들어옵니다 그게 시원호네 시원호 네 그래서 이 이 그 그게 시원호래 네 뉴멤버를 이제 뽑을 때 만약에 웃는게 웃겨 난 지금 시원호 그렇게까지 안웃긴데 아니 시원호를 요즘에 시원호라고 안하잖아 시위를 누가 받았어? 코딩이라고 하지 않나 시위를 영태형이나 시원호 옛날에 나 컴퓨터하고 나일때 시원호 요즘에 코딩이라고 해요 내가 이게 재밌는거라니까 내가 했는데 안웃어주더라고 아까 기열이 행복바이러스네요 아 그냥 시원호라고 했을 때 별로 우리 무인미건조하게 아니 이거 생각을 못했어요 시원호적인지 특은 뭔지 알고 있었는데 특은 누가 쓴거지 특은 특은 옥냥이래 아 옥냥이래 특채 근데 어쨌든 그래서 누구 멤버를 그런걸 너무 이게 굳이 안 지워주네 모르실까 봐 멤버를 뽑는데 만약에 A라는 분을 모셨어 앉혀놓고 우리가 안 뽑을 수 있잖아 그럼 삐진다 섭섭하다니까 이 새끼들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뽑아놓고 안 뽑아 이러면 섭섭해 사랑하니까 이런거를 예? 아 어떻게 모든걸 다 아니 그래서 모든걸 다 같이 썼어요 박정민님이 원하였으니까 요거 요 저 박정민님부터 안건을 좀 어 가입 안건을 박정민 회원 서른살은 넘어 아까 87년생이라고 몇살이신데? 아 옥냥이 몇시지? 팔팔인가요? 팔팔 옥냥이가 또 막내요 박정민님 옥냥이는 한번 막내는 영화인데 박정민님 제가 친분이 없어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없어 한 명이라도 받으면 못 들어오시지 그쵸 아 이게 아 되게 그렇다니까 우리가 뭐 뭣도 아닌데 푸살대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예 푸살대으로 푸살대 아무리 뭐 동주 뭐 그쵸 그쵸 또 많이 봤어 그건 그거지 뭐 그치 원 아이드 잭 뭐 이러도 그건 그거지 뭐 잘하시더라고 아 뭐라 되게 이렇게 하면 될거라 한 명이에요 안꺼? 또 추가있나요? 또 추가있나요? 본인이 희망해야돼 이거는 이제 왜냐면 근데 숨 아파 아 근데 본인이 희망해야돼 왜냐면 섭섭할 수 있어 그러면은 안꺼를 내기 전에 뭐 들어왔으면 좋겠는 멤버가 있으면 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물어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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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 출마 근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확실히 정해 출마 생각 있습니까? 삐지기 없다 삐지기 없다 삐지기 없다 대권 도전하겠습니까? 우선 맞아 형 기억나지 그때 기억나지 그러면은 취득길이야 그때 우리가 물어봤어 맞아 물어봤어 자기들 하겠다고 했어 뭐 막상 그거 오니까 또 욕심난다고 오니까 약간 분위기가 달라 영태형도 막 자기도 욕심난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자기도 욕심난다고 그러다가 그리고 추천을 하잖아요 멤버를 근데 그냥 떨어지면은 그냥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 맞아 이거를 추천한 사람이 좀 책임을 져 추천 책임제 그래서 떨어지면 그 사람이 안 되면 추천한 사람도 등급을 떨어져야 된다고 근데 추천은 그러면 안 할텐데 그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아무래도 방송이 켜졌으니까 안 할 수는 없겠죠 자기가 좀 평소에 좀 추천을 하고 최대한 설득을 해야 돼 추천한 사람이 최대한 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필수 의무가 아니야 아니 누가 있지? 안 해도 돼 굳이 뭐 그래서 그거는 뭐 차차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다 그럼 등급을 하나 지금 정하죠 아이디어뱅크 기열이 형님 너 아랫등급 하나 뭐 이름 정해주세요 정혜현 준혜현 요거 잠깐만 이건 아니죠 왜죠 특혜원이죠 별도 별도의 특혜원 아 그렇게까지는 아이 그래도 아이 저거 줘요 기열이 형도 그때 특혜원 나 어떻게 올라고 하는 거야 아 또 굳이 뭐 그렇게 좋아해 좋아해 근데 좋아해 특혜원 좋지 특혜원 원래 그 상중하죽이 되고 뺀지 특이 있어 기열이 형이 특별히 그럼 밑에 한 명 적어주세요 이름 정혜현 중혜현 그리고 아래 특혜원 고민 같은 느낌이지 특혜원 그럼 이런거 어때요 중혜원 밑에 약간 자유무상하게 쫄병 아 쫄병 쫄병 좋다 쫄병 쫄병 아 쫄병 전각간다 쫄병 쫄병 그거 아니야? 유머분지 때 어 맞아 맞아 쫄병 좋다 쫄병 내무반 개그하던 거 뭐지 난 좋은데 거기서 하던 거 같아 약간 옛날에 쫄딱 쫄병 수첩 있잖아 쫄병 수첩 과자 있었잖아 과자 쫄병 수체비라고 영화 같은 거 있었네 쫄병 그래서 요거를 회원들까지 이게 늦어지면 안 되니까 뉴 멤버를 앞으로 좀 당겨야 될 수도 있어 아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새벽에 아 이거 지금 아 먼저 전화를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투표는 우리가 정식 엠티때 하는 걸로 지금을 투표를 해버리면 다 안 모일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러면 엠티에 후보분들도 다 모셔요? 그럼요 그래야죠 와야죠 자기가 도전하겠다면 그렇죠 떨어지면 시간도 내야 돼 떨어지면 뭐 설거지라도 해야지 뭐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떨어지면 바로 가기 보내도 되고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근데 이거 확실히 섭섭해하기 없어요 아 근데 섭섭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섭섭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러니까 자기가 도전을 잘해야 돼 그렇지 섭섭할 거면 애초에 도전하지마 아니 근데 섭섭한 거보다 떨어지면 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좀 분해요 좀 분한 건 있어 그때 분위기 되게 씌워넣어 나왔는데 되게 쎄있어 그거 근데 거기서 합격해도 쫄병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어디까지 해요? 주내원님 아 주내원까지 가요 쫄병은 사실상 벌이에요 벌반을 맞아 여기서 제재할 수 없죠 약간 염찬 같은 거래요 바로 강퇴하기는 좀 뭐하니까 여기를 한번 거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어때요 만약에 준혜원은 이게 약간 추천을 했는데 리스크를 지잖아요 준혜원이 만약에 뭐 침창민님이 준혜원인데 뭐 박정민님이 추천했어 만장일치로 되면 침창민님이 등급 하나 올려줘 아 그럼 나는 좋죠 어 근데 만약에 옹냥인님이 추천했는데 만약에 박정민님이 추천했는데 안됐어고 옹냥인님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책임져 그러면 정의원 만약에 되면은 정의원 위를 또 신설을 해야 될 수도 있나요 아 정의원은 여기가 이미 끝이에요 더이상 뭐 정의원이 추천해서 잘 되면은 하나 더 좋은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추천은 누가 해요 안 할 수도 있죠 나도 안 할 것 같은데 리스크를 굳이 안 할 필요 없어 정의원은 준혜원이 하긴 준혜원들이 뭐 이런 거 준혜원들이 하는 거야 아 싫지 아니 그렇게 준혜원들이 싫어요 아 이게 뭔데 아 이게 뭔데 이게 싫어요 뭔데 이게 싫어요 그냥 싫어요 되게 진지하게 아 그럼 아무도 추천 안 할 것 같은데 아 그렇잖아 아니 리스크가 있으니까 정의원님 나도 그 생각 했어요 아 그렇잖아 대돌아진의 정의원은 어 근데 생각이랑 다르구나 왜요 나는 무조건 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형은 올라오고 싶잖아 우리가 내려오기 싫은 거 그런 게 있어 그럼 준혜원들이 한번 한번 재롱 좀 떨어봐요 준혜원들이 뭐 준혜원들한테 불러요 준혜원들한테 불러요 준혜원들한테 불러요 아 준혜원들한테 불러요 아 준혜원들한테 불러요 뭐 추천 좀 해보세요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봐서 칩착맨님 박정민님 추천하시는 거예요 칩 옆에 써? 어떻게? 자기 생각해서 칩 써? 아 저 박정민님이 써야지 추천합니다 어 써요? 그럼 만약에 같이 뭐 쫄병 돼요 안되면 만약에 진짜 쫄병이에요 다음 콤나가 합쳐 우리 얘기 이건 신정민님이 이거 해와야 돼 대면 정혜원이야 철수 너무 무섭다 이게 정혜원의 무서움이야 정혜원 이런 거 무섭을 위해 거룩이 있어 정혜원이 같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진혜원이에요 아니 지금 도전하신대 도전하신대 아 근데 단군님이 추천해달라는데 아니요 아 그래요? 어 아 근데 제가 아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뭐 단군님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또 칭찬을 하면 기회를 뺏는 걸 수도 있어 올라오고 싶은데 혹시 다른 분 또 계세요? 아 저는 뭐 다른 분 뭐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럼 제가 어? 우리 또 호용호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아 정민님 제가 추천하는 당군님? 아 설마 아니 또 아 설마 없어요 몰라요 난 또 여기가 뭐라고 사실 범위찾기 하면 안 돼 누가 또 했니 안 했니 이런 거 없어 네 지금 제가 갑니다 예 우리 정민이 또 제가 챙겨야죠 약간 정치를 안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단군님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몇몇 분들이 반대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러진 말자 아니 아니 양심껏 하세요 진짜 양심껏 이거 비밀투표에요? 네? 비밀투표죠 우리 공개투표로 하죠 아 왜냐면은 아니 왜냐면 공개투표로 하면 안 되지 장난식으로 할 수가 있어 아니 왜냐면 박정민님 모셔놓고 만약에 팀장님이 반대를 했어 나중에 얼굴 어떻게 했어 아니 그만큼 자기 표에 책임을 지라는 거야 아 비밀투표를 하면은 막 장난식으로 하고 그때처럼 막 시원어 나오고 아니 근데 공개하면 아니 시원어 나오고 너무 재밌지 않아? 진하고 보면 재밌는 일이잖아 아니 정당한 사유를 말하면 다들 승용할 수 있어 아니 그건 맞는 아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는 좀 아 어색해서 싫은데 이랬는데 하면은 이거 진짜 나중에 어떻게 해 아니 발상이 너무 아 아 이거 어떡해 이거 발상을 이거 시원어로 시원어 시원어 웃음배인데 시원어 시원어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 나도 좀 웃기기 시작했어 사실은 이게 웃음 전혀 바이러스 오빠 계속 괴리가 생기네 이게 웃겼던 건가 웃음에는 또 뭐 다 재밌는 거니까 웃어도 나쁠 게 없으니까 웃으면 보기와요 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웃어졌으면 더 좋았을 거라 자 다음 또 추천하실 분 저분은 그 정민씨는 하신다고 하셨고 이거 무기명 투표예요? 아 그럼요 아 무기명으로 오케이 오케이 무기명 갑시다 혹시 기열이 형님 추천하실 분 있나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승우아빠를 추천할 건데 다른 분들이 추천하실 거면 다 해야 되는 거면 저는 양보를 할게 추천을 양보할게요 아 승우아빠? 이게 근데 MT가 진짜 많아질 수 있어요 그니까 나도 사실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아 추천 뭐 놀리면 좋은데 너무 많아지면 다들 스케줄 맞추기도 힘들고 아니 뭐 맞춰보죠 뭐 정해놓고 그날 스케줄 절대 잡지 말고 하면 되지 그래서 추천을 그날 됐는데 막 사실 막 진짜 뺄 수 없는 이러면 그냥 그분은 뭐 그냥 쫄병도 아니야 그분은 그냥 뭐 나가리 나가리 1인 1추천보다는 안 많게 하죠 아 당연히 한 명이 한 명이 해야지 그러면 승우아빠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고 늦죠 아 그러면 지금 당근님 전화해보세요 박정민님한테 전화번호 몰라요 아니 신다고 했어요 안 신다고 했어요 승우아빠님한테 전화해서 신다고 하시겠습니까 전화번호 없어요 근데 왜 추천해요 네? 아 웃기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맨주 저 웃기려고 하시면 아니 웃기려고 하시면 전화번호 없어요 이 형은 지금 승우아빠 되게 짜고 정해원들 올라오고 싶은 거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승우아빠랑 톡도 하고 맨날 매주 보거든요 아 근데 번호는 없을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맨날 통만 하니까 연락할 일이 없어 맞아 맞아 내가 풋살팀 해가지고 승우아빠 제일 먼저 나오라고 했는데 반대기 전부터 그러면은 나도 승우아빠랑 전화는 많이 안 승우아빠님 침착매장한테 넘길 거예요? 아니 제가 전화만 연결해 전화만 연결해 아 이게 뭐라고 진짜 중요해? 이런 감투는 중요하긴 해 배드라지 정해연은 이럴 때 좀 잘난척 할 수 있어 아 딴 거 하시는 거 같은데 닦았다 아 근데 안 맞네 나 벌써 재작년 분위기 생각나 나 저 또 차단 다는 거 같잖아 저 월냥이 형도 차단하고 근데 지금 밤 11시에요 아 일하고 있을 수도 있어 식당 마치고 뒷정리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제 불러놓고 아니요 이제 샤워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오셨는데 만약에 반대가 한 표라도 나오면 뭐 나오는 거지 뭐 아 그럴 수 있지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아 그때 분위기 생각하는데 장난 아니었어 난 그때 아무렇지 않았는데 난 그때 괜찮았는데 나 그때 장난 아니었는데 나만 아니고 나만 아니고 나 분위기 되게 세요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그랬지 뭐지 약간 그렇게 몰아가는 건데 아무렇지 않았어 진심이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분위기는 저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보고야만 알았어요 뭘요? 눈물이 좀 맺힌 너무 돈에서 눈물이 맺힌 아니 왜냐면 이게 몸도 아닌데 여기 내가 왜 들어와야 돼 이런 생각으로 자전히 하겠다니까 이게 마음먹기 나름이야 그래서 저는 요거 아 전화갔네요 전화를 갖겠습니다 예 스마 아버님 그립톡이 참 이쁘네요 예 그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예 지금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배돌아지 2차 엔티를 가기 전에 지금 회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멤버 모집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추천을 하는 건데 이게 강제는 아니고요 그 거기에 관련해서 김기열 회원님이 숭아 아빠님 새로운 멤버를 좀 추천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셨으면 이제 스피커폰으로 좀 바꿔도 될까요? 예 지금 방송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기열이 형님? 네 오늘 왜 안 나왔어요? 형 오늘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촬영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니 여기 별로 안 친한 거 같은데요? 안 친해 안 친해 아니 맨날 같은 팀 했는데 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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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난주에 못 간다고 얘기 들었었잖아요 네 안 들으셨군요? 제 얘기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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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관심이 없었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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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니 여기 배도라지 MTA를 가는데 네네 이게 새 멤버를 추천해서 되면 저도 등급이 올라가고 안되면 저 떨어지 쫄병대거든요? 근데 여기 함께 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 이거 뭐 원프로스 원 이런 제도에요? 네 약간 그런 이상한 제도에요 아 제가 옥장판이군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친하시고 여기랑 네 리스크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안돼 만약에 안되면 네 그냥 집에 가야 되거든요 왔다가 근데 안되면 반대표가 하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후보로 이제 되면은 이제 MTA 같이 가서 이제 놉니다 놀고 이제 결정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근데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네 그 배도라지 멤버가 아니면은 뭐 만남이 차단되나요?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러고 노는거에요 네 되게 안좋은 악취미죠 네 아 그러니까 지금처럼도 만날 수 있는거잖아요 맞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왜냐면 오셨다가 한 명이라도 혹시나 이렇게 하실 때 좀 가셔야 될 수 있어가지고 안좋게 아니 좀 좀 상처 입을 것 같긴 해요 들어가 있으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약간 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저기 매직빵님이 맥보인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대하는게 좀 많이 온도가 다르셔가지고 아 아 그런거 있어 아 그냥 그래 아 시원호 3개 나와 시원호 3개 나와 시원호 3개 나와 알겠습니다 직빵님이 좀 제일 무섭긴 하네요 아니 좀 고민하고 기열이 형한테 답변 좀 아니 좀 제도를 한번 정비를 하냐고 만장일치 말고 한 80% 이상? 아 근데 그정도 정의원들의 만장일치 정의원들의 만장일치 직빵이 형은 내릴까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 제도를 한번 정비를 하고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누가 추천을 하신거에요? 네? 기열이 형님이 추천을 하신거죠? 네 근데 전화번호를 모른데요 네 추천을 했는데 안치네 안치네 형님 레스토랑은 언제 오실거에요? 아 레스토랑은 그 전화번호를 알아가죠 아니 아니 여기 두 동생이랑 가려고 했는데 얘네때문에 못가는지 아시잖아 얘네때문에 못가는지 근데 어떻게 가요? 모르는데 번호를 이 형은 어떻게 추천해주셨으니까 네 뭘 해야되는게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또 오해한게 뭐냐면 얘네때문에 저는 레스토랑 못간거에요 아 뭘 또 우리때문에 맞잖아요 그건 아니죠 맞잖아요 이건 또 무슨소리야 이게 또 무슨소리야 이게 또 무슨소리야 무슨 원하는 소리야 나 슬쩍 들어왔지 슬쩍 들어왔지 슬쩍 들어왔지 괜찮았지 이게 그 비호감 되게 딱 좋은 제도입니다 맞아 맞아 이게 그래서 내가 순간 좀 어색해졌죠 그래 이렇다니까 근데 본인 아까 형이 괜찮다고 했는데 제일 긴장하던데요 막상 추천하니까 맞죠 맞죠 아까 승우아빠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가 10명이 됐어 그때는 5명이었단 말이야 근데 10명인데 만장일치로 한 명이라도 9명 찬성했는데 한 명이 반대하잖아 안되면 혹시 누가 나의 맘에 안들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렇다니까 저도 이거를 했는데 추천을 하긴 했지만 어 좀 추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필요해요 저도 그걸 생각했고 제가 좀 생각을 못한게 있고 제 안건은 멤버를 더 이상 늘리지마요 이게 뭐라고 이 단체가 사실죠 저도 생각이 또 바뀌었는데 늘리지 말고 초대하고 싶은 친구 친구로 해서 그냥 그게 나 그게 나 아 근데 메인 이벤트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좀 뽑아서 하는데 그게 또 이게 개그맨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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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은 안그래 자극적이야 개그맨 야 나는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나는 왜 해야지 그러면 한 번 들어왔잖아요 아니 어떻게 뭐 들어와서 들어왔는지 형 어떻게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어? 나도 모르겠어 기억이 안나 근데 왜냐면 분위기가 너무 싸이지니까 다 올려주고 얘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정식 절차로 들어온건 아닌가요?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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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가 아니고 오라고 해서 왔잖아요 어? 어휴 오셨다 오셨다 어휴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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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여기 가운데 앞으로 앉으세요 형님 앞으로 오세요 형님 앞으로 오세요 형님 앞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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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때문에 드나들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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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저기 앉아 여기나 이쪽에 앉아 안 돼 형이 어피스 얼굴이 입안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 돼? 아 형님도 또 티를 아하하하하하 아 또 다 입고 오셨네 아니 난 그렇게 안 다리 괜찮아요? 아휴 안 입고 와도 된다고 했는데 아휴 안 입고 오셨다 아휴 안 입고 오셨다 아휴 안 입고 오셨다 아휴 안 입고 오셨다 아휴 안 입지 않았는데 아휴 안 입고 오셨다 뒷말이에요 비슷한 분들께 서로 抓게 하는 말이에요 아 아휴 안 입고 오셨다 야 너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아휴 형 형 진짜 못 한 거 야 챙겨와 야 차려 그 뭐야 재미도 없고 그 되게 커피 오홄티? 어? 커피 오홄티? 커피 오홄티? 커피 주세요 커피 아메리카노? 사람 받아 이러는 거구만 커피 오홄티? 아메리카노, 원 모어 모어 쌍 플리즈 하고 물도 좀 주세요 투 모어 모어 쌍 여기 물 있어 어 근데 형 어떻게 줬어요? 발은 요즘 어떠세요? 다리? 나아지셨어요? 요즘 많이? 살살 걷는 정도? 오늘 하나는 어떻게 됐어요? 9회까지 피겠어요 졌어 2대1로 졌어 그라시아스 아니 그거 보면 화 안나요? 오늘은 화 안나죠? 어제는 좀 화나가 오늘은 그래도 만족할만한 긴급이요 근데 계속 지면 화도 안나 만족한건 아닌데 어제 너무 화가 나서 박정민님 채팅인가요?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 그리면 재밌겠다고 의견 주셨는데 저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면 괜찮은데 섭섭하실 수 있다는게 있어서 아니 일단은 정비를 좀 하죠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지금 저희가 좀 엠티를 다음 엠티는 손님을 좀 더 같이 가고 싶은 손님을 좀 데려가고 싶어서 신규 멤버를 좀 모집을 했었는데 우리가 전에 이제 그 감로늘박 중입니다 특혜원님이 오실때도 그렇고 좀 잔인하게 했었잖아요 만장일치제로 만장일치제로 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또 생길까봐 상처 받았잖아요 선생님들 옥냥이 때문에 옥냥이 또 아니래요 특근 당인데 특근했대 근데 아니래요 아무튼 그것도 나중에 알아봐야되고 시원호 누가 했지 시원호 누가 했지 시원호 그래서 요거를 추천을 해서 엠티에 같이 모셔서 그날 정의원 찬반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날 딱 모여서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만장일치가 안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번 엠티까지는 놀고 나가는 원래 아니 그 순간 그냥 보내는건 아니고 투표를 마지막에 1박 2일을 겪고 이 사람의 인성과 모든걸 판단하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하면 되잖아 그걸 해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아무래도 이게 평가받는거잖아 근데 근데 이런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누가 오셔 근데 솔직히 좀 나는 뭐 안 친하고 좀 불편해 그래 근데 반대를 하면 안되는 분위기야 예를들면 어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되고 그런것도 안 좋긴 하잖아 그쵸 그래서 그래서 계속 늘려가는건 좋은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만장일치를 도입했는데 이게 불편한 사람 없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치 한명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보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인원이 늘어나고 누구있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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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글스의 모자를 보고 그냥 아 이게 그 스냅백이야 아니 자 그래서 아 그걸 하겠다 근데 이제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10명 만장일치가 어렵잖아요 10명 어렵죠 그럼 만약에 어 맞나요 어렵죠 누가 만약에 뭐 박정민이나 승우아빠 얘기가 나왔는데 왔다가 승우아빠님도 승우아빠님이 아까 뭐라 저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상처받을 수 있다 왜? 왜냐면 누구 한명이 거절하면 어 이중에 누가 나 불편하나 헛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 누구를 또 한명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분이 좀 무섭다 진짜? 그럴거 같다 승우아빠님 다 친하지 않나? 왜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미스테리로 빠지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침착맨님 의견은 죄송합니다 침착맨님 의견은 아니 진짜 나 아니 침착맨님 의견 아니 그냥 아니 그 새끼 나를 안 친해요 그 분하고 존댓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아니 구석 말고 할 것도 없는데 서로 일단 초대솜님으로 진행을 하자 라는 의견이 나왔고 기열이 형은 바로 섭섭하다 그래 기열이 형은 재밌을 것 같다 그냥 존댓말하고 되게 다 억울해 사람들 왜 나한테 특징이 다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형이 안 될까 거절할까봐 불편하면 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절하는 것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의견이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그게 재미다 뭐 어떠냐 그리고 이제 침착맨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이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정비를 하자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원래 이제 만장일치제였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없는 게 우선이다 맞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 것처럼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왜 아무튼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머피의 법칙처럼 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죠 그쵸 그거랑 마찬가지 그게 우물안의 개구리인 거야 맞습니다 열정을 잃는 아이는 스무셋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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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흔세? 마흔다섯 마흔다섯 열정 많이 됐어 열정이 없겠는데 열정을 이제 시작했어 열정은 없어 왜 이렇게 좋아요? 되게 좋아 아니 마흔다섯은 많아 보여가지고 많아 많아 되게 많아 보이네 나 마흔다섯 하하하하하하 니가 다 40대야 이제 아니 우리는 만으로 하면 아직 형 여기 30대야 형 30대가 없어 200살 넘었다고 우리야 200살 넘었어 서른 살이 없어 200살이 뭐예요 210살 여기 서른 30대가 없어 5명 모였는데 200살 안 넘기도 좀 힘들어요 그거 그러면 얘기지 그거는 아무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사실 땡 가세요 이제 뭐 이런 게 서로 약속이 돼야지 유쾌한 건데 맞아요 맞아요 한쪽이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는 뭔데 이런 그러치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쥬들이 만약에 승우아빠 좋아하시는 팬들인데 쥬들이 뭔데 내가 생각해도 불쾌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승우아빠님을 떠나서 박정민님이든 누구든 아 그러니까 이 둘은 그러니까 투표는 하지 말고 그냥 게스트로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더 안 늘린다는 생각으로 가고 앞으로 쭉 아니 근데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에 들어와서 만장일치 받고 회원으로 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앞으로 그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럼 아니 그러고 싶은 사람은 그럼 내보내? 어떻게 아니 봐봐 그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 야 형한테 형한테 내보내는 그러고 싶은 사람은 그런 어떤 상처받을 걸 감수하고라도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맞아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럼 그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방식을 거절하는 우리가 공고를 내 아 도대해 뭘 공개무지만 안 돼 공개무지만 안 돼 아니 안돼 공개무지만 안 돼 0명 철저히 인맥제로 가야 돼 철저히 인맥제는 맞아 최소 준혜원 2명과 준혜원 2명의 추천을 받아서 후보를 선정한 후에 투표 방식 이게 뭐라고 2명 정도가 동의를 해서 이제 와야 상처를 덜 받지 근데 그거를 9대1로 투표가 나면 근데 그 리스트를 추리는 과정은 방송으로 하면 안 될 거야 맞아 맞아 섭섭해 섭섭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누가 한다는 사람이 있어 왜 이런 얘기를 말아요 말아요 아 근데 한 분 계셔 박정민님 오케이 한 분만 리스트에 올리고 그최부터 방송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박정민 님은 아쉽네요 지금 채팅 봐요 오고 싶어 난리 났어요 오고 싶어 난리 났어요 난리 나진 않았어요 난리 났는데 근데 박정민 씨가 그 한화 팬이세요 충청도 저기 나왔어요 확실해요? 한일고 나왔어요 제 제일 친한 친구 한일고 나랑 기열이랑 같이 돈 물리는 한일고는 제 친구 있거든요 언제 줘 돈? 열심히 하고 있대 아니 그게 너무 모르겠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많아요 엑소가 많아요 엑소가 많아 얼만데 아니 그거는 말하면 안 되는데 되게 많아요 돈 뭐 누가 빌렸는데 아니 하여튼 그 친구도 형이 빌렸다고? 업이요 어 업이래요 형이 빌렸다고? 아니지 아니 같이 같이 여러 명 빌려준 거야? 하여튼 그 친구 중에 한 명 제일 친한 애가 한일고 있거든요 박정민 님 한일고 알아요 형 형 궁금해?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아니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 모이면 벌써 진행이 안 되니까 빨리 진행하고 넘어가면 다른 분들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걸 다른 분들 오세요? 아 11시 반에 네 저희 세 명 빼고 다 알아요 세 명 빼고 다 알아요 두 명만 더 오는데 통천이랑 영태형 네 영태형 엉냥이 갑복이 주우민 세 명만 아는 거예요? 네 왜 화나요? 이런 게 무서워 어? 나는 내 친구인데 하는 건 아닌데 단순히 왜 한가요? 이게 너무 강렬해 그래요? 그분들은 왜 못 오시나요? 이거 좀 무서워네 얼굴이 무서워 성형을 해라 안 돼 이 얼굴 성형해서 어떻게 돼 이게 좀 많이 깨져 이제 와서 말씀드릴게 깜짝깜짝 놀라요 아 그래요? 네 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나 화났어 너 왜 그래 아니 근데 이 형은 내가 잘 오래 봐서 아는데 화를 저는 삐질 일이 없어요 아니 저는 진짜 안 삐지고 안 삐지고 직박이 형은 약간 화를 안 내는 성격이라 그래서 화를 내는 방법은 몰라요 그래서 이상한 데서 화를 그러니까 막 어? 뭐 예를 들어서 웃기려고 화내는 거죠 그럼 형은 네 보통은 거의 삐져있으니까 나 안 삐졌어 라고 하고 와서 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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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삐져요 안 삐졌을 땐 안 삐져요 삐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옥냥이 의원 가쁘기 의원 주홍인 의원 세븐닌이 못 오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대로 그냥 따라가시기로 했습니다 맞아 맞아 워신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주홍인이 아닌데 주펄인데 다 닉네임으로 하는데요 갑자기 너는 갑자기 왜 왔어? 그냥 갑자기 온가요? 자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왜 불렀어요 갑자기? 뭐 당군님 왜 불렀어 아 당군님 굿즈를 홍보한다고 당군님만 하고 싶은데 아 당군님 얘가 방송중이라 나한테 전화를 했대요 잘 팔리고 있냐고 그러면서 뭐 통화하다가 와라 뭐 이렇게 된거에요? 아 뭐 잘 팔리고 있나요? 아니 그 예상보다는 잘 팔리고 있어요 예예 예예 예상은 근데 너무 낮게 제가 가스라이팅 했거든요 업체한테 절대 안 팔릴거니까 회사 이걸로 휘청거릴 수 있다 제가 계속 그렇게 뭐 많이 만들지도 않잖아요 당군님껏 선 주문해요 아 그래도 제가 예측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휘청거릴만큼은 안 찍죠 아니 그러니까 선 주문 후지 그러면 기어링도 기어킹 해야지 선 주문 사이즈가 맞아서 선 주문이죠 2XL 이거 잘 맞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거야 지금?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래요 뭐하는거야 시간이 길어지래요 그냥 이런거 하나 꽂으면 해야돼 저는 이거를 하지마 통일해야돼요 누구는 본명 누구는 닉네임 아까 그거 얘기부터 마무리하면 안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박정민님만 확실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박정민님만 후보로 일단 넣고 나머지 분들은 일단 의사를 한번 추천하고 싶은 의사를 물어보고 방송 끄고 왜냐면 그 과정에서 그 표현을 하는게 방송 켜지고 하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다 취업이 되면은 MT때 그때 짠 하고 나타나서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거 안하셔도 저희랑 뭐 대단한것도 아니고 노는데 뭐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거라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일단은 박정민 형 그리고 이거 있어요 중요한거에요 새로운 개그맨겼어 쫄병개그 쫄병? 그러니까 이거를 책임추천데 필요했어요 저도 뭐냐면은 벌 형벌이야 형벌 그렇죠 내려가서 좀 이군처럼 마이너리그처럼 심길전하고 올라가라 그치 그치 약간 유배보래 유배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 MT 말고 다음 MT가 또 있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맞이해주기 아 쫄병이야 쫄병이니까 길 안내요 여기가 하시고 네드카펫 좀 깔고 시키는거 다하기 그래서 만약에 단군님이 정민혜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안되지않아요 만장일치가 단군님이 추천하신거에요? 아니 뭐 그렇게 됐어요 지명당했어요 그러면 단군님은 준혜원으로 강등됩니다 아 아 이곳을 추천했다가 잘못되면 책임제 만약에 근데 풍을냥님이 그것도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침착맨님이 만약에 승우아빠님을 추천했는데 되잖아요 만장일치로 네 네 침착맨님은 정민혜원으로 승부를 이런 제도 그럼 저는 대면을 일단은 뭐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네 네 그런 느낌 좋아요 근데 정혜원님이 추천하면 아무래도 좀 될 확률이 높죠 맞죠 정혜원님은 정혜원님들끼리는 상임이사분처럼 정혜원님들끼리 상임이사분처럼 그리고 어쨌든 그 그러면 만장일치로 하기로 한거고 정민혜원님은 일단은 일단은 그냥 그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 분이라도 좀 일단은 박정민혜원님 하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자기 본인 희망제에 의해서 한걸로 네 17분 후면은 나머지 두 회원분들이 풍은형님하고 통석찬하님 오시니까 어 그 정혜원 음 세 분 중에 아 네 분 아 세 분 중에 대표 한 분이 회의 시작 어 갑보기도 온다고? 연사랑 갑보기도 안온다고 그랬어 온다는데요 또? 갑보기도 안온다고 11시 반까지 못오면은 아빠도 못온다고 그랬는데 아 오고 있다는데 오고 있대 또 어 카톡 없는데 왜 말을 안 듣지 얘는 얘는 온다면 빨리 좀 오고 야 옳을거면 빨리 왔어요 오랄땐 안온다고 하면 또 오르고 아니 쫓기도 내가 한달넘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또 저기해가지고 이러니까 내가 풋살할 때마다 야 오늘은 뭐 공도 없었다며 공도 없어 공도 아니 오늘 개판이구만 내가 몇주 안나갔더니 개판이야 이거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형 오면 아무도 모를걸 형 오늘 왔으면 형 오늘 왔으면 아무도 모를걸 세명 알았어요 세명 알았어요 아 근데 이게 원래 우리 배드라직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되면 약간 용병게임 같아 지금 그냥 만원 내고 오늘 시간 되면 나 할게요 혜빈이한테 돈을 띄고 약간 이렇게 되면은 안될거 같아 팀으로 가야 돼 아 근데 또 그런건 있어요 뭐냐면 철수당 8시에 나갔거든 8시에 나갔는데 오늘 그런 분들이 없으면 게임을 시작을 못해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나 안나가도 되겠지 하고 안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 10명이면 안나오면 챙기고 아니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확실히 안나오면 안나오겠다고 말을 해요 사실 이것도 회의를 해야돼 둘짱 대학살이 회의가 진짜 많아 아니 그래도 내가 갓 아니 갓보기 또 화가 많아 두 분이 화가 많아 갓보기 왜 아니에요 조끼를 늦게 갖고 왔어 아니 근데 그래서 내가 갓보기한테 아니에요 아니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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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그 전날에 인원을 오는 사람 안오는 사람을 한번 공지를 쫙 때려라 아니 근데 갓보기가 갓보기가 그거 말고도 내동적이야 내동적이고 내가 할까 그냥 그럼 한 명 더 해야돼 그거 하면 뭐 내가 지랄하면 되잖아 투표 좀 해라 안해도 하는데 그거 하면 지랄 좀 해야겠네 니가 주장해 주장은 좀 그렇고 여기 지금 26명이야 너무 많아 26명이라서 근데 왔는데 오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조금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 그냥 두 다리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긴 하잖아 근데 오면 또 다 오면 또 다 지금 되게 잘해졌어 그게 왔다 안 왔다 막 이렇게 이것도 의견이 갈리는 게 이렇게 오면 좋다 하는 사람이 있고 오면 좋지 근데 친해지고 우리 팀 팀이 될 시간이 부족한 거야 이미 뭐 두 번 왔다가 또 못하여 막 이렇게 하면 누구는 왔다가 또 뭐 안겹치고 이렇게 근데 다행히 애들이 너무 잘해 애들이 그리고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잘하는 애는 다 쳐내 잘하는 애는 다 쳐내 잘하는 애는 아니 풋살 잘하는 애는 다 쳐내 왜 잘하는 애들은 아니 형 형 내가 하나 이러자면 형 없을 때 축구를 하제 사람 많다고 축구는 난 괜찮아 아 그래요? 축구가 오히려 더 이쁘게 야 축구를 가라 야 축구도 나 진짜 야 지난번 주에 나 약간 망신스러웠던 거 알아? 갓보기랑 다 축구를 하자 사람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22명 모아놓고 자 다음 주에 축구나 뭐 할 사람 투표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축구장으로 빌리자 거수 나 혼자 손들었어 나 혼자 22명 있는데 나 혼자 손들고 뭐야 혼자 축구할 때 풋살 잘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 다 의견 받아서 낸 건데 나 혼자 들었다니까 내가 진행하는데 아니 왜냐면 단톡방에서 갓보기 갓보기가 물어봤어 이미 단톡방에서 정리된 거 아니 물어봤는데 대답을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자기 의견으로 말하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세론자들이 있어 그냥 나는 뭐 상관없으니까 나랑 뭐해도 상관없는데 대세론을 하자 근데 굳이 만나서 손들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대세가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차라리 그냥 지금처럼 한 게 낫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야 근데 어떻게 22명 중에 나 혼자 네가 만약에 다음 주에 축구할 사람 손드세요 하니까 너 혼자 들었잖아 근데 만약에 다음 주도 나는 풋살 아니면 안 된다 손드세요 했으면 또 다 가만히 안 들고 있었어 나 들었어 이게 들기가 좀 그게 있어 이게 장벽이 있어 맞아 아니 근데 다 들었어 그래서 안 들은 사람 없기로 했어 무조건 든다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얘기 다 하고 있지 아 진짜 두 개 중에 하나야 무조건 이게 대세가 없네 근데 웃긴 옆에 거기 어떤 다른 분들이 도시락 먹고 있었어요 여자분 두 분 도시락 들고 있었어 우리 얘기만 다 들으면서 다음 축구 여러분 다음 주에 축구할까 손들어 오세요 혼자 들고 옆에 누가 도시락 먹고 있고 우리만 되게 심각해 우리만 되게 심각해 야 인원은 되게 많으니까 말이야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 구전 하나 더 부리려고 생각하고 아 혼자 할 산라드 옆에 도시락 먹고 있대 점심시간이 아저씨는 후루룸 올려가지고 안 들은 사람 없어야 돼 다 손드는 거야 또 웃긴 건 뭔지 알아? 11 대 11 나왔어요 아 맞아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때 기어링 했잖아 개그맨 김기어링이잖아 박희수 님 있었고 오랑캐 님 있었어 그러니까 다 개그 콘서트 회의하는 줄 알았을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알았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종수야 너무 선 넘었네 미안해요 아무튼 좀 이게 나는 보면서 나는 이제 아직 못 가고 있지만 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는 약간 애틋함이 없어 처음에 우리 그런 아니 그러니까 막 뭐 내가 두 명 친구 데려오고 또 안 오고 회비 한 번 내주고 말하면 약간 야구할 때 용병 게임이라고 있어요 야구는 하고 싶은데 그냥 원래 팀 여긴데 오늘 하고 싶은데 이 팀이 오늘 경기가 없어 그럼 딴데 그냥 회비 내고 가서 한 번 뛰는 거야 두 번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팀이 와야 돼 형님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단돌이 해서 팀으로 딱 정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30명 정원 딱 정해갖고 회비도 무조건 받고 그러니까 다 알겠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 그거 다 그렇게 원하지 누가 빡세게 그걸 해야 돼 빡세게 제가 한 번 굴려봐요? 형은 지금 부상 때문에 형이 지금 그 멤버를 몰라 어 몰려면 어때? 일단 안 돼 안 돼 일단 단군이가 하고 그 다음에 형 오면 뭐 넘겨도 되고 네가 계속 해도 되고 당군님이 잘해 이거 내가 한 달만 그럼 어떻게 해봐요? 아 근데 이게 한 정원을 정해놔 30명 아니 그 내가 그 한 명 계속 안 나오는데 단톡방에 있던 애 있잖아 누구 누구? 그 KCK 뭐지 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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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잖아 내가 내보내라고 한 거 아니야 안 나오고 계속 단톡방에 있고 회비도 안 내고 있는데 왜 여기 있냐 내가 데려온 사람이잖아 네가 데려온 사람이잖아 사정이 있으면 회비라도 내서 팀원 그걸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소속감을 길러야 돼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근데 이분은 어디 가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리를 한 번 해야 돼 지금 있는 멤버에서 계속 할 거냐 그리고 그 가입비를 받았죠 우리 아니 그러고 갓보기님이 그걸 너무 회비를 총무니까 권한이 있지만 정해진 회비를 남아도 계속 걷고 안 나오면 자기가 손해보자는 시스템이었는데 돈 남으니까 이번 달은 2만원만 이어 이번 달은 뭐 4만원 이어 이렇게 변화를 주면 안 되고 그냥 남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지각투표 이거를 철저하게 투표를 벌금제를 딱 해야 그래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회비 안 오면 회비 날려 그렇게 해야지 팀이 운영되지 갓보기가 성격이 그런 거를 칼같이 하는 게 좀 유한 성격이라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러고 되게 하는 일이 많긴 해 맞아 하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 걔는 딱 돈 관리만 시키고 나머지 사람 관리를 그러니까 룰 이런 거는 철저하게 안 하면 내가 사회인이야구 팀도 진짜 많이 해봤는데 그냥 팀이 이렇게 와해되는 가정으로 가고 있어 맞아 와해되는 가정 그냥 왜냐면은 아는 사람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처음에 우리 10명이었나 8명이었죠 그분들은 솔직히 풋살을 좋아하는 거지 잘하진 않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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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용병게임을 뛰다보면 잘하는 사람이 와 왜? 나는 축구 잘하니까 축구를 좋아하거든 근데 거기서 또 그런 것도 있어 다른 데도 못하는데 못한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여기선 되게 잘해 우리 성격이 너무 낮아 잘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못 뛰어 그러면 예전 멤버가 난 나가도 좀 이러면 또 그냥 이번 주에 쉴까? 이렇게 되면 아니 지금 우리 그렇진 않아요 그 정도는 없어 내가 보기에 우리 팀에 그 정도 수준은 없어 그럼 다행히 진짜 없어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지금 새로 들어오는 애들 중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냥 비열이 형이 제일 잘해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니 진짜로 그거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못해 나 이제 다리를 다쳤으니까 나는 가면 열심히 못해 거의 서있을 거거든 근데 이제 보면은 뭐 밥 내기도 하고 승패 갈라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지? 그러면 내가 뛰고 싶어 나는 속으로는 근데 아 밀리다 한 명이 남아? 그러면 아 그냥 내가 쉽게 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아 눈치를 볼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시스템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침묵 모임이었잖아 원래 우리 배돌아지 그래서 내가 두 자리 남겨놓자고 침착맨이랑 옹냥이 자리도 남겨놓자고 안 왔네 맨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팀으로 가야지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오기 시작하면은 그게 답이 없어 근데 또 뭐라고 못하는 게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와서 열 명이 맞아서 첫 게임에 돌아갈 수 있거든 아니 그게 용병 게임이야 그러니까 팀이 만약에 못하잖아 아니 근데 그게 안 오면 철수랑 나랑 가 있는데 나는 나니까 사람이 용병 게임이 맞아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은 야 우리 팀이 열 명인데 니네 안 와갖고 철수랑 나랑 가서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니까 안 할 사람 나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해갖고 오게 만들어야지 아무나 데려와 그게 아니라 애초에 애초에 못 오면은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온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못하여 못하여 하다보면 그렇게 다 나가면 여기가 다야 세명? 세명순이가 와일 때 와일 때 하여튼 잡고 해야 돼 형 말은 지금 여기 우리 풋살팀에서 그렇게 다 내보내면 아니 지금 내보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뭐랄까 딱 30명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인원정리는 인원정리는 제가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인원정리는 한번 했어요 이렇게 딱 해서 인원정리 한다면 인원이 더 늘었어 근데 더 들어왔어 다음에 한번 룰정리 앞으로 내가 회비 내릴만 이제 들어와 있어 무조건 안 와도 내야 돼 맞아 맞아 그건 맞아요 그건 한 달 회비는 무조건 냈어 한 달 회비는 냈고 저는 초대 회장으로 단군님을 추천합니다 아니야 이건 기열이 형이 하는 게 맞고 그럼 기열이 형도 좋습니다 아니 이거는 직박이 형 해야지 그럼 직박이 형도 직박이 형이 또 안 나오고 이제 나오고 그랬을 때 됐으니까 언제 나오실 거야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그럼 직박이 형 해야지 그럼 직박이 형 형이 아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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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세명하고 거기서 투표하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직박이 형님 하시고 주장을 주장이 아니고요 단장? 단장 주장 대장 말장난이고 구단주 대장을 한 명 있어야 돼 대장 한 명만 해 주장 한 명만 해 실루엄타 네가 하는 거야 주장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총무 총괄실장 군기반장 헤드코치 헤드코치 감독이라고 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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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위원 지랄쟁이 감독 사무총장 인사 과장 정도 웬사예요? 인사 과장이야 아니 사람 관리를 하니까 수석 코치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수코로 갈까? 수코? 수코 좋네요 수코 수코하고 그러면은 저희 둘이 이제 창시자 개설자 창단 멤버 아니 그 단장님 하시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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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주장은 주장은 마술왕 형님이나 아니면 낭케 형님이나 이쪽 나이 낭케 형님은 약간 초출이라 신입이라 나름 마술왕이 해야지 마술왕님이 그래도 처음에 처음 했던 분이 마술왕이 요즘 원래 처음에 안 그랬는데 요즘 막 신경질내면서 하는 거 같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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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착해 그러면 그렇게 하고 어디갔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안 시켜줘요? 너는 그러기에는 그러죠 넌 안 나와 너는 말도 없이 안 나와 나갔지 아니 오늘 나왔는데 오늘도 한 9시 40분에 나왔어 왜냐면 8시 경기 아니였어요? 맞아 그러면 제가 다음주부터 확실하게 하고 지각비 받습니다 지각비가 그냥 여기 카톡 투표 늦게 해도 돈 받아 늦게 하는 건 경기 전날까지만 투표는 자기 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 되라고 투표를 하라고 난 간다 못 간다를 딱 찍으면 되지 간다 못 간다 투표는 왜 안 하는거야 안정해질 수 있잖아 미정이 있어요 미정에만해서 다 미정해놓지 전날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아니 그래가지고 또 하는 애들이 있어 전날 점심까지 해야 돼 그래야 이런 딱 맞춰서 해야 돼 전날 점심? 그거 하는데 아니 이거 누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걸 안 눌르더라고 내가 맞아 형님 초기 진짜 안 했어 왜 이렇게 안 누르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누르는 거야 이거 누르면 되네 왜 안 했어 내가 스스로 벌금을 내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눌러지 간단한 거네 지갑도 벌금 지갑 벌금 내야 되고요 그리고 밥 먹는 거 있죠 그거를 회비로 먹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이게 와서 참여율도 좋아지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뭔가 그리고 또 이런 문화가 있어 우리는 약간 개그맨들은 형이 사거나 선배가 사거든요 더치 개념이 잘 없어요 끝나는데 막 계산을 15명 먹었는데 11번씩 하고 이러는 게 불편해 아니 근데 밥 사는 거야 사는데 기본 룰이 회비인데 그래 오늘은 내가 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 룰은 회비로 해야 돼 아니면 물어볼게 오늘 내려고 하는데 기효이 형한테 오늘 사시나요? 오늘 됐어 그러면 그냥 그걸 왜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깜빡할까봐 깜빡했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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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혀 형 오늘 사시는 건가요? 괜찮아요 나도 자주 물어보겠네요 집에 있는 직관님 형 오늘 뭐 아 오늘 회비 오늘 회비 이렇게 하면 회비도 없을까 봐봐 이렇게 즐겁고 할 얘기가 많은데 안 나오잖아 그럼 우리 한 번은 온다고 하잖아 내가 이게 나오라고 하면 상상 얘기하지만 저도 나오라고 많이 거주하는데 이미 많이 했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지가 나올거야 지도 이제 아니 근데 저랑 약속을 했어요 한번 나오기로 형 근데 그건 약속을 한겁니다 올 수 밖에 없어요 오늘 근데 오는건 갑복이? 근데 오고있나봐 근데 운동은 제가 다쳐보니까 물론 이제 뭐 너 조심해라 정상체중이면 안 다쳤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거 있어야죠 근데 제가 다쳐보니까 맞아 이렇게 침착맨님 워낙 또 바쁘잖아 스케줄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강권하다가 다치면 맞아 되게 애매해져서 나는 내가 다 이게 되게 뭐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3개월 동안 일을 할 때 휠체어를 타고 진료하고 이게 너무 힘들고 가족들한테도 매번 미안하고 작은거 하나도 다 갖다달라고 해야되고 너무 고생스럽기 때문에 이제 강제로 하는건 좀 그래 근데 오는건 약속을 했으니까 와서 아니 강제로 우리가 뭐 하라고 해도 강제로 될 애도 아니고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기가 안 오겠다는데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알아서 하겠죠 아니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한 번에 그럼 뭐 그때 오는거지 아니 근데 이제 왔을 때 막 야 빨리 뛰어 뭐 내기야 막 이렇게 형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가면 돼 그냥 넘어가면 돼 우리가 오겠다고 해서 올해도 아니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올해도 아니야 근데 어디갔어 알아서 하는거야 어디갔어 그러니까 이 새끼 어디갔어 하하하하하하 그러면 아마 침착면 없는 침착면 방송이야 풋살은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다들 오시면 이거 아니 근데 에어컨 에어컨 왜 이렇게 더워요 여기 내가 25도로 돼있는데 24도로 좀 내려주세요 21도로 해줘 네 조절하시고 18도로 해주면 안 돼요 화난거 아니에요 아니 에어컨을 그거 아세요 그 이거 흰거 맞아? 냉방 돼있네 몇 도에요 지금 지금 18도요 아니 이게 에어컨이 한번 세게 18도 이거 해주면 안 돼요? 뭐야? 풍량 저 화장실 좀 다녀오니까 오셔야 돼요 네 근데 소리가 왜 안나요 원래 띵띵 소리 나지 않아요? 파워바람으로 해놨어요 제가 이걸 손으로 누를까요? 네 한번 해주세요 안울려요 내려왔는데 아 아니구나 그 일단은 됐고 지금 11시 반인데 아직 안왔거든요 그 아 11시 반인지 곧 오실 거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뭐죠? 엠티 회의죠 원래? 엠티 회의고 유 멤버에 대해선 정리가 된 건가요? 형님은 2주 정도면 이제 발이 좀 괜찮아 지시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처럼 막 빨리 걷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냥 걸을 수 있는 정도? 기존에도 기존에도 빨리 걷기 쉽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도 안 나와요 네 아무튼 민찬이 스피드도 안 나와요 그랬는데 누르니까 그치 이제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진 거죠? 처음 때보다는 그쵸 그래도 목발 축구는 걸을 수 있으니까 아니 내가 몰랐는데 확실히 사전에 스트레칭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대 아 중요해요 제가 조기 축구에 가니까 30분씩 가잖아 30분씩 8시 와서 8시 반까지 몸을 풀어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7시 반까지 다 나와서 해야 돼 아저씨들이 근데 이게 사고처럼 다친 순간 그냥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 조심해야 돼 절대 다치면 안 돼 제가 다쳐보니까 진짜 너무 짜증나고 맞아 얼마나 불편해 이게 저를 원망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 스스로를 원망했죠 아 체중 좀 줄여놓을 걸 그리고 나는 그게 그렇게 위험한 스포츠라는 생각을 몰랐어 우리가 위험하게 안 한다고 위험하게 안 했어요? 아니 형님이 어떻게 다치신 거죠? 경과가? 점프 뛰다가 공중에서 방향을 틀었는데 맞아 맞아 한 발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내 체중이 한 발에 다 실리면서 맞아 맞아 뼈가 으스러져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웃어서 그게 아니라 이게 왜 웃어 인마 다친 과정을 굉장히 영화처럼 말씀을 하세요 아니 진짜요 내가 그래서 영상 하나만 보여 드리려고 처음에 하신 말이 맞아요 체중 때문에 그렇게 된 게 맞고 어 재현이에요 네 재현 이렇게 했어요 살짝? 네 살짝이에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건 이 정도에요 이 정도 이거는 외부에서 본 거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가 알잖아요 여기다 힘을 얼마나 싣고 하네 제 딴에는 또 최고로 꺾었으니까 다 실린 거죠 밖에서 볼 때야 저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그 체감 온도 같은 거네요 온도로 쟀을 때랑 내가 체감하는 온도랑 훨씬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처럼 네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느리지만 왜냐면 제가 원래 동작이 느리고 할 테니까 근데 형이 느꼈을 때는 이건 뭐 거의 아니 저는 이제 막 최대치료 최대치료 내가 봤을 때는 중간에 하다가 텀이 있었어 우리가 그래서 좀 식었어 땀이 그래서 약간 땀 식은 거랑은 상관없어 그 원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몸이 되게 잘 풀렸었는데 아니 땀 식은 거랑은 상관없고 그냥 운이 안 좋았죠 쉽게 말하면 굳이 그리고 풀사라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으면 괜찮은 건데 이게 그 바이크야?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꽉 잡히는 느낌이 났어요 발바닥이 그러면서 아 마찰이 딱 네 딱 박히니까 위에서 원래는 미끄러져서 넘어져야 되는데 그냥 때려버린 거죠 이거 딱 잡고 망치질한 것처럼 예 그렇게 됐었죠 그렇게 됐었죠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요 얘네 둘이 왜 하나씩 없는데 그러니까 병건이가 뭐 회의 바쁜 그 아무래도 비즈니스적인 일이겠죠? 전화를 한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우리끼리 또 얘기하죠 이거는 정리된 거예요? 어차피 멤버 이거 어떻게 했지? 만장일치로 됐어요? 뭐 그렇죠 아 어떻게 아 만장일치로 하는 걸로 하고 비밀투표로 가는 걸로 만장일치로 하고 비밀투표로 하는 거고 희망자사 강법을 끄고 뭐가 추려서 그날 등장시킨다 이렇게 진짜 자기가 나는 거절 다하게도 상처받지 않는다 하는 사람만 그럼 그렇죠 그렇죠 도전하는 걸로 그렇게 도전하는 걸로 희망자만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도전할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은근히 은근히 배돌아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우리 셋이 정혜원이잖아요 네 별거 있나요? 누린 자는 몰라 아 근데 형 벌써 이거 중대원들이 보는 눈빛이 달라요 여기 우리 세명은 되게 기열이 형 하고싶어가지고 추천하고 싶었어 형 우리 다리 꾸고 있잖아 에이 뭐 어떻게 그리고 기열이 형 아까 정혜원 올라오고 싶어서 전화번호도 없는 승우아빠 추천했어 아 승우아빠 추천했어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오고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밑에 준혜원들은 모른다니까 모른다니까 이거 우리는 우리가 누린 거를 몰라 그런 얘기하면 욕먹어요 준혜원들한테 여기는 뭐 저거 하나 앞에 고치려고 진짜 얼마나 노력하겠어 치트키 승우아빠 썼어 형 올라오고 싶어서 네 설마 승우아빠가 떨어지진 않겠지 하하하하하하 다들 친한데 근데 도전은 알잖아 그때도 다 친했는데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래요 아니 풍얼리 안 친한 사람이 있었나보지 아 그래 아니 난 안 친한 사람 좀 있어 아 있었나보지 너무 있었어 아 여기 정혜원 중에서 네 당시에 투표 당시에 웅이 형이 안 친했지 아 그래도 웅이가 특석구나 웅이 형 안 친했고 침착맨도 그때 별로 안 친했지 아 아 생각해보면 나도 지금 배두라지 낸데 이렇게 배두라지 내서 지금 너 원래 별로 안 친한게 친한 스타일이잖아 아 근데 당군랑은 친했지 형이랑 당군랑은 친했지 나랑은 많이 친했지 그러니까 세 명하고는 안 친했었지 응 나도 그 열 명 중에 그 호민이 형님하고는 사실 그럼 어떻게 붙었지 근데 그니까 약간 그때 분위기가 쌓여지니까 병건이가 자기가 준혜원 내로 이렇게 다 해줍시다 이렇게 그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치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아 그럼 호민이 형님하고 막 되게 친하진 않아요? 나 두 번밖에 못 봐가지고 나 그때 풍월이 형님 난 처음 봤을 거야 어 근데 애초에 많이 뵙지를 못해가지고 호민이 형을 맞아 그래서 낯을 가리는 사람이 좀 있잖아 근데 스트리머 아 있어요 있어요 나도 나도 엄청 가려 나도 엄청 가려 너가? 왜 난 가리면 안 돼요? 넌 나 뭘 가린다고 나 가려요 나도 낯들이 좀 가려 나 둘 다 가려 나 둘 다 가려 나 둘 다 가려 저도 낯을 많이 가렸어요 그 심정을 알죠 알죠 안 한다니까 솔직히 형은 아니다 진짜 형은 아니야 이렇게 생겼다고 난 안 가리겠냐 아니 직박이 형은 진짜 아니고 진짜 난 안 가리고 아니 형이 낯을 아직도 승우아빠님이랑 그 이렇게 한다니까 존댓말하고 별로 나는 철면수심님하고 침창맨님하고 말 놓는데 한 3, 4년 걸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한 3년 정도 아니 그거는 그 뭐라고도 해야 되지? 낯가림이 아니고 낯가림이 아니라 낯가림과 안 가림 그게 아니야 그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 인간관계적인 거 아니 말만 안 났지 아니 말만 안 났지 욕했어 안 했어요 아예 그 낯가린다는 건 아예 언급을 잘 못하고 언급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둘이 뭐 형제야 뭐야 이거 갑자기 둘이 낯지도 안 가려 얘랑 나랑 엄청 낯가리거든 아 기열이 형은 내가 딱 보면 알아 나랑 좀 비슷하구나 낯가림이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그럼 자기네 둘이 저기네끼리 쩜쩜해가지고 저기네끼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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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낯가리지 나 되게 가리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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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가 지금 18년째 보고 있는데 무슨 아니 형은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형은 되게 낯가리잖아 되게 적극적이었고요 기열이 형은 나 처음에 화난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형 미쳤지 우리 그 형 가짜TV 할 때 아니 미친 알았어 알았어 가짜TV 할 때도 근데 그때 그때는 내가 롤이 다 개그맨이고 나만 일반인이어서 내가 어떻게든 이 뭐라고 그러지 가짜TV 팀이 트위치에 처음 왔는데 내가 얘네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되는 포지션이었어 그래서 침창민님이랑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가 적극적인 것처럼 보였던거지 되게 아니 근데 끝나고 밥 먹을 때도 형은 되게 많이 먹었어 되게 뭐라고 할까 외향적이었고 다 얘기하면서 다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 근데 기열이 형은 그때 끝날 때까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나도 왜냐면 이 형은 탑 개그맨이니까 아니야 그때는 야 족밥으로 보이냐 기열이가? 지금 여기 있다고? 그때 막 어마어마했어 아니야 안 그랬어 신종민도 막 되게 어려워 처음에 걔는 동생이니까 그렇지 한참 동생이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보니까 처음에 사람 대할 때 형님이 저랑 좀 비슷하더라고 나랑 좀 비슷해 낯가리고 말하고 혈액형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형 의사 아니야? 요새 MBTI 아니 의사가 혈액형을 물어봐 MBTI 뭐예요? MBTI를 나는 그걸 해야 되는데 MBTI B형 질문이 많아서 그렇지 그걸로 성격 따지는 거 아니지? 에이 혈액형이 어떻게 성격을 따지지 형 O형이지 아 O형이잖아 나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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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O형이지 그래 O형이야 안가려 안가려 원래 O형이 제일 많이 가려 근데 나는 RH-O형이라 좀 가리나 봐 어 RH-O형 아 뭔 소리야 지금 그렇게 수술할 때 아니 무슨 혈액형을 정형외과 원장님이 망치질을 하다가 무슨 혈액형 같다가 깬가리 치다가 어? RH-O형 망치지 마 형 그런 거 수술하기 전에 물어보면 니가 깼다가 물어봐 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 누가 수술하기 전에 물어봐 근데 물어봐요 아니 해 줘 봐 아니 도희 선생님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중간에 하다가 보고는 어? RH-O형이었냐 이렇게 했다고 오케이 오케이 너무 죽지도 않고 그러냐 섭섭받아 야 형 나 많이 가리네 아니 둘이 잘 맞아 뭘 잘 맞아 아니 둘이 콤비야 내가 보기에는 작골형제 같아 뭐 작골형제 약간 느낌이 괜찮아 아 좀 우리 오랜만에 보고 완전 슈퍼인사잖아 직박이형 핵인사 핵인사 아니 진짜 직박이형은 내가 보기에는 진짜 핵인사 되게 외향적이고 아냐아냐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 낯이 가리고요 아니 안 가려요 그런 건 한 번 해요 요즘 게임 잘 안하니까 뭐 그 게임 대회나 이런 거 무슨 게임? 왕게임? 어? 왕게임할래? 1벌이버 키스 1벌이버 키스 너가 1벌인데? 샤워하고 왔어요 어 좋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샤워하고 왔어요 아니 리온이란 말이야 싫어 뭔 소리야 도대체 뭔 개소리야 하하 키스시켜 직박이형이랑 하하하하 뭔 소리야 아 너무 싫어 아니 아니 철수같은 성격이 진짜 부러워 대회 같은 거 한 번 하고 싶은데 다들 바쁜 거 같아요 바빠졌어 형이 제일 바빠요 형이 제일 바빠요 형은 다리 부러지고도 막 이것저것 다리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어 아니 형은 일단 맨날 야구를 보시니까 야구보고 출근하시고 이러시니까 아 나는 방금 형이 철수같은 성격이 부럽다고 해서 그 뒤를 기대하고 있었거든 응 넘어갔어 아 너 기다리고 있었어? 아 아 궁금해 나 칭찬해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뭔데 뭔데 아니 철수같은 성격이 부럽다고? 그걸 또 기다리고 아니 아니 오랜만에 칭찬이야 네가 칭찬 한 번 해준 거잖아 기다리는 게 뭐야 아니 근데 도대체 왜 내가 너 칭찬 진짜 얘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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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형이 약간 80년대 그 인기 많은 배우상이야 그게 칭찬이냐 인마? 80년대 인기 많은 배우상 미남 배우사 뭐 인기 없는 배우보다 어 인기 많은 배우상이야 진짜로 지금 인기 많아도 좋잖아 진짜로 그런 배우상이야 근데 뭐 먹을 거 없나? 이거 먹어 이거 아니 나 칭찬보다 나 칭찬보다 아 아니 성격 좋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왜 이런 성격이 들어온 거야 디테일하게 좀 하나 뭐야 아니 내가 언제 여기서 칭찬 들어보냐 너 칭찬 많이 하잖아 아니 비열이가 남칭찬잖아 신부창 씨랑 컨텐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신부창 씨도 낯을 엄청 가리거든 아 나는 근데 친하니까 서로 이렇게 말 편하게 하는데 얘가 이제 들어온 거야 근데 우리 서로 이제 얘도 처음보는 거고 얘도 약간 낯가리니까 둘이 사이를 어색할까봐 얘한테는 막해도 돼 야 얘는 친한 동생이니까 막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어떻게 할까 약간 중간에 불안했는데 오더니 형님 제가 막해도 되겠습니까? 하더니 진짜 막 하는 거야 안 막했어요 되게 막투댔는데 어 에이 진짜 막하는 거라서 와 성격이 그랬어? 그게 칭찬이야? 성격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막혔어? 안 막혔어 되게 잘했어 근데 나는 왜 안 부르냐 야구 아니요 형 뭐 광고하드마 어 어 영태 오셨네 어 아 아 왜 이렇게 바빠요 연예인이야 지드래곤이야 뭐야 아 지드래곤이야? 아 아 형 아 형님 안 보냈어? 야 이거 보냈다니 인마 은정아 쫄벽으로 내릴까? 쫄벽으로 내릴까? 이거 안 입고 오셨어요? 어 니가 보냈어야지 인마 보냈어요 받았어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 입고 왔는데 지금 액자에 넣어놨어 아 진짜 액자에 넣어놨어 액자에 넣어놨어 너무 소중해서 형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에이 영태형 진짜 영태형님 검은색이라 기대했는데 아니 갑자기 액자에 넣어놨어 검은색이야 영태형은 광고비 안 받으면 이런 거 안 입어줘야 에이 야 뭔 소리야 야 어딜 꿈쩨어 아 아 저요? 아 그러게 업체에 말해서 광고비를 드렸어야 했는데 샌박 아 액자에 넣어놨다니깐 야 봐봐 비포 애프터 뭘 비포 애프터야 너무 좋게 떨보네 에이 야 에이 진짜 같은 송도 중으로서 참 의중아 수철님을 쫄벽으로 데려 정의현 특권으로 거침하십니다 어 근데 의자 갖고 와야 돼 아 의자 의자 여기 있어 아유 한 번도 오시고 의자 엄청 많죠 앉으시고 그 여기 앉으세요 됐고 조금만 하세요 근데 우리 뭐 아무것도 정리를 안 했네요 그냥 형 아니 이제 하면 돼 형도 왔고 하니까 형이 어 오랜만에 동갑 안 줬어 너 좀 알아라 나이를 형들 나이를 모르냐 형들 나이를 모르냐 너가 첫째 첫째 81 그 다음 89 80 아니 81이에요 81 형도 모르네 아 18년은 아니 모임이 에이 뭐여 형 형 옷에 옷 붙어 하하하하 아 형 저 그래요 액체를 넣어놨다니까 액체를 빼왔어 아니 여기 보시는 분들도 다 이거 입고 오시는 거예요 안 입은 사람은 저희가 다 걸러놨어요 아 이거 방송에서 보여주려고 그쵸? 한 2시간 특집 준비됐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렇게까지? 네 어느 정도나 팔렸어 이거? 나쁘지 않아 예상치보다 예상치보다 많이 받아요? 아냐아냐 애초에 제가 너무 애초에 안 팔리잖아요 제가 사실 뭐 산다고 제가 만든다고 누가 사겠습니까 애초에 그래서 가격 메리트를 좀 많이 낮추고 내가 별로 안 가져도 된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약간 1코 느낌 나게 일반인 코스프레 밖에 입고 다녀도 괜찮게 애초에 한 번이네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엉턴 좀 약간 외모가 살 많이 빠진 거 같은데 살도 살이고 약간 패션이나 머리스타일 아니 살이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아니 나 빅뱅 느낌 나는데 퀄리티가 좀 올라가 어 근데 살 많이 빠졌다 아니 약간 빅뱅 느낌 나 아 미안해 아 미안하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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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불러주려고 집에서 불러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좀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약간 빅뱅 느낌 나지 않아 아니 약간 이번에 빅뱅의 대성 컴백 대성 컴백할 때 머리스타일 이랬거든 아니 요즘 뭐 관리해요? 대성 대성 인사적으로? 살 뺐다가 아 살 좀 뺐네 아니 뮤직비디오 보러 와보세요 약간 대성 느낌 나요 아니 빅뱅 말고 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방송에 지금 이제 얼굴이 안 들어와서 아니 아니 전혀 미안해 아니 머리스타일이 진짜로 아 미안하다고 아니 머리스타일이 너무 심한데? 아니 머리스타일이 여기 뭐 남는 옷 없나? 아니아니 아니 아니 없어요 네 없어요 아니 이거를 뒤에다 놓을게요 아 뒤에다 오케이 형 오늘 근데 쉬는 날이 되면서 어 괜찮아? 내일이요? 내일 방송하지 여기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돌려야지 그 아니 저 이 형님 다리 부러지셨던데 아 이거는 다치는 거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그렇지 않아요 형 괜찮으세요? 됐어? 근데 형 안 부러진 사람이 더 많아요? 어 그렇지 저도 안 부러졌고 안 부러진 사람이 많다? 조심해 근데 건강해지는 사람이 많고 체중 나가면 좀 조심해 조심은 해야지 나쁜 사람이 근데 인터넷 방송 좀 저쪽에도 여기 이런 말 좀 부른데 나랑 지금 목소리가 커서 다 털어 인터넷 방송할 때는 불편하지 않았어 아니야 생활하는데 불편하잖아 아 생활하는데 불편해 생활하는데 불편해 가족들한테도 미안한 거야 아 방송은 앉아서 하니까 앉아서 하니까 너 방송할 때는 차라리 근데 뭐 저스탄스나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안 해 저스탄스 원래 안 하기 때문에 네 괜찮았어 그러면은 형님 그 아까 이제 네 통촌은 어떻게 해요? 오고 했대요? 아 통촌도 이때쯤 도착하기로 했으니까 통촌까지만 좀 기다리고 45분인데 늦었네 갑보기 갑보기 한번 전화해볼까 아 근데 얘 아니 왜 애매하게 온다는 거야 오토바이 출발하면 아까 오토바이가 출발하는 거 아니야 이거 끼고 이거 끼고 있지 않을까 끼고 오지 않을까 아주 위험해 아 근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 다음 MT 갈 거에 대해서 회의를 적어놨습니다 등급제를 하나 쫄병도 추가 쫄병 필요했죠 이렇게 지금 애매하게 혼자 다른 티 입고 이러면은 아 뭔가 이제 트집이 잡히거나 하면은 아니 진짜 안 입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뭐야 글씨가 없어 나도 몰랐어 아니 일단 뭐 그만해 아 미안하다고 아 미안하다고 잘못 보내드린 거 아니죠? 이걸로 간 거 아니야? 아니 액자에 넣어놨다니까? 액자에 오래오래 보관하려고 자가 나눠주세요 작았어요? 아 있어 있어? 아니 글씨 없는 버전이라 그러면 아니 그냥 나가라고 주의주게 주의주 나가라고? 작았어 작았어 엄청 빅뱅인데 느낌이 근데 편이 많이 진짜 나가라고 한 거 아니야? 빅뱅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패션 스타일이 약간 빅뱅 느낌이 나게 하셨네 아니 그 한 10분 퇴장 시켰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준비가 안 돼있어요 안 돼 안 돼 이거 입고 오는 게 근데 저기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자유였잖아요 자유였어요 눈치가 있으면 아니 그렇게 치면 뭐 숨 쉬는 것도 다 적어야 되고 해요 사실은 룰이라는 게요 너무 뭐라 하지마 세부적으로 가면은 홍도에서 오는데 이리 좀 무섭네 네 흔들끝도 없습니다 형도 제일 무서워요 흐흐흐흐 자 이제 개회사 시작하죠 직박영 직박영이 좀 하실거에요 직박영이 정회원 중에 직박영이 형님이시니까 뭐하는거에요 개회사 회의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요 통짓 안 기다리고 드시는 거 다 드시고 그래요 드시는 동안 그럼 전화 한번 해볼게요 확인만 해보죠 10분 내로 못 도착하면은 시작하고 있다가 모시는 걸로 하죠 네 아님 purple 아 입고왔었어 오 오 가지고 왔었어 섭고 왔었어 서프라이드 어디에서 또 하나 주웠네 야! 입고 왔었습니다 오웬이다 아 입고 왔었는데 놀래키려고 주웠어요 근데 왜 여기 하나 더 있어? 지금 창미한텐은 두개 보냈어? 어? 나는 하나 남았던데 나도 하나 남았는데 아아 이거 주펄린 꺼 아니 호민이 형 갖고 같은데 아까 가지고 가던데? 오늘 좀 급하게 가던데? 근데 흰색을 입어가지고 흰색을 입어가지고 오늘 좀 급하게 가가지고 흰색 옷을 입고 가실 때 침착맨이 형 이거 가져가야죠 도와 그냥 아이 좋네 옷이 근데 어차피 태환씨 것도 오고 잘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흰색도 있으니까 그럼요 아니 그냥 편하게 입으라고 드리는거야 진짜로 이걸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집에서 오자마자 안 입었던건 편하진 않아서 이건 농담으로 그런거지 농담으로 하신거고 통천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통천까지 오면 시작하고 갑복이님은 뭐 오시면 한시? 전화를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시 도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해볼까요 제가 해볼까요? 갑복이가 또 아까 오고 있으면은 도착할 때 될 것 같은데 가복이가 또 저는 좋아해요 이 이륜차 또 길이 달라서 시원한거? 올림픽을 타고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좀 빨리 올 수가 없어요 완전 위험해 밤이라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배고파요? 따뜻한거 뭐 있어요? 따뜻한거 있습니다 뜨거운 물 어디야 고기야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미지간하게 섞어줘 물 드세요 너무 뜨거운건 못 드세요 그럼 뭐 미지간하게 드릴까요? 천천히 와 안녕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이네 처음 봐요? 진짜로? 비영이 먼저 갔었어 진짜 처음 봐? 저희 신참 아니에요? 신참 신참이라면 됐는데 처음 봤어? 이게 놀랍다 신참 그때 봤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천히 또 입고 왔네 눈치 안챙긴 사람 없죠? 한 명 있었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없지 신참 방송 보면서 왔나? 카페 어디? 왜 하는거지 카페 어디 태국 갔다왔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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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천 너무 이뻐진거 아니야? 살 너무 할 뻔했어 어 화이트네 오빠 왜 안해요? 나도 하고싶어 오빠도 해주면 안돼요 나도 하고싶은데 노력 중이야 저거 벌레야? 네 벌레 벌레 저거 몇달 전부터 있었어 계속있어 아 진짜? 약간 나방 큰 나방 같은 느낌? 지난번에도 봤어 저거 탈퇴한거야 껍데기 침철전할때도 저거 아 저게 육결제 포기는 그랬는데 진짜로? 어 진짜로 이름 지어줘야 될거 같아 그때 내가 저거 병건한테 물어봤어 뭐냐고 벌레네 벌레 껍질인가봐 진짜로 이거 다 팔렸죠? 아니 다 팔리고 말고 할게 없어 주문 들어오면 안되는거야 영원히 네 영원히 forever forever 그러면은 가포기님은 좀 걸리신대요? 40분정도 어? 몸 안좋다더니 극복하고 오나봐요? 아니 안온다고 했다가 또 중간에 출발을 했는데 그치 또 자기 빼고 다 모이는데 어떻게 견뎌? 그치 약간 또 그런거 있어 빨리 페일을 하고 마무리합시다 한두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게임할거에요 게임 저희 4시까지에요 최소 5분 4시까지는 해줘야돼 4시까지 해줘야돼 근데 먼저 가셔야돼 아니 형님은 형님은 가셔야돼 왜냐면은 제가 보장해서 의중씨랑 4시까지를 해놓은거니까 나만 나만 내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셔야돼 아 네가 갔는데 또 금방 끝나는거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오늘 할거는요 회의를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흔들흔들 피자 토핑이라고 이거 난리났다던데요? 다같이 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난리났어요? 품절되고 난리났어요? 이거 뭐 PPL같은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이 만든거에요? 집은 들어가있어요? 아니 아니 집은 안들어갔어요 저는 뭐 투자하고 있는거 PPL같은데? 하하하하 너무 모션이 PPL 모션인거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 너무 경직됐는데? 요거는 만약에 이제 틀리면 인디암밤 아 좋습니다 인디암밤 하기 좋게 오예까지 또 때려요? 엉덩이는 아니고 인디암밤 오예 오예까지 그리고 요거하고 나서 또 재밌는 게임 또 하나 준비 되어있습니다 5초 준다 아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임 5초 준다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회의를 빨리 끝낼수록 이 두 게임 하실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던거에요 정말 하고싶다 개인적으로는 피넛토핑이 좀 더 재밌긴 했어요 아 진짜? 뭐에요? 여기 직발경이 나와요 직발경이 나오는거 관전 포인트니까 살찌면 다 직발경이에요? 예예 아니 얘랑 중간적으로 얘라고 하지 않았어? 얘랑 비슷하던데 아니 닮았다 닮았다 어떤 거나 다르게 체지방하고는 다르게 얼굴 이목구비가 닮았다 닮았다 지금도 돈 받아도 될거 같은데 그래서 이 두개를 할건데 회의를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셔야 할수있고 그럼 여러분들 내일 일정 있으시기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너만 빨리 하면 될거같아요 빨리 안좋아 말이 많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마피아도 할수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게임이 준비되어 있기때문에 MT 전해제로 그렇습니다 회의를 빨리 처리하시면 고! 되게 친구들 처음 집에 놀러온 사람 신난거 같은데 왜 이렇게 신났냐 너 외로웠어? 덤브라 외로웠어? 우리가 모이기가 참 어렵잖아 외로웠어 지난번 MT도 보니까 되게 신났어 외로웠어 경찰 되고싶은데 경찰 뽑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신났어 엑소로 엑소로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 식순에 맞게 자 먼저 개회사 있겠습니다 회의 시작을 직박이 형님이 정의원의 대장님이 정의원도 최연장자로서 준회원분들 특히나 그 경곤하게 다리꼬지 마시고 아 이렇게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쪼병 생각해 쪼병 아니 우리 통장님 준회원님 저쪽으로 앉으시면 되나 등급은 등급은 언제올라요 아까 이따 설명해드릴거에요 기다리세요 등업시스템에 대해서 여기가 다 정의원이야? 손가락질 한거야 지금? 어? 또 어떤 더러운 불러가 특히나지올라야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굉장히 좀 부격적이었습니다 등업시스템은 추후에 공개하도록 나도 정시켜주세요 자 조용조용 한가지 그냥 시작톤에 한번 여쭤볼건데 불참하면은 무조건 여기로가요? 아 거기까지 다 단계별로 불참 안 할 수 있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사유가 있으면 또 괜찮습니다 불참 못해요 혹시 골반이 틀어둬서 다리꼬는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골반이 틀어둬서 네 엑스레이 있어요? 엑스레이 가져와주냐고 지참 아니 오늘은 봐드릴텐데 다음엔 지참을 좀 해주세요 네 왜냐면 그게 말로만 할 수 있는거니까 아 그거는 뭐 우리가 많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 꼽게요 네 다음에는 지참을 좀 해주시면 얼마든지 사실은 대형을 살며시 이렇게 해줘야 월리양이 형도 조금 앞으로 오시고 앞으로 좀 오시고 정기열이 형도 좀 오시고 시작했네요 월리양이 형도 살짝 뒤로 가시고 이렇게 하고 통착 좀 안으로 들어 나 안 보이잖아 나 안 보이잖아 잘 보이잖아 내가 내가 당근이 때문에 안 보이는거구나 월리양이 형은 여기 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 위치를 세밀하게 좀 조정을 해주시면 아 좋았다 좋았다 이제 시작할까요? 네 자 여러분 2022년 5월 19일 11시 57분 배도라지 MT를 위한 2022년 1차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에 앞서 정혜원이신 정혜원이신 단군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날씨가 굉장히 또 좋습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이렇게 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 다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고 뭐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그 하프만논 누구야? 누구야? 아니지? 뭐 그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참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입니다 벌써 5월이고 이제 구인수는 6월이에요 6월도 한 몇월이죠? 7월이죠 그러면 뭐 벌써 1년 반이 지나간거에요 하루하루를 정말 그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들 뭐 그렇게 저기 채팅창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 그 안 오신 갓보기 회원님이 또 오시면은 네 저희가 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 따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분들이 또 갓보기님한테는 또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 진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또 그 언제나 그 뭐하십니까 아니 채팅창에 제 눈이 복시라 잘 안 보여가지고 참고만 좀 하려고요 그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데요 채팅창 괜찮습니다 애들이 자꾸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희는 정혜원 아니라서 그 마지막으로 우리 또 매직박 회원님처럼 다리 또 다시 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들 건강 특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떼받나 네 이상입니다 여기가 이제 정혜원 아 정혜원 아 어떻게 회장님이 아 저는 오늘 승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아아아아아 후우 대회사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7명이 이렇게 많이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거 그만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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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의사진행 말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철면수심 정혜원님의 말씀도 잠깐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아 처음날 뻔했잖아요 얘기하는게 2개 처음에 이런거 좋아 감투로 좋아합니다 네 감투로 좋아합니다 아 빨리 진행해서 저 얘기 죄송해요 야 나도 배고프긴 한데 너 엎드려 죄송해요 정혜원님의 집에 가서 엎드려 지금 절벽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정혜원님의 레이디스 젠들먼 피자 오브 치킨 저 얘기하잖아요 예약을 해놀러 저도 피자 피자 그래서 저도 피자로 피자날에 치킨 좀 주고 저도 피자로 저는 치킨이 좋은데 자 박수 아 그럼 피자로 와 자 여기서 이제 개회사 마무리하죠 예예 그러시죠 아 뭐 안 하세요? 네? 저는 이런거 길게 하는거 알게 아니 아니 정수야 도저 필렸어? 안 필렸어? 피자라고 하신거 아니에요? 피자라고 하신거 아니에요? 피자라고 하신거 아니에요? 아니 다 하신거 같은데 인사 피자 바이크 짚고 바이크 짚고 자 정승해주세요 다리 꼬시는거에요 다리 굴반이 굴러졌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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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피자 어떻게 치킨 나나? 대미 론이 안되지 지금은 안돼 쿠팡이츠로 해 쿠팡이츠로 해 아니 하세요 하고 계세요 오디오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치킨 치킨 아니 우리가 뼈를 발라먹기 힘드니까 순살로 가지고 순살로 순살로 파파진스에 두판 하고 파파진스 말고 마마조스는 없나요? 이런거 너무 좋아해 아재 개그 진짜 좋아해 아재라서 너무 좋아해 제일 웃겨 얘가 얘가 제일 웃겨 조용히 해 자 우리 최순위 다 멘트 근데 이거 준비중이에요 이거 어떻게 쿠팡이츠로 하라니까 빨리 해 할라그런데 그래서 오늘 피자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가 되고 살게 되셨습니다 또 우리 멀리서 오시는 홍월향 준혜원 그만하죠 주네헌인데 뭐 얘기할 기회 많이 있어요 버릇아 빠져 버릇아 버릇아 빠져 버릇아 아니 왜냐면은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걸 설명드릴게요 지금 주네헌 분들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네헌에서 정의원으로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생겼어요 회의 때마다 한 명씩 아닙니다 어떤 게 있냐면 그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하셨잖아요 새로운 멤버를 추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새로운 멤버를 추천하는데 이제 책임자가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통닭천사님이 콜드브루님을 추천했다 근데 이분이 정의원에 만장일치에 당첨이 되시면 통닭천사님은 정의원으로 승급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회원을 추천하면 절개하고 싶은 사람 데려오면 되는거죠 아니죠 아니죠 그 사람 또 여기서 수무당하게 하잖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한 표라도 반대가 나와서 탈락한다 그러면 쫄병으로 떨어집니다 아 강등 강등이 다가 쫄병 계급이 생겼어요 최악이네요 그만큼 추천에 책임을 가져라 근데 지금 정의원이 당구님은 올라갈 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정민 의원님을 추천해요 이건 진짜 참회원입니다 참회원님 저는 감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 감투는 그냥 허울일 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버려주세요 조용히해 진 배우는 어디서 정인데 양말 벗었다 양말 벗었어 양말 벗었어 시끄러 아니 근데 박정민 배우님은 괜찮아요 네 감투에 저는 하나 팬이세요 하나 팬이십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반대를 하실 수 있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섭섭해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왜냐면은 만장일치제라는게 한 명이라도 불편한 사람을 일단 받는 것을 보류하겠는데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되게 섭섭하셨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근데 정혜원에서 떨어지는 건 없어요? 있어요 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래서 당장님이 떨어져요 준혜원 준혜원으로 갑니다 떨어졌어요 지금? 아니요 아직 저 투표를 안했잖아요 빨리 하죠 그러면 바라신 것 같아요 빨리 하죠 아니 근데 이 상태도 안좋아요 형 누구 추천할 사람 없어요? 아 저랑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준혜원으로 만족하시는데 누구요 뭐 누구라도 있겠지 지변에 유감집 아저씨라도 아니 떨어뜨리려고 아 그건 맞아요 그건 안돼 그러면 정혜원 아니어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분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쫄병이라도 되냐 안되냐는 정혜원분들이 아니요 전원투표 전원 되면 준혜원 되는거에요 준혜원 쫄병 아니에요 쫄병은 약간 벌칙이게 돼요 쫄병원은 유배지 같은 곳이에요 잘못했을 때 쫄병 네 잘못했을 때 그러면 정혜원은 절대 쫄병이 될 일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정혜원도 준혜원 됐다고 쫄병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단계가 있는 거죠 왜죠? 한 번에 내려가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안 됩니다 저희는 한 번 더 보셔겠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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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수 있는데 얼토당토하는 게 아니 말도 안 되죠 아니 올라갈 때도 올라갈 때 단계로 올라갔는데 아니 여울 때도 단계로 가지 원래 내려가는 게 빠르잖아요 별비에서 브론즈로 바로 떨어지는 게 있어 실버 붙여서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사회적 무리를 빚거나 정과적 같은 거 저지르면요 그럼 안 되지 바로 떨어질 수는 있죠 그렇게까지 되면 그렇게까지 되면 그러면 그러면 조용히 언급을 안 하지 않을까요 그냥 굳이 뭐 아 뭐 그런 분 있긴 있으신가 봐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혹시나 아 혹시나 통장 범죄 계획이 있어요 준비 중이에요? 아니 근데 뭐 때가 맞으면 때가 맞으면 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쵸 뭐 미리 알아두는 건 좋죠 룰에 대한 확실한 정보니까 확실한 정보는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정해원은 범죄를 저지르셔도 정해원이 된 후에 준해원을 거쳐서 그게 정해원의 특권입니다 법이랑 저희 배도라지 내 계명이랑 다른 거기 때문에 더 지독해졌네요 이럴 때 지독하라고 정해원 한 거예요 혹시 이거 뭐 정리된 책 같은 거 없나요? 막 만들어내는 거 같은데 규정 이제 준해원들이 오늘부터 만드실 거예요 룰북을 1장 해서 이렇게 필요하긴 했어 아 진짜 룰북이 말 꺼내가지고 일만 대가실래요? 네 이게 성문화된 문자로서의 법이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준해원들이 네 스피를 시작합니다 맥주 하실 분 있나요? 맥주 하실 분 있으면 뭐 저는 괜찮습니다 차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맥주 차 가지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뭐 피자 두 개랑 여기 치킨이 지금 닫아가지고요 피자집에서 하는 순살 치킨 어 좋아요 여덟 조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아 좋아요 피자 라지 두 개에다가 여덟 조각이면 좀 부족할까 그러면 좀 더 넣어요 안 부족해요 남습니다 그때 더 시킬게요 왜냐면 남기면 또 그러니까 콜라를 좀 넣고 제로콜라 제로콜라 손 제로콜라 여기 있는데 제로콜라 있어요 아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제로콜라 손 그냥콜라 손 제로콜라 제로콜라 하하하하 형어보다 항상 혼자 드세요 아니 어차피 근데 제로콜라를 왜 맛없게 먹어? 그냥콜라 먹으면 더 맛있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그냥콜라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냥콜라 드시고 싶으세요? 왜 근데 제로콜라가 많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준회원 사이에서도 우아리가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혜연 출신이에요 하하하하 정혜연 출신이에요 하하하하 정혜연 출신이에요 저거 콜라 있죠 저거 하하하하 이게 그냥콜라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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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연 출신입니다 정출이면 좀 다르긴 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확실히 달라 하하하하 아니 빨리 가잖아 이런게 쌓일 수 있게 보내줍니다 하하하하 혈통이 다르잖아 혈통이 다가가 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 저도 뭐라고 하세요 하하하하 아니 받은 거에요 아니 우리끼리 왜 이런게 있어 하하하하 정혜연 시키세요 하하하하 정혜연 올라오실 뿐이에요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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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줌 싸고 싶어 아니 형은 나를 더 오래 하려는데 그걸 왜 이렇게 불안하고 싶게 아니 그걸 왜 서운다고 하냐고 아니 여러분들 아니 다 해보이는데 그걸 왜 거기다 하냐고 이렇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면은 오쭈습니다 못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집중하셔야죠 집중하시죠 자 그럼 제가 진행을 할게요 네 자 일단 그래서 회의 시작했고 저희가 이제 오늘 안건이 있는데 다음 이제 베드라지 엔티를 진행을 정할 거예요 오오 일정과 장소를 정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일정을 맞추는 게 제일 어렵겠죠? 자 일정을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왜 지네들끼만 얘기해 아 지금 얘기하세요 아 들어요 우리가 얘기해야 돼 들어보지도 않고 아 예 아 일단 우리가 물어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거기 그 여기 계신 대부님 나 가려서 좀 뒤에 붙여줄게 그럼 너무 안 보여 아 그냥 조금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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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분들 오기 전에 저희끼리 어느 정도 얘기된 상황을 일단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을 받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보채지 말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아 중요했으세요 풍얼량 회원님 화나셨어요 아니요 좀 무지한 분들 즐거운 자리잖아요 괜찮아 준위원이잖아 네 그러니까 준위원이지 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정을 일단은 지금 현 씨가 아무도 없는 스케줄을 일단 잡습니다 맞아요 그날 딱 잡고 그때부터 간단해요 뭐 천재지면이 아닌 이상 그날 다 본인들이 일정을 안 잡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모두가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 이거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은 없어요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방법 네 이거밖에 없어요 조금 미뤄지더라도 확실한 시간에 그러면 그러면 1박 2일이에요? 아니요 그럼 3박 4일 가야죠 오 3박 4일 왜 3박 4일 3박 4일 깔아놓고 1박 2일 이상 참가 도착한 날만 회의 계속 주구장창도 할 거고 회의야 회의 가면 회의 아니야 가면 노는 거야 에이 가면 흔들어 해 줄 거야 에이 가면 흔들어 해 줄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흔들어 그거는 마지막 날 헤어지기 직전에 하는 거야 새로운 멤버 기강 잡고 싶어요? 두 분 새로운 멤버들의 어떤 이런 걸 보고 인품이라던가 활약을 보고 짧아서? 마음을 마지막에 헤어질 때 투표를 그치 그분이 이제 헤어진 후에 나중에 공개를 다시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전 1박 2일도 찬성하고 1박 2일 초 혹시 뭐 풍호희 형 회의원님 저는 2박 3일이 없습니다 아 2박 3일 7박 8일 괜찮아요? 이거 생각하시죠 없어요? 진짜? 나중에 바쁜 척하기 없어요? 야 정수야 여기서 잘 나간다 정의원이라서 아 정의원이 이게 베돌아지에서 지금 원래 저 안전했는데? 아니 이게 좀 시스템을 한번 바꿔야 돼 승급 기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정의원이 되고 본인이 바꾸세요 정의원이 대구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준의원은 다를 것 없습니다 야 회의를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돼? 재밌는데? 정의원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는데 며칠 2주에 한 번씩 하네 이거 아니 정의원분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의원이 준의원 되는 거 중의원이 전의원 되는 겁니다 그건 맞는데 다 같은 멤버들이 아니 그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다 같은 멤버들이 일 안 합니까? 아 진짜 그건 저만이래요? 너는 정의원 출신이니까 아니 그런 거 이런 거 다음에 완장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노란색 해가지고 정의원 정의원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자 자 완장을 해 그래서 통닭천사 1박 2일 1박 2일이 그냥 무라네요 정해지는 대로 네네 저도 괜찮아요 아무런 게 없어요 1박 2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당근님 저도 1박 2일 1박 2일 아니 의견이 있습니다 뭐죠? 무박 2일 괜찮다 무박 2일? 1박 2일로 가면 무박 2일이 됩니다 잠을 잘 수 없다 근데 그 방송은 이어지고 잘 사람은 중간중간 자도 돼요 지난번이랑 비슷한 시스템인데 그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1박 2일라고 해요 우리 자 1박 2일로 1박 2일 좋습니다 그럼 엠트의 일정은 1박 2일입니다 네 시발 이거 하는데 시설이 뭐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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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먹으면 1시간 걸린다고 피자 토핑해야죠 피자 오기 전에 저 시크릿 하나만 주세요 시크릿이요 네 만컷 드세요 준형분들도 먹을 자유도 있으니까 뭐예요 먹고 하시는 거면 안 되죠 아니요 철수가 완장질 좋아하네 좋아해 좋아해 완장질 좋아한다 얘 준형이가 어떻게 하려고 나 안갔나고 절대 치쳐나가려고 정혜언부터 돌리고 야 이런거 누가 먹냐 눈물을 해 가지고 오라고 그 다음은 준혜원 지가 이런거 하려고 야 비싼거 할거야 비싼거 혹시 몽셸로 괜찮을까요? 몽셸 좋아해 아니 몽셸 괜찮지 카스테라 없어요? 카스테라 제껀데 아니 나 초콜릿 안 먹어야 돼 아니 나 초콜릿 안 먹어야 돼 아니 초콜릿 안 먹어야 돼 아니 초콜릿 안 먹어야 돼 아 그리고 왜 잠깐 이거 말 뭐 있나요 또 준비됐습니다 아 뭔데요 뭔데요 그 따뜻한 보시면 압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정혜언되고 싶나봐 정혜언맛을 봤어요 정혜언맛을 본 사람은 그냥 콜라 그냥 콜라 아 좋습니다 엄청 살살 버리네 요거는 그 제가 차를 어 정혜언맛 무슨 차에요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뜨거운 걸 지기 야 차라리 좋은데 차라리 해왔어 역시 아 역시 정추를 달라네 정추를 달라네 근데 한번씩 여러분들 놓고 조사한테 주게 놓고 드시면은 제가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1박 2일로 결정 날짜를 정할 거예요 1박 2일 자 일정 다들 먼저 정혜언맛을 의견받고 거기에 준혜언맛을 맞출게요 저 일단 날짜도 봐야될 것 같은데 근데 뭐 7월 저는 미리만 정해지면 되니까 7월 8월에 뭐 일정 있으세요? 어 7월 8월은 없어요 의견 한번 내도 될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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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8월은 휴가철이라 값도 비싸고 맞아요 맞아요 남은 자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언제로 희망하세요? 네? 그 무슨 아니 반대만 하지 말고 의견을 대체하세요 근데 지금 지금 정도 예약하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 아 미리 하면 되니까 이제 값이 비쌀텐데 언제로 할까요? 언제로 할까요 하지만 9월은 멀잖아요 추석이 써가 네 추석 9월도 안돼 그럼 10월 국구내 날이랑 한글날 있잖아요 아니면 추석 지나고 어떠세요? 추지? 너무 늦지 않나요? 너무 투레이트 한대요? 7월에 갈까요? 많이 더워지기 전에? 7월 괜찮네요 7월이 제일 더운달 아니에요? 그럼 9월 말 어떠세요? 9월 말 너무 뒤야 너무 뒤야 더운걸로 할까요? 늦은걸로 할까요? 그 저는 딱 7월 6월 말에서 7월 정도가 9월 말인데 7월 유말에서 7초부터 7초까지 평일은 아무래도 부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평일은 빠지는 게 좀 괜찮아요 저는 이제 수, 뭐 이렇게 좀 미리 하면 조율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이기 때문에 회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율을 품격 다른 분들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평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없으면? 그럼 7월 18일, 19일로 하죠 7월 17일, 18일이요? 7월 18일, 19일 그때 안 됩니다 그 주에 안 돼요 그 주에 안 돼요? 그럼 7월 25일, 26일 하죠 왜 자꾸 월화로 가는 거죠? 27일, 28일은 어떨까요? 역시 월화의 뭐 월화의 공동묘지 27일, 28일 아니 왜냐하면 월화매를 위해 2주일에 한 번 오는 주말을 제가 또 외부에서 써버리면 또 가족 구성원들 그러니까 뭐 수목목금은 어떻게 안 되는 거? 수목목금 그냥 저는 상관없는데 뭐 이유가 있나 해서 아니 목요일날 스케줄 없는데? 왜 풋살 안 나왔냐? 수요일날 목요일 없잖아, 스케줄이 풋살 너무 쉽지 않는데? 계속? 생겨요, 곧 생겨요 아 저녁인데 이게 7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수목을 저는 수목 28일 가는 게 없어요 7월? 7월? 27일, 28일 27일, 28일 다 괜찮으시나요? 휴대폰 없어요? 휴대폰 없어요? 여기 있어요 아 근데 왜 같이 봐요 저는 7월 딴 거 아예 안 잡았어요 형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대장만 안 나오면 돼 기입은 해 게임 대장만 안 나오면 돼 나오면 어떻게 해? 나오면 대장 일정을 빨리 가야지 배도가지 나와도 그 때 와야 되는 거야 나와도 그 때 와야 되는 거야 나와도 그 때 와야 되는 거야 거기서 하면 되겠다 어 거기서 하세요 녀석들이 뭐 그걸 어떻게 복수해 게임을 아니 무조건 와야 될까? 이걸 미리 얘기해줘야 돼 내가 형 아니야? 이 자식들이라고 하는 안 나오면 안 나오면 그러면 7월 27일, 28일 안 되는 분은 드세요? 27일, 28일? 여긴 없어 여긴 없고 근데 여기 계실 수도 있긴 해요 저분은 근데 7월 28, 27, 28일은 웬만해선 다 될 거예요 네 왜냐면 뭔 훗날이기에 아직 뭐 두 단위나 나오죠 그리고 옥냥이는 전업 스트리머고 갓보기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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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시니까 이따 여쭤보죠 여쭤보고 일단 정해놓고 아직 시일이 남기 때문에 안 되는 회원님들이 있다면 다른 날로 바꿔도 되니까 일단은 잡아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7, 28일로 가겠습니다 일단 가고 땅땅 쳐주세요 네 네 7월 27, 28일 아 좋습니다 자 이달 나중에 갔는데 그날 녹화 이러는 순간 그냥 축박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녹화가 진짜 너무 중요한 녹화가 생겼다 하고 오면 돼 우리 일반도 있어요? 아니 없을건데 또 바쁘신 분들이 혹시 너무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나 그날 안 되는데 하면 바꿔줘 아 그러면 바꿔주지 그냥 하고 오더라도 한 단계 떨어지는 걸로 어 좋아요 늦으면 그건 그렇게 하죠 정시 도착 아니면 오는 것까진 오케이 근데 이제 늦으면 단계 떨어지는 자 그럼 대략 출발 시간도 정해놓죠 좋아요 오전 출발이냐 점심 먹고 출발이냐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 정도는 정해놔야 좋아요 모여서 아점을 먹죠 아 디테일하다 12시경 아 뭐야 11시경까지 그러면은 메뉴까지 정해요 그냥 우리 몇 명이죠? 10명 10명 이상이죠 10명 이상이죠 복불복 안하나요? 아니 근데 어디로 복불로 할까요? 근데 형님 그거는 여기 커트티라드에서 얘기해 주세요 조 씨 네 장소부터 정하고 하죠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사니발 두대를 빌리는 건 어떠 아 예 장소부터 정하죠 자 다음 장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3명만 신났잖아요 왜? 왜 신났어요? 안 신났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럼 됐어요 자 일단 가고 싶은 장소를 말해보세요 해외냐 국내냐부터 정하죠 국내 저는 국내입니다 해외는 1박2일 오빠 1박2일이 그러면 국내입니다 네 국내입니다 국내 굽네치킨 어때요? 죄송합니다 경기 안 웃었어 재미없었어 당구니까 웬만하면 웃는데 이번 건 좀 재미없어 장소 가시죠 사과해도 되면 사과만 하시죠 시원하게 아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세요 사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다 싶어요? 아니 또 정출이라 한 분 아 정출은 또 기억해줘야돼 그쪽에다 해야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가고싶은 데나 강원 경기 뭐 이런 일단 각자 말해볼까요? 각자 제 생각을 먼저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이게 우리가 지각하는 사람이 없고 정시에 하려면 제주도로 가야됩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야돼요 그냥 당합이 되고 같이 모여서 같이 가야됩니다 오! 제주도 예를 들어서 강화도다 경기도다 그러면 차타고 오면은 저 좀 늦어요 아니면 뭐 이따 정신대 갈게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 아니요 그건 강제로 하면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어 나 다음주 제주도 가는데 근데 늦은 사람은 하하하하하하 형 사전답사 갔다고 아니 우리 하하하하하하 버스를 대전에서 가죠 좋다 하하하하 카니발 두 배나 버스를 대전에서 가는 거예요 좋다 버스는 하나 하면 되지 뭐 아 근데 미니버스 콤비 20인승차를 이런 거 하면 되니까 대전에서 갑시다 대절 좋아요 버스 좋은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 차로 운전하기 피곤하고 하니까 근데 뭐 하여튼 일단은 좋습니다 버스에 혼자 타는 자리 있는데 그런 건 누가 왔나요? 그것도 정의원이 아나요? 그 자리도 정의원부터 자리 선정은 정의원부터 순차적으로 내려가죠 뭐야 제비 뽑기를 해서 드래프트처럼 우선 순반부터 앉으시면 되죠 아니 뭐 그 정도는 하든가 드래프트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게 대단한 거면 뭐 니들 안 뜨나 그러면 맨 뒷자리 찬카 쪽 앉아도 되나요? 그럼요 그러면은 운전은 회원이 할 수 있나요? 기사님 그거는 그 네 기사님을 모시고 가는 방법 형이 이렇트록 잘하잖아요 버스 운전은 버스 운전은 잠깐만 해드려요 네 이종오토나 무면한데 괜찮아요 이종오토 이종오토 안 어울리게 이종오토 대형변은 있잖아요 대형변은 없어요 대형변은 이종오토입니다 지게차 할 것 같은데 푸클을 하실 것 같은데 이종오토 이종오토 기사님을 모실 수 아예 대절이면 있어요 보통 기사님 아니 우리가 장소부터 일단 장소 장소를 하는데 제주도 의견이 나요 제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오토나 이종오토 이종오토나 돈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이종오토 장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종오토 어차피 우리가 외부에서 밖에서 막 돌아다닐 일이 없어요 이종오토나 멀리 갈 필요가 없네.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적지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이동 어떨까요? MT촌으로 유명한 아, 우이동? 네, 우이동 MT촌입니다. 큰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좀 독립된 별채 느낌이 있어야 돼.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떨까요? 주호민 작가님 댁이 좀 넓다고 그러는데 거기 동은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호텔을 좀 잡아드려서 호텔팩을 즐기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그러면은 요약을 해보자면 그 집을 우리가 놀아야 되니까 나가라는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심화하시네. 그거 아닌 거 같다. 호텔팩이나 이런 가족과의 아이와의 그런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는지 아이와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호민이 형은 우리한테 있고 심지어 호민이 형은 여기 있어 호민이 형 없이 아이들과의 시간을 오히려 좋아할 수 있어. 제 생각에는 강화도를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나쁘지가 않고 항상 송도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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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먼 걸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화도도 멀어? 아 그래요? 하하하하 그래도 그나마 낫잖아. 중도나 인천 쪽 하면 되잖아. 인천은 강화도나 대부도 쪽이 좋아요. 대부도가 그런 쪽도. 가평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강화도 훨씬 낫죠. 그래서 송도인 친화적으로 강화도도 추천을 우리 경기도 왼쪽 강화도 나왔고 고기동 나왔고 저는 그냥 가까운 경기도과 저는 찬물 입수를 할 수 있는 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수하시려고요? 여름인데 벌칙으로 풀장에 찬물 그냥 빠뜨린다든지 대부분 풀이 있습니다. 요즘 펜션 같은 데 가면 풀빌라 강화도에 뻘에 그냥 던지는 게 서해 아빠다. 서해 있어. 모래에 묻는다든지 사가지고 묻어버려 제가 트위치보니까 그런 방송들이 있던데 말이죠. 여성 스트리머분들이 수영장 풀장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방송 그런 방송은 어떨까요? 제가 그 역할을 맡아야겠네요? 하하하하 전화가 어쩔 수는 아닌데 전화가 어쩔 수 없이 다같이 해도 다같이 해야죠 핫튜브 핫튜브 그런 거 계속 보세요? 맨날? 계속은 아닌데 지나가다가 수영장 카테고리가 있어 형은 되게 잘하네요 아니요 모니터링을 많이 하죠 전문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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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치에서 무슨 일이냐 그렇죠 그렇죠 모니터링이 풀장이 있는 곳 자 그러면은 풀장 있는 곳 핫튜브 그 다음에 제부도 강화도 피자투핑 되는 곳 피자투핑 되는 곳 그래서 좀 강화도 어디나 됩니다 통닭선사님 혹시 저는 용인 에버랜드 리조트 어? 핫튜브 좋은데? 근데 더 돌아다니기가 리조트는 좀 그렇겠다 밤에 미안해 혈관이 층 가서 네 근데 제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펜션을 오픈을 했는데 어디죠? 모르겠네 근데 전화해서 한번 브랜디드 우리가 해준다고 싸게 브랜디드 이시 저희가 동시청자 진짜 저희가 돈도 받을 거죠? 하하하하 우리가 돈도 받아요? 돈을 받아요 염가에 사기꾼들 아니야? 하하하하 사기꾼 집단 아니죠 대부도 가 어디에요? 대부도? 인천 옆에 인천 옆에 안산 안산에 있었잖아요 야 뭐야 뭐야 좋은데? 독채 독채 얼마 전에 오픈해서 깨끗하고 기강하다 여기 열거죠 독채에 풀이 있어요 독채에 풀이 있어 괜찮으세요? 영흥도래요 영흥도 빠지는 거? 아 영흥도 가까워 어 가까워 근데 풀장에 빠지는 건 별로 벌칙 느낌이 아니죠? 앞에 바닷가 있어 앞에 개뻘 있어 뻘에 묻어버리는 걸로 묵만 나오게 오픈하고 그랬는데 비싸더라고요 40 얼마 50 얼마 원래 독채에다가 크면은 그래 무조건 50 이상 근데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그 정도 해야 돼 잘 모르시라는데 오빠가 돈 잘 벌어요 근데 오빠 침착맨이네요 저희 오빠도 그러잖아요 저희 오빠도 아 우리도 다 내야죠 만원씩 아껴야 잘 시판다 또 만원씩 갭시다 아니 뭐 천원으로 가자 그런 거 정의원으로 내줘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하신 정의원님들이 그거 내시면 되겠네 대단하지 않아요 저희 대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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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한번 넣어봐요 이펜트까지 엮어요 그러면 그거는 통닭천사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돈까지 받아와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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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먼저 선제한 받아보면 손제한? 네 그냥 우리 대냐 예약 이 날짜 이 날짜로 대냐 대신 조금 일찍 가거나 아는 사람이라고 깎는 게 더 별로고 평일이가 아니 평일이가 좋아하실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숯불 정도는 꼭짜로 주실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정가로 하고 깔끔하게 어차피 준혜원들이 청소 다 하고 나올 테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아니 왜 준혜원 청소를 합니까 들어갈 때 준혜원 나올 때 정의원 어때 나이스 하하하하하하 아니 가서 정의원 대면이 되잖아 아 아 들어갈 때 정의원 들어갈 때 준혜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정의원 아니 너 아주 오늘 신났네 그냥 생일이야 인생 역전을 끊고 자고 아니 정의원은 미리 물어봐야겠다 아니 그럼요 아 신청면도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한 번 노려보겠습니다 충분히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코 혹시 풀장은 안 쓸 거니까 풀장 안 쓰면 물 빼라 그래요? 안쓰는 걸 좀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 안쓰는 걸 좀 그냥 쓸 거예요 콩댕촌 회원님 다 아까 쓸 거예요 아니 풀장 안 써 엠틴 양손은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뻘을 풀장해주면 그날만 넣어주시니 그러면 최대 인원 몇 명이라고 해요? 잠깐만 그것도 이제 정할 건데 저희가 장소를 통천님이 하실 건데 일단 여기 배돌아지 10명에 최대 인원 좀 있어야 돼 초대 인원이 일단 박정민 회원님이 지금 약간 험난하기로 선택하셨거든요 거기 한 추가 인원 2,3명 정도 더 근데 여기 추가 인원이 누가 될지는 아직 저희가 안 좋은 거 같아요 15명 정도 15명까지는 안 될 거 같다 최대 15명 그러면 가족 안 데려가는 거죠? 가족은 가족은 1박이니까 우리가 가족이지 우리가 패밀리야 우리가 패밀리지 그리고 그 초대 손님 초대 손님 초대 손님은 초대 손님은 3명 정도로 하죠 맞아 많아도 왜냐면 기존 인원이 10명이니까 최대 3명 최대 3명 그러면 그 사람들 그날 돌릴 수 있어요? 뭘 돌려? 초대 손님은 2분이에요? 아니 약간 2분은 돌릴 수 있어요 아 2분만 돌릴 수 있어요? 2분은 본인 희망하셨기 때문에 아니 아마 가시면은 다 희망하는 분으로 할 거야 따로 단속을 안 타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무래도 본인이 확실히 룰과 모든 걸 숙지하고 동의한 분들에 한해서 초대를 그리고 지금 자꾸 특별 회원님이 저는 그냥 특별 회원이 아닌데? 특 회원님이 새로운 사람을 왜 자꾸 안 부르냐는 포지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 기분이 나빴는데 왜 나는 왜 그걸 남에게 분풀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냐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잖아 막내가 안 들어온다고 자기가 당한 대로 대갚는 게 아 그러니까 당한 대로 대갚는 게 너무 안 좋은 거 같아 신의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 씁씁을 좀 착하게 하실 거죠? 아니 그럼요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개그맨 생활할 때부터 공채가 아니어가지고 아니요 그런 발세를 받은 도시내 도시내 그게 왜 얘기 나와서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특채다 보니까 아니 그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한다니까 저기서도 자 그러면 장소는 통닭천사님이 준비해 주시고 네 또 만약에 안 되면 또 다른 장소로 그쪽 괜찮나요 위치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다행히 이거 너무 좋다 잘 이렇게 해서 제가 가격 디스카운트까지 받아오면 디스카운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해오면 저도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러스 점수 아주 높이 평점 저도 알아봐도 될까요? 아 경쟁 군대 입찰해 입찰하겠습니다 상점 아 혹시 사시는 데로 저희들 괜찮나요? 사무실이 아직 완공이 안되서 아 새로 지어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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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 그러면은 이번달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공중한 심사를 통해서 정의원들끼리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주까지 이번달까지 그래도 좀 시간을 드려야지 어 그래요 한번 그 견적서 한번 네 봐봐 보세요 풍튀중이 언제 언제 된다고요? 왕공 예정일이 언제 집들이에요? 7월? 7월 며칠이에요 며칠일 아직 안났어요 지금 정해주세요 정해주면 글쎄 이곳으로 잡겠습니다 오늘 오늘 그거 해가지고 아니 형 어딘데요 아니 근데 형 7월이면 나는 걸어서 좀 가잖아 27, 28초 어디야 웬만하면 송도 송도 가깝네요 언제 근데 작아요 20몇평 밖에 안 오오오오오 그렇게 늙어? 오오오오 거기 방송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풋살이 되겠다 방송 시스템이 있어요 아니 지금 아직 안 만듭니다 거기에 제안하시려고 인테리어 중이 아 인테리어 인테리어 두달까진 안걸리잖아요 그렇죠 치과 인테리어도 3주면 하거든요 왜냐면 치과는 막 물, 하수, 상수까지 해도 3주면 하기 때문에 2주에서 3주면 될거에요 아니 근데 MT라고 하면은 사무실보다는 뭔가 나가야지 아니 우리 MT는 그냥 놀러간다고 아니 오픈 기념 오픈 기념 오픈 기념 7월쯤 예상되고 7월 그러면 MT도 8월 7월 6일 7일 어떻습니까 그러면 7월 6일 7일? 네 풍월향님 스튜디오 방문은 근데 그거를 이제 7월에 왕국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8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8월로 예약 이날은 그냥 거길 가버리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첫 MT가 스튜디오였기 때문에 그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통닭천사님의 제안과 풍월향님의 스튜디오를 잘 한번 서로 유치대결이겠네요 서로 유치대결 약간 그 홈트로 올림픽 유치대결 올림픽 그거 올림픽처럼 방송도 공동개최로 하죠 하하하하하하 그럼 2박 3일 가나요? 1박 2일 여기 1박 2일 여기 네 좋다 나쁘지 않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에게 물밑작업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하하하하 그럼요 풍풍에서 유치를 해야 될 텐데 하하하하 아까 먹었어 하하하하 너나 먹어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달아 자 그러면은 자 장소는 통처님과 이제 풍월향님 이렇게 두 분이서 약간 준비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컨텐츠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자동차를 대열하는지 몇 시에 출발을 하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그다음에 아까 뭐 입술을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한번 조합적으로 논의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 하면 인천에 계신 인천팀 네 또 우리 약간 영등포 쪽 네 이분들은 굳이 서울에 와서 출발해야 하는가 동선상 와우학적으로 좀 동선상 비효율이 생기기 때문에 아 강동 잠실 대부분 그냥 찬다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모이는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다 같이 가죠 근데 버스에 어디 서울에 나와서 광화문에서 만나서 갈래요? 아니 만난 게 아니고 거기서 저기서 모이면 되잖아 버스에서 다 같이 타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만 서울에도 모이고 원래는 처음에 뭐 버스를 대전해서 다 같이 가자 뭐 양평 이런 데 가면 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서울 팀만 모여서 가면 되니까 뭐 근데 이제 동선이 비슷한 분들은 뭐 누구 데려가고 그쵸 그쵸 그러면은 여기 뭐야 보통 체크인은 몇 시죠? 보통 3시 2시 2, 3시 그러면 지인 찬스 이용해서 좀 일찍 갈 수 있도록 근데 그때가 그때가 아마 성숙이 북성숙이라서 아 맞네 평일에도 아마 예약이 안 될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미 예약이 됐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성숙이 하는 게 능력이야 맞 그렇지 동천 평일이라 네 평일이라 될 것 같은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은 풍투디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약간 중요한 게 저희 아직 완공이 안 됐다니깐요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럼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됐어요 완공시키는 게 능력이야 완공시키세요 노출 콘크리트 그치 아 좋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좀 약간 디테일적으로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풍투디오 꾸미기 엠티로 어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림을 해줄게요 우리가 해드릴게요 반면벽 해드릴게요 아니 전문가 부를게요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돈 안 받을 텐데 그치 우리 우리 남는 체어 있는데 하나 갖다 드려요? 반자도 노출 콘크리트에서 살았거든 기압할 사람 애굽지 안 깔고 어? 갑복이 왔어요 아 왔어요 빨리 왔네요 와 여기 이제 여기 뭐죠 저희? 준혜원 자리 없겠는데요? 파도에 앉아야죠 정혜원 아닌가요? 껴서 앉으면 돼요 갑복이 정혜원 아니야? 아 갑복이 준혜원 준혜원이야? 갑복이 정혜원에 있던 적이 없어요 제 동기입니다 갑복이자 가자 갑복이자 내가 받고 갑복이는 통천 옷 입고 왔네 이야 왔는가 와 오랜만이네 아 여기 준혜원 자리거든? 잘 들어오세요 우리가 좀 너 안쪽으로 앉아 좁혀서 앉아 여기로 앉아 죄송합니다 가운데로 업무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오시느라 네? 괜찮으세요? 억지로 왔어요 오기 싫었는데 안 오려고 그랬는데 아까 안 오면 천만데라 그래가지고 오빠가 여기 중간 아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오면은 천만데를 물리겠대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카톡 바로 했어요 오겠다고 그거를 1초 말했는데 바로 왔네요 아 이때다 싶었구나 천만 더 지켜봐도 그 그 약간 상관 없었을텐데 약간 명분이었나요? 오기가 천만원이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아니 근데 왔으면 됐어 너무 야 근데 옷이 뭐 얘기 안 하냐? 아 근데 이거는 저희 베드라지 괜찮아? 형 나만 안 보내줬어요 어? 어? 어떻게 된거야? 준혜영 강대 준혜영 강대 이런걸로 차별은 좀 그랬지 아니 왜 안 보내준가요? 아까 윤석 터졌네 와 미쳤네 이거 같은 정혜연으로서 확실 확실 이거 본인말에 책임질 수 있죠? 응? 어 진짜 안 했어? 아 진짜 안 했어? 본인이 안 받은거지 제가 안보낸게 아닐 수 있죠 아직 남 보냈는데 아직 안 갔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말 확실히 하세요 반복은 이거는 사실 의중이었는데 저의 매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말 확실히 하죠 제가 보냈는데 안 갔을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할게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굿즈가 나왔는데 제가 미안하니까 먼저 달라고를 못했거든요 네 먼저 연락을 주셨어 보내줄테니까 네 구소를 말해라 네 그래갖고 말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막 남들이 아 뭐 굿즈가 너무 가져와 이러면서 막 울리는 거야 근데 난 안 오는 거야 뭐 그리고 한 일주일을 더 기다렸어 근데도 안 와 그게 언제야 오늘쯤에 일주일 더 왔는 거야 아니 이거 누락인데 그래서 근데 나도 이틀인가 3일 전에 오는데 저도 바로 받았네 아니 이게 선제작 후 선중후 제작이기 때문에 원래 좀 시간이 걸리고 아까 핸드폰 보시던데 지금 보내신 거 아니에요? 가보고 있는 일은 좀 늦게 지 아니 이게 근데 그 1차 2차로 나갔기 때문에 본인 말고도 안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2차 갓보기는 2차요? 근데 약간 우린 다 받았는데 우린 다 1차인데 그거는 제가 구분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알아서 순서대로 끊을 근데 그런 거를 본인이 좀 챙겨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그걸 제가 아 나는 아 근데는 갓보기가 2차 탔나보다 그 매직 주실래지 아니 그걸 아니 그걸 제가 제가 체크한 게 아니라 통천 티셔츠인데 괜찮나? 다 보냈어요 주소 네 본인 말고도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출보자 그래도 같이 가야지 세상에 하나뿐인지 갓보기님 그 제가 보냈다고요 보냈어요? 아 보냈? 야 이거 근데 좀 서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지 서운할 수 있지 그 사과 한 번이면 될 거 같은데 아니 아니 불 이거는 아니 다 보냈어요 주소를 이거는 제가 정혜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섭섭할 수 있어요 당구님 준혜원 진입니다 뭔 소리야 아 진짜 저거 이거 설정할 수 있어 어? 항상 입었어 입고 왔으니까 입고 왔으니까 체크를 하신대 체크를 하신대 믿을만한 분에게 보냈다는 자료 준비 대출하겠습니까? 네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잘 썼다 잘 썼다 잘 썼다 그래도 준혜원이 준혜원 챙기네 당구님은 경관표예요 이거 좀 섭섭할 수 있었어 안에 보냈다고 어떻게 보냈다고 근데 권력 잡고 자기 속으로 보냈다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도 이제 공짜로 받지 않았어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이제 한다는 거는 또 어 그러네요 사실 보너스에 가까운 건데 그렇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프라이스를 내리죠 이거는 너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아니 그걸 갓보기를 보여줘야지 왜 이 사람 갓보기를 보고 아 우리끼리 하면 돼 자 이거 안중이 없나요? 주소가 혹시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자 볼게요 볼게요 주소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얘를 보여줘야지 얘를 자 여기 여기 만난 거 정의 없게 정의 없게 정의 없게 정의 없게 정의 없게 주소만 확인 주소 제가 이거 보낼 자료입니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다 계시죠 여기 아니 원랭이 형은 결국은 못 봤어 자 갓보기 쫄병으로 내리세요 갓보기 정의 없게 정의 없게 정의 없게 정의 없게 정의 없게 정의 없게 고마운데 정의 한 번 안 가져오면 정의 한 번 했어요 이렇게 오자마자 야 이거 너무 상처 받았죠 너무 상처 받았습니다 왜냐면 내가 진짜 베돌아즈를 좋아해서 선물로 준 건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상처를 빨리 봉합을 해야 우리가 피자투핑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마무리하고 싶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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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끼 얘기가 있다 고마운 일인데 조끼 한 번 안 가져가면 막 쥐잡듯이 잡아요 아 맞아요 쥐잡듯이 잡으면서 왜 쥐잡듯이 잡으면 자 자 풋살 회원님들 이거 조끼 얘기 나왔습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조끼 누가 잘못했습니까 조끼 얘기 또 나왔네 제가 그 증언을 먼저 한 번 하겠습니다 네 한 3주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 저 말고 장지수 회원님이라고 아킬레스건을 다치신 또 회원님이 있죠 저희 풋살 모임에 네 저는 골절이고 장지수 회원님은 뭐야 풋살 절대 안 나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치는 거야 그 회원이 동시에 풋살 그래도 모임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침에 나가서 우리가 중계라도 해야겠다 해서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갑보기 회원님이 조끼를 가지고 계셨는데 안 오셔가지고 진행이 막 안 된 적이 있어요 막 한 명이 오톤가고 살색으로 팀 부분이 안 되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게 끝이 아니라 저도 얘기할게요 제가 말씀해 한 2주 전쯤에 이게 끝이 아니야 갑보기 회원님이 이제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정부도 하시고 근데 조끼를 도마타 갖고 계시는데 그때도 한 8시 반 격인가 아 지금 일어났다 온다 그랬는데 한 10시 가량까지 지난주에요 지난주에요 9시 반 그래서 그때까지 조끼 없이 팀 구분 없이 그래서 경기를 한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9시 40분에 온 적도 있다 조끼가 뭐냐면 처음에 조끼를 얘가 혼자 다관리했는데 기열이 형이 네가 다관리하면 네가 안 오면 어떡하냐 그렇지 그럴 일이 없다고 했죠 근데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말이 안 된다 기열이 아니다 넌 모르는 거다 나눠서 가져가라 근데 아니다 형 절대 그럴 리 없다 내가 온다니까요 아니야 너 안 오면 어떡해 저 무조건 와요 무조건 와요 무조건 무조건 근데 이렇게 말했어 진짜 이렇게 말했어 아 절대 안 온다고 형 막 정색하면서 아 운다니까요 운다니까요 맞아 맞아 근데 그 다음주에 알았어 그리고 맞아요 확실히 똑같아요 저는 그건 못 봤어요 그런 거 안 왔어 그건 못 봤는데 늦은 거 봤어요 감독님 근데 제가 조끼 갔다 뭐라고 하는 게 지금 잘못된 겁니까 왜 그랬어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말을 사전에 제가 또 경고를 드렸잖아요 아 갑복이가 심했네 기열이 형이 분명히 제가 뭐라고 했다고 기열이 형이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감독님 이미 쫄병이 내려갔어요 아 내려갔어요 아 이미 내려갔어요 아 심장제 이렇게 빨라? 아 근데 올라가는 거 이렇게 힘든데 내려가기 빨라 왜냐면 정혜원의 명예를 훼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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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게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정혜원의 명예를 훼손해 BACKagna 내가 Bell 꼭 빨리 컨텐츠를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장소가 정해지면은 갓보기 잘 챙겨주고 있어요. 아까 3시에 체크인이라고 하니까 알아본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죠. 12시 정도에 만나서 같이 그 근처 인천 이쪽에서 점심을 먹죠. 그리고 체크인이 빠르면 빠른대로 들어가고 만약에 3시 다 하면 점심 먹고 담소를 나누다가 체크인 시간에 맞춰서 그날 점심을 같이 인천 인천 차이나타운? 저는 아니 아니에요. 안 돼요. 차랑 많은데 번화가 차 만드는 데 가면 안 돼요. 시내 쪽으로 가지 말고 두 분이 한번 정해주시면 어떨까요? 인천 잘 모르는데요. 저는 인천이 아니라 펜션 근처에 근데 거기가 인천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안산일거야 아마 그쪽 기열이가 검색 잘하지 않니? 안산쪽 맞습니다. 안산쪽이요? 왜냐면 미수라고는 대부도 사는 애가 다녔어요. 그러면 침착맨님이 전문가니까 점심은 침착맨 13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식사 장소를 한번 점심은 침착맨님이 12시 태환씨 들었죠? 태환씨가 나는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손이 아예 고산의 손이 됐어 돼버렸어 점심은 침착맨이 12시에 준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도 맘대로 꼬면 안 돼 뭐라고 해 다리 꼈어요? 엑스레이 있어요? 보기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척추 측만 찍히면 아니 보기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너무 한 명만 싸고들면 다른 분들 섭섭해요 우리가 더 평등해야지 맘이야! 대부도에 13명 4명 먹을 수 있네 네 아웃백 같은데 낙사 아웃백 같은데 아웃백 좋다 아웃백을 가자고 어디까지 가서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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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도 거기 있어 아직 장수야 칼국수야 네가 봐 거기 등새 앞에 먹는 데가 쫙 있어요 동결씨가 아는 데가 있어요 아니 거기 아는 데가 아니라 무조건 있다가 동결씨가 아는 데가 있어요 장소만 정해지면 그때 그 근처에 그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동공은 제가 알아보면 점심은 제가 알아보고 그러면 침착맨님 수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장소가 확정만 해 주시면 돼요 단군 동천님이 확정되면 아 자 단군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모였습니다 왜냐면 컨텐츠는 각자 하나씩 준비해 와요 코너를 오 괜찮아요 전처럼 왜냐면 여기가 다 정할 수 없어 그리고 거기 미리 정하지 말고 갓성 발표했을 때 의외성과 랜덤성이 재밌기 때문에 재밌는 것도 해각적으로 근데 넘쳐서 안 하는 건 괜찮은데 할 게 없으면 그것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5분간 대가리를 박죠 3개 이상 안 나오면 그건 맞아요 단체 팀이잖아요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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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에서는 목발 짚고 박으면 돼요 3개도 안 나온다? 아니 근데 여기 목발 짚고 박으면 됩니다 10명이 없는데 그래서 최소 3개는 나오겠죠 3개로 안 나오면 이거는 할만한 게 요거 합시다 이렇게 3개 근데 은근히 여기가 브레인이 많아 그래서 지난번에 무조건 나 아벤 기열형인데 주호민 작가님도 계시고 다 다 여기 아벤 계시고 아벤 기열형 아벤 아벤 그럼 저는 요거 5초 준다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그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면 지금 하겠다고요? 그거를? 아니 지금도 하고 거기에 더 하고 이게 진짜 치트크입니다 콘텐츠로 그러셔도 돼요 광고에요? 광고 아니에요 광고 같은데 근데 이게 했을 때 반응이 안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인정해 이게 만약에 재미없으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드게임 말고 이번에 좀 프레셔 이거는 약간 그 비상용으로 남겨두고 네 본인의 아이디어도 한번 아 미리 미리 약간 슬쩍 의견 물어보는 그때 같이 한화야고 보기 이런 건 좀 그렇겠죠? 어? 한화야고 같이 보기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보드에서 같이? 그럼요 그럼요 같이 하면 재밌어 같이 하면 재밌어 같이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네 근데 이렇게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이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면은 이제 안 보면 되고 네 안 보면서 옆에서 뭐라고 해도 돼요 아니면 맹구 경기 팀을 나눠 나는 하나의 승리를 하고 어? 괜찮네 하나랑 맨유 다 벌칙으로 늦죠 둘 다 맹구 없어요 그래서 하나랑 아닌 팀하고 같이 나란히 있고 나란히 있고 서로 응원하는 거야 응원하고 아니 그때 뭐 A매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뭐?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서 월드컵 같이 보면 야 맞다 그때 뭐 그거는 11월 10일 날씨 아니 멀었어 아니 뭐 브라질이랑 아르헨트에 불러서 평가도 난다는데? 그게 아마 날짜 한번 봐봐요 6월 7월에 뭐 있던데? 응 그때 그때는 아닐 것 같아 통천이 통천은 별로 원하지 않나요? 야구 두 쪽은 아닌가 봐요 야구 별로? 태어나서 본 적 한 번도 없어 어? 이번에 한번 보세요 한화야구는 그 어떤 예능보다 재밌어 진짜 정과 저지를 것 같아요 아니요 아 그래 너무 강요하지는 맙시다 나 그러면 강요하지 마시다 개인이 직박형 이런 거 준비할 수 있고 큰 거 메인으로 아까 영태형이 입수를 얘기했어요 아 저는 이렇게 큰 그림을 이게 만약에 개인이 해와가지고 팀을 크게 나눠요 그 다음에 진 팀이 나갈 때 입수하고 한번 나가지고 근데 여름에 입수는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입수는 어렵지 않아 여름에 입수야 이제 중요한 거는 뭘로 해서 입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이제 각 팀별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옛날에 1박 1보면은 자기 넣고 뽑아가지고 자신 있는 종목 그러면 첫 코너를 이렇게 하자 들어가서 각자 발표를 하는 거야 제가 오늘 준비한 게임은 이겁니다 그래서 호응을 얻고 해서 한 3, 4가지를 정해서 시간대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좀 호응을 얻어내지 못한 분들은 벌칙을 받아야 되면 받는다던가 아니면 그냥 뭐 아 좋네요 다들 좋았다 하면 그중에 골라서 하되 괜찮았다 아니 그냥 정의현 대 준의현 하죠? 인원이 부족해요 왜 대결구도로 가려고 1위팀이 정의현 대기 아니 이게 균열이고 2위팀이 정의현 대기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에요 바로 쫄동대는 저는 찰동입니다 찰성 찰성 우린 하나에요 우린 하나에요 김기현님이랑 풍원량님 쫄병으로 좀 내려주시겠어요 아니 왜죠? 쫄병 대 정의현 쫄병 대 정의현 정의현에게 반기를 드럽힐 정의현에게 반기를 드럽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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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는 형 저 정의현 품격을 지키세요 감정적으로 일단 체크 일단 체크만 했어요 아니 체크를 왜 해 아니 지켜보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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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하지 마세요 아니 이러니까 준의현인 거야 주원의 작가들 주원의 작가들 야 이거 보장을 이걸 냈 거잖아요 정의현에게 바꿔주시다가 하합을 해야죠 우리가 그만해 그만해 아니 피자는 나와요 아니 준의현이 들이잖아 내가 또 아 그래서 체크만 해놨잖아 너무 그렇게 잘해주면 안 돼 피자 올라 피자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시키고 이거 하려고 우리 통화 아니야 한 번 봐주세요. 배달 중에서 픽업을 했는지 한 번 봐주세요. 제 생각에는 정예원 대 준예원 하는 거는 풍원령 회원님의 말이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구도니까. 근데 네 분이잖아요. 정예원분이. 그래서 이제 쫄병을 깍두기로 넣어서 5대5로 인원을 맞추면 아니 게스트도 있잖아요. 특별 회원도 있으니까. 게스트는 뭐 나눠서 알아서 얘기 잘 안 되고. 그러면 그거를 풍원령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그날 발표를 하시면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하고 그렇게 하죠. 스피드 퀴즈 해도 되고. 지금 정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각자 콘텐츠를 하나 준비할 수 있어요. 구도 자체가 신선하게 해야 돼. 너무 또 감정사항이 되고. 근데 그게 편을 나누고 이런 거는 가능하네요. 너무 우리의 조차도 놀러 갔는데. 배돌라지가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족같이 진행해. 되게 준예원스러운 발상이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준예원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형님이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ppt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때 한 번 발표를 해 가셔가지고 저희가 한 번 참석을 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준비해 오시면 얼마든지 저희는 받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뭐 열릴 마음이니까. 그럼요. 저희는 뭐 열릴 마음이니까. 12시 48분인데. 응. 피자 도착 예정시간이. 예정시간이 18분 남았어요. 근데 피자집이 원래 1시 넘어가서도 합니까? 아직 남았습니다. 네 요즘엔 해요. 다 해요. 아 그래요? 제가 뭐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네요. 24시간 하는데? 너무 바쁘세요. 주창미님도 좀 마음에 여의를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일단 엠티 컨텐츠는 각자 이렇게 준비하고 마무리하시고 시간대로 나눠서 진행하는 걸로.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체크업 하면서 밥 먹고 올려야 될 거 같아요. 큰 그림은 사실 준비하고 거기서 짜두보려고. 직발경을 보여줄까요? 아 형님 이 정도면 그냥 형이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너무 닮았는데? 아니 형이 저 정도 모델을 해요. 안경 벗으면 진짜 똑같겠다. 어 뭐야? 자. 지금 올려보세요. 올려봐요. 손에 손가락이. 손가락이 안 들어가. 이런 것처럼 한번 올려보세요. 아 손가락 안 돼요 안 들어가. 잘한다. 잘한다. 아니 또 이게 작아 보이긴 하네. 너무 크니까 이게. 거의 뻥튀기 식으로. 한입이잖아요. 잘한다. 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 혹시나 짜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난 이런 거 안 해봤다. 그걸 위해서 이제 네 번째 코너. 기열이의 특강.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 뱅크. 특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걸 듣고 이제 우리가 짜우면 되는 거죠? 네. 다시 갑니다. 인가라뱅. 도와만 알려주세요. 걸어다니는 아이디어 뱅크. 걸어다니는 아이디어 뱅크. 오늘 KBS 개그콘서트 하면은 제가 제일 잘 나갔던 코너가 제일 나갔잖아요. 개그콘서트 최고지. 그때 제일 잘 나갔던 코너 네 가지. 핵존심. 변선생. 다 형님이. 엄청난. 아 근데 진짜 유명한 코너만 맡았었죠. 아유 유명했죠. 완전 에이크로. 실패를 안 하셨네요. 아니 아니 많이 했어요. 성공만 했어. 많이 했어요. 정말. 대충 이제 아이디어 짜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한번 조언을. 아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디어 그게 아니고. 잘 되는 것만 사람들이 기억하니까 안 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던져서. 실패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까인 코너가 훨씬 많죠. 그리고 녹화를 했는데 더 안 된 코너가 훨씬 더 잘 된 거 몇 개만 기억하는 거죠. 판수로 했다. 그렇죠. 그것도 판수로 한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거 아이디어를 무슨 특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갑자기. 뭘 짜고 뭘. 그거는 준비하셔야죠. 그거 준비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 지금 급작스럽게 하는 거는 아무리 걸뱅이래다. 아 걸뱅이지만. 아 걸뱅이지만. 아니 걸어도 했나 이제. 알겠습니다.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어를 뭘 짜는 발상을 뭘 해라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뭐 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에 전환을 해서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조언을. 팁만 그럼. 팁을 달라는 거죠. 아 그런 거 있어요. 원포인트 팁. 원포인트. 아니 여기 CEO들이야. 우리가 앉아서 막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우리가 또 대답을 잘해. 잘하니까. 우리가 막 허락받고. 시키면 시킨대로 하고. 아니 승수 나와. 승수 나와. 아니 이런 거 받아 붙지 말라고. 저도 살아야죠 형님. 여기 너무 약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만 있으면 됩니다. 아 뭔가 재밌는 거.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해오겠지. 아 그러면 안 돼. 나 좀 재미없는 거 짜으면 단군이 재미있는 거 짜오겠지. 이거 묻어가자 그런 생각 말고.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제일 재밌는 거 짜가야지. 그래서 저는 약간 제안하는 게. 어? 제안 좋아요. 가장 재밌는 아이디어를 짜오는 사람한테. 정의원. 뭘 주죠. 정의원 정의원. 콘텐츠 제일 재밌는 콘텐츠한테. 뭐 좋다. 피자특핀 게임 제가. 아이 그거 하지 말고. 뭔가. 멍장맨님. 저도 하나 또 살게요. 정두환은 선생님. 이걸 증정하세요. 만약에 그 진혜원분들이나 누가. 제일 재밌는 코너 끝났는데. 그분이 짜오는 게 제일 재밌었다. 무조건 정의원. 그러면 정의원 위에 거 하나 더 만들죠. 만들어요. 정의원분들에게 진짜. 우리 같이. 번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럼. 크게 피해보신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정의원분들이. 이게 너무 이렇게. 핏박하면은. 준혜원이나. 특별혜원분들이. 너무 의기소침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돌아진의 크루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미니크루 빠가지고. 아 미니. 소모임이요. 소모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세요. 가능합니다. 권력에 대응하자 형님. 형이? 형이 소모임을 만든다고? 하하하하하하 아 너 비웃지 마. 아 영태 형이? 10종을 가졌는데. 아 여러분이 당근을 많이. 당근을. 당근. 당근 좀 안 돼 당근. 노조. 어. 이거 어떻게. 아 저거 졌어. 게임도 같이 하자고 하고 말이면서. 피자 어때요. 어 피자 어때요. 피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기 자리 좀 마련할게요. 형 헬스를 해. 헬스하면 효자돼. 어? 헬스를 다니면 효자된다고. 아니 다리가 부러진다고. 왜 헬스하면 효자되는지 모르겠어. 철 드니까 철. 플라스틱을 자 한번.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나도 있자. 아 재밌다 야. 뭐라라데. 자 피자 없습니다. 피자. 기현아 그거 있잖아. 그거. 저기 무슨. 뭐더라. 이름. 아마존 CEO 이름. 아 그거 옛날에? 주소 나온 거 아니겠지? 어? 주소 나와요? 아마존이겠지 아니겠죠? 아마존일걸?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지금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은 못 나갈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갔다 오겠네 아 나는 체크해봤어요 어 나도 네꺼 뭐야 포스 포스 포스가 뭐야? 난 에어버스 포스 아 다행입니다 어? 침 선배님 이거 페퍼로니 형입니다 아니 씬피자로 시키셨어요? 어... 아니 하나 밖에 없었어요 도우가 얇은... 아 그 못 참으세요? 오리지널 만드세요? 아니 혹시 씬으로 하셨나 해서 궁금해서 근데 그 제가 사무실에 밀가루가 따로 있어요 반죽에서 뭐 해드려요 밀가루만? 아니 괜찮아 네 뭐 따로 하고싶으면 하셔도 아 근데 도우가 많이 얇아서 맛있겠나 그리고 정의원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이런거 하지마시고 세팅은 저희가 하실테니까 이거 완전 앱이다 치킨 저 치킨은 안먹으면... 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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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 그리고 물 드시던거면은 여기 아래에 아래에 제가 이걸 해놨으니까 뭐 하나 더 드릴게요 뭘 줘요? 아 괜찮아요 그럼 다음에 물 드실 때 콜라가 섞이잖아요 다 먹고 먹으면 되죠 그리고 그리고 차를 하나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해야지 게임하는데 게임 꼭 해야돼요? 그런건 아닌데 우리가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보기 님도 게임하려고 온거 아니에요? 저기 앉아보면 안돼요? 앉아도 돼요 그 대신 앉으면 게임해야 돼요 천만원짜리 의자 사진도 찍어드릴게요 앉으세요 여기 오면은 여기가 코터존이거든요 아 맞다! 그거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주려고 선물 놀래지 마시라 이거? 휴대폰인가요? 어? 주걸림 아닌가? 맞아요 괜찮습니다 왜? 안 찍어? 안 찍어 용량 없어? 응 용량 좀 지워 귀엽죠 아 이거 나왔구나 나왔구나 아 왔구나 왔구나 자 여러분들 준비하는 거 좋겠어요 어 이것도 굿즈 아니야? 카와이 아 매직팍 굿즈 아 예 뭐야 잘했다! 잘 만들었다! 어 이빨이 여기 이빨이 치아가 한번 가까이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카와이 아 카와이 여기 띠가 치아가 매직팍 치아가 아 감사합니다 좋음인 양말 네 치양말 고마워요 아 의자가 뭔가 다르긴 다르다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사실래요? 제가 싸게 싸게 한 50만원 50만원 50만원에? 괜찮아요? 50만원에 살 만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대파리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대파리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대파리 안되기로? 대파리 안되기로? 대파리 하세요 대파리 안되기로 보고있으면 열불터지니까 보고있으면 열불터져서 왜 열불터져요? 왜 열불터져요? 네? 왜? 제가 좀 그래도 당시에 좀 이성을 잃었었어요? 빠크 빠크 대파리 오면 같이 열어볼까요? 네 미리 열어볼까? 이거 이렇게 웃는 주호민이 있잖아요 안에 보면 화난 주호민 이거 모르세요? 모르시나요? 양말 뒤집어졌다 양말 벗겨졌다 잘 나왔어 그래서 내일 낮에 주호민 작가님 작업실에 가서 내일 둘이 같이 방송할 거예요 이거 선물이에요? 우리 선물? 양말 파는 거 고마워요 주호민 작가님 허락 맞고 원래 거기서 첫 번째로 1바로 오픈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 진짜 얼굴 뵈면서 드리려고 이거 얼마에 받아요? 오픈 특가를 1차 수량을 적용을 할까봐요 그래서 얼마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확정적으로 정했어요 근데 작가님이랑 확실하게 한 번 더 얘기하고 아 얘기하고 그럼 내일 공개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인타르시아를 넘어서는 그런 훌륭한 양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나요? 넘어섰죠 인타르시아 패션 양말도 패션이다 인타르시아 40년 전통 양말 공장에서 직접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3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얼마냐고요? 매일 공개하기로 네 주호민 작가님이랑 확실하게 그래도 간략하게 힌트를 줄 수 있잖아요 얼마 얼마냐 대략 제가 생각하는 알았어 그럼 여기다 뭐하는거야? 다운? 진짜? 어? 진짜? 어 아 갸우뚱? 비싼가봐요? 나 안보여 그런가? 자릿수가 자릿수가 내가 잘못받나? 이걸로 이윤을 남길 생각은 없었는데 그정도? 아 이게 맞아 아 아 나는 앞에 하나가 더 붙는 줄 알았어 그 근처? 그 근처? 근데 이게 뒷면 인쇄까지 있기 때문에 뭐 이해합니다 비싼가요? 하지만 하여튼 그 주호민 작가님이랑 협의해서 확정하신다고 하는데요 저 양말 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 좀 비싼 편이야? 좀 양말이 양말이 일반 발목 양말에 비하면 비싼거죠 왜냐면 이게 공정이 좀 복잡해요 그렇죠 공정이 복잡해서 막 그냥 베트남 같은 데서 만든건 트럭에서 이제 900원에 파는거고 그쵸 그쵸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양말로 예술하겠다는 데는 막 24,000원에 팔고 막 이러니까 양말 가격이 지금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900원과 24,000원 사이에 900원과 24,000원 사이에 사실상 사실상 힌트가 안되네요 그쵸 네 내일 어차피 공개되니까 내일 주호민 작가님 방송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뭐냐 얼렁뚱땅 상점 반팔티가 네 저렴한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솔직히 티셔츠가 27,600원인데 양말이 12,000원이면 웃기잖아요 네 그 가격은 절대 아닌거죠 그런 가격은 어느정도 이렇게 밸런스도 맞고 이거 원가 계산하고 응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주호민 작가님께 또 이렇게 로열티도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하는거 다 계산해서 뭐 하면은 그정도 딱 12,000원에서 다운이다 제가 뭐 양말로 막 건물 세울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엔 이거 되게 잘 나갈 것 같아요 만듦새가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 아 패키지가 또 세 개짜리 선물 세트를 500박스인가 300박스인가 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묶음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저희는 한 개짜리로 주셨네요 한 개짜리 한 개짜리를 쏘러 아니 그냥 세 개짜리 선물 박스가 있었는데 네 한 개짜리로 주셨네요 죄송해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 아니 제가 생각이 짧아가 아니 500박스면 여기 한 여덟아홉 개 가져와도 크게 아 죄송합니다 뭔데요? 아 그리고 이게 양말이 아 양말이 한 켤레로 신다보면은 혹시 한 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 개 박스로 샀으면 다른 거랑 짝을 맞춰서 찾을 때까지 또 매칭이 되는데 어 하나를 어디 잠깐 뭐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으면 신을 수가 없네요 참 저도 문제예요 약간 삼 사면 되잖아요 이래서 이래서 제가 준회원인가 봐요 이래서 생각이 짧아서 사면 된다 사면 된다 사면 된다고 하려고 했죠 아 진짜 못말려 못말려 까다로워 까다로워 먹어도 되나요? 기다리는 중인가요? 그리고 세 개를 드려야 그 천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신으세요 그러니까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못 신으세요 아니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그걸 넣지를 못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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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접착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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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자가 피자가 왜 이렇게 얇아? 나 태어나서 이렇게 얇은 피자 처음 봐 신피자 그러고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신으로 바꾸셨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무씨 맛있당 흐허허 안 시켰으면 오실뻔했어 아 나 배고프다 그 또 먹어? 아 밥 먹고 뭘 또 먹어 아까 너 먹었잖아 구경고 있는걸 아까 먹었잖아 점유 그거는 간식 아 그니까 또 먹는 거 또 먹는 거잖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뭐야 ASMR이요? 응? 뭐야 양말이 뭐야 양말? 뭐에요 양말이? 주호민 작가님 양말 송삭 선생님이 제작하신 거 오오오 감사합니다 세 개짜리 선물세트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씩 하나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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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나도 티셔츠만 보낼걸 가버렸는데 가버렸는데 나도 하나만 모였어 차습자뽕 넌 차습자뽕 왜 이렇게 많이 오냐? 많이 보내줬어 많이 보내줬다고? 4개 오지 않았어? 처음에? 4개 왔잖아 2개 오지 않았어? 4개 왔는데 냉동실에 부피가 커가지고 냉동실이 많이 차져가지고 형님 한 번에 4개 드시잖아요 2개 맨날 문자와요? 몇 개 신어? 장난 아니더라구 근데 오빠랑은 관계없는거지? 아니 저는 그 그 관계가 없어 아니 친구랑 같이 하는거야 오빠꺼야? 어 얘꺼야 동학 우와 한턱싸 아니 뭐 쏘는거야 뭐 아니 참고로 그 제 티셔츠는 여러분들 드린게 더 많아요 판 것보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우 불편해 동수씨 제가 기사의 맹세하고 좀 봉지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사의 맹세하고 봉지가 무엇일까요? 다스리는 영토에 좀 약간 봉건제로 아 예예 뭐 그런거 안하셔도 뭐 필요하세요? 네? 아니 좀 너무 하는거마다 잘 돼가지고요 진짜 다살된다 진짜 에이 침착맨님만 하실라고 차돌짬뽕 스탈 팔로우를 해놨는데 진짜 맨날 올라와 광고 맨날 나오지? 맨날 맨날 올라와 그거까진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사실 그러지 않을까요? 아 맛있네 사실 처음에는 저한테 얘기를 좀 하셨는데 요새는 너 못먹었어 그냥 알아서 잘했지 얇으니까 좋다 어? 너 이런거 좋아하지 않아 통월향님 손잡이 안드세요? 손잡이 어? 어? 안 드세요? 어? 아 치즈크러스트가 아니라서 어? 치즈크러스트가 아니라서 이거 다 드세요? 네 거기 제일 맛이잖아 이거 제일 맛있네 홈인형도 그러는데 음 홈인형도 그래 뭐 이런거까지 뭐 여쭤본거에요 아니 안 드셔도 돼요 아니 안 드셔도 돼요 억지로 먹지마 억지로 먹지마요 억지로 먹지마 다 먹었는데 아 안 드셔도 안 드셔도 억지로 먹지마 아 이거 찍어드세요 찍어드시면 맛있어 아니 안 드셔도 되는데 그냥 신기해서 본거에요 신기해서 아 이거 찍어먹으면 맛있데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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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이런거 한 두판 먹으면 아이씨 나오니까 좋죠 나오니까 좋잖아 나오니까 좋잖아 나오니까 귀찮아서 그렇지 나오니까 좋잖아 그치 나오니까 좋잖아 사람들 보고 빨리 말했으면 내가 픽업해서 데리고 왔을텐데 그래서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풋살 나와서 만나는거에요 형 한 번 나와요 나와요 한 번만 오세요 아니 안다치 사람도 많으니까 안다치 사람도 많으니까 사린테크래요? 아니 우리끼리가 진짜 아니야 우리는 진짜 혼자서 하신거에요 저희끼리는 태클도 안해 태클하면 우리 꺼지라 그래요 아 진짜로 동 뛰어서 차도 뭐라고 해요? 세게 차면 뭐라고 해요 세게 차면 뭐라고 해요 영등포 쪽이나 인천 가까운 데 갈 때 연락 미리 드려 같이 오면 돼 차죠? 개포기 아 나 이거 콜라 차 드실 분들 있으면 좀 말씀해주세요 이 집 차 잘해요 그건 무슨 피자에요? 일반 이건 콤비네이션 슈퍼 콤비네이션 이거는 페퍼로니에요 종수꺼를 따로 하나씩 키워줄거거든요 아니아니 많이 안먹어요 니가 다 먹은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뽀기가 안 먹었고 김치찌개 먹고 왔다고 종수가 안 먹었고 침찬미니까 안 드셨죠 작살내고 있어요 지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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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쇄기 피자분쇄기 아니 복스럽게 먹으면 좋아하지 좀 더 시킬걸 그랬나? 그니까 내가 옆에서 미디움 두개 시키자고 했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 이게 미디움 아니야? 라지 라지 아니 이게 라지야? 라지가 되게 큰거야? 그 거기서 라지는 또 배돌아지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뽀아치고 두 명가 웃었어 나 웃었어 두 명이 어디야 하하하하하하 직박이 형 그 마술사 시절에 그 있던 직업병이 남아있나봐요 하하하하 호응병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술사는 호응이 제일 중요하잖아 하하하하 아니 재밌어서 그래요 재밌죠 형 아 너무 재밌어 마술 요즘 안하나요? 아 해요 이제 해요? 방송 출연할때 마술 해달라고 하면 작아요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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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설수 먹방 난 중개도 아니고 왜 랩이야 그럼 게임하면 되나요 그러면? 게임 게임 아 스펠링키 깨기 한 번에 켜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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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링 켜놔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근데 마술은 좀 구경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그니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는 기여리 형의 마술을 좀 아니 그 코너를 개콘으로 많이 봤지만 직박이 형의 마술은 정식으로는 좀 제대로 된 건 본 적 없지 내가 공연할 때 초청해봐주면 한 번 봤는데 멋있게 잘했어요 아니 형이 공연을 본 적이 없지 단독으로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짜투리인식으로만 봤지 무대에서 카느라고 아니 공연을 한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지 형 공연을 한 번 보여줘요? 버킷리스트에요 네 버킷리스트에요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에요 버킷리스트 또 뭐 있어요? 버킷리스트요? 또 뭐 있어요? 맹구 직관 아 맹구 직관 그리고 또 그 직박이 형이 공연 보는 거랑 아 그렇죠 아 두 개? 아 그거에 딱 두 개 와 그러면 50%가 완성되는 거예요? 한국 나이 40살의? 네 많이 이렇네 채연을 제가 추천 준혜연으로 데려오면 어떨까요? 아~~ 근데 그런 게 있어 채연우 마술사님은 당연히 엄청 많이 TV에서 나오시고 너무 이제 많이 봤고 너무 잘하시는 걸 아는데 물론 너무 잘하시지 근데 형이 그렇게 하면 또 그거 나름의 매력이 있는데 아 직박이 형님의 실력을 보고 싶다? 그렇죠 잘하나 못하나?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마술 대회를 했었잖아요 싹 하는 거 심사를 좀 부탁드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진짜 알았다 근데 여기에 계신 철면수신님하고 침착맨님께서 되게 그 마술을 분석적으로 보세요 아~~ 어떻게든 비밀을 캐내려고 아~~ 아~~ 철면수신님의 0.25배속으로 그걸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침착맨도 주호민 작가님이랑 보면서 계속 저거 저 왼손에 있구만 막 이러면서 보니까 아~~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것도 마술을 즐기는 방법이에요 은무구 근데 저도 그럼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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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멀리서 보면 안될까요? 멀리서 보면 되잖아 안 찾아 줄게요 안 찾아 비밀을 안 찾아 우린 못 찾을 거에요 아마 멀리서 보면서 아~~ 눈 가볼게요 눈 가볼게요 그럼 뭐야 천박 천박으로 해? 병어스리 하는 거 네 끝날 제가 한번 Hugoovos 수amp 언니 그 컨텐츠 안 짜야 hag 아니요 컨텐츠는 별개에요 아 그래요 이건 버키리스트 그럼 너도 먹방 별개에요? 네 우리 다 별개에요 저 한번 철면수심님이랑 붙어봐도 돼요? 뭐예요? 먹방으로? 푸파? 푸파? 푸파 대결? 푸파 대결? 재밌겠다 안 될 거 같아 원하시는 종목으로 하면 돼요 저도 좀 먹거든요 오오오 본인이 제일 잘 먹는 걸로 막상 까보면 지는 거 아니야? 초산을 못 먹어요 어어? 아 보여줘 어 근데 지면 강등 지면 강등 정주야 사실 우리 엄마랑 붙어야 되는데 오빠는 오늘 잘 지내요? 진짜 잘 먹거든요 아니 근데 종주야 수업하고 열지 없이 아이 통닭 천사님은 다 잘 먹겠지 그치 이런 또 둘이 한번 먹어요 왜냐면 통닭 천사님은 되게 날씬하시고 이렇게 비주얼론을 좋아한다 근데 싫어하지 않아 에이 뭐게 뭐야 또 통닭 천사님보단 많이 먹어야지 비주얼론 우리 둘이 붙어야 된다고 형은 왜 빠질라 그래요? 셋이 해야지 제일 셋이 해야 있는데 셋이 해야지 아니 은근히 계속 먹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저는 안 먹었죠 원량이 형은 그 그 절제라는 손잡이 계속 먹는다 생활하자 손잡이 안 먹어도 돼요 아니 먹지마 억지로 먹지마 말을 말 놓고 하고만 가 내가 안 그랬어 내가 다 쳐다보는 데 어떡해 내가 안 그랬어 쟤는 안 그랬어 누가 그랬냐 나는 안 먹어도 안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나 그냥 궁금해서 먹냐 누가 막냐 내가 막냐 제가 쳐다볼 수 있어서 병건이가 있어 병건이가 왜 나한테 그래 끝까지 먹네 안 보니 계속 에이 죄송합니다 내가 안 그랬어 그냥 기술적으로 싹 요기 요기 요기다 진짜 안 보이겠어 아 형님 왜 그러세요 아니예요 어차피 지금 먹으면서는 회의 안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먹을까요 아이 자리도 없는데 피자 토핑 게임 하면서 피자 먹으면서 가끔하게 한마디 해줘 아까부터 아니 어차피 이거 이거는 먹으면서는 병원아 끝난 거 아니야 왜 끝났어 끝났어 다 끝났어 그럼 다 먹고 5번 박정민님 멤버는 그날 하는 거고 그럼 그날 하는 거고 아 박정민 씨에 들어와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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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처럼 작년에 형님들처럼 재작년에 그렇게 해도 돼요? 네? 배우를 하는 건데 장난으로 말고 진심으로 진지하게 진지하게 배우신데 막 뭐라 해 몰라 여기서는 인간으로 오는 거야 인간 자기 타이틀 다 떼고 다 하나 인간 다 속세에 그런 것도 다 집어넣히고 있는 거야 그럼요 배돌아지에 같이 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얘기만 두고 그 꼴 당했는데 무슨 꼴 당했는데 무슨 꼴 당했냐 아니 그게 싫어 화가 싫어 그러면은 당군님이 박정민 배우를 데려오고 또 다른 분들이 황정민 데려오싶은 건가 지금은 안 하고 그냥 한번 칭솔을 했다가 괜찮으니까 괜찮네 비공개에서 알아서 좀 양해를 구하고 두 분 정도 더 추가해서 한 분 한 분만 그러면은 제가 어쨌든 송별이 여자니까 딱 이렇게 가면은 좀 약간 여자가 한 명이니까 여성분? 여성분 괜찮아요 누구누구 그 엄청 막 가펄하게 친한 건 아니지만 나미춘님 얘기 한번 한 번 말씀 드려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미춘님 나미춘님이 엄청 바쁘죠 30대세요? 근데 바쁜데 우리 20대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7월 말이면은 경곤아 나도 바빠 물어볼 수는 있잖아 왜 그렇게 차단을 하려고 그래 다 좋으세요? 여쭤보기나 해볼까 굉장히 바쁘실텐데 근데 그분이 무슨 야구 뭐 그것도 하셔 요즘 오셨는데 활동이 없으면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박정윤 배우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신데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아 많아요? 아니 나도 잘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채팅 치는 게 할 일이 없으신다고요? 대부분이 내가 이 채팅일 거야 아마 이거야 뛰어났어 나도 바쁘네 라고 나도 바쁜데 오지마 그럼 바쁜 척이야 바쁘면은 못 오실 수도 있지 울음어 한가에? 아 친해요 친해요? 아까 안 친하잖아 난 봤지 스크린에 봤지 아니 근데 채팅창에 로나 땅 얘기도 나오는데 아 로나 땅님 로나 땅님도 계시죠 아 지금 계세요? 채팅창에? 아니 아니 아 친한으로 여성분 근데 젊은 피 젊은 피 하나 있어야 돼요 뭐 웅냥이 정도면 많이 젊지 않아? 아니 30살 웅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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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피덩이 냄새가 나요 웅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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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까지잖아 아니 막 피 냄새가 난다니까 피 냄새가 나 그럼 그 게임 언제 지금 마무리 지면 안 될까요? 왜요? 식사하는 거 게임하게 피사 토핑하게 어떻게 게임을 좋아해요? 아니 이제 가실 거잖아요 가면 아니요 아니요 4시까지 평건이는 오늘 너무 신이 났다 그 포 좀 풀다가 아니 직박이 형님 같은 경우는 내일 또 일정이 있어서 아 얘기 다 해 눈치챙겨 일정은 저도 있어요 시무룩해져 좀만 더 얘기하죠 아 나 많이 기다렸는데 게임이 미친 사람 같아요 아니요 게임을 평소 하고 싶은데 못해서 그런거 아 원래 일정에 바빠하고 원래 점심을 하려고 했었어요 주호민 작가님이랑 주호민 작가님이랑 정수랑 저랑 셋이서 하려고 했는데 저도요 아예 몰랐으면 몰랐는데 한번 생각하고 나니까 계속 저도 하려고 했어요 집착하게 되네요 원래 하려고 했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데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하나씩 올리는 거니까 피다토핑 피다토핑 오 예 이게 찍는건데 아플텐데 찍으면 위험하지 속바닥으로 찍기 빼고 양쪽으로 때리는건 좀 그래 엘보는 좀 그래 엘보는 아무래도 최종 치료비가 좋아서 엘보는 종주기에서도 금지된 데가 많아요 엘보 빼고 엘보는 광대뼈도 그 함몰 시킵니다 여긴 돼요? 그것도 좀 자제하게 해주면 이것도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종수랑 침착민한테 딱밤 세대 때릴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마작내기예요 치실거에요? 아 마작내기? 형님 한 대 치실래요? 어 저요? 뭐 맞을 필요 없죠? 한 대 칠 수가 있는데 뭐 주먹 아니에요 형님? 목발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좀 많이 치료드렸잖아요 원래 영수님 하다로운 데 하다로운 데 왜요 엘보는 데 아 이렇게 엘보 한 번씩 있으니까 용마되면 얘기하세요 여기 여드름 난 데를 딱 치면 저 여드름 안 낫는데요? 하하 빨간 거 났어요? 지금 여기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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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는 걸 여드름이라고 하신 거 같아 하하하하 그냥 이마잖아요 이마 이마 얼굴 자체가 여드름? 아닌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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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재밌다 웃기긴 웃겨 아니 안 웃긴데 용사야 웃겼어 아 솔직히 웃겼어 아 웃겼는데 아 웃겼는데 아 웃겼는데 아 웃겼는데 아 웃겼는데 아 웃기다 정수한테 너무 하지 마시고 이거 여드름 하나도 그거 아니니까 너무 하죠 머리가 더 문제야 나는 머리를 먼저 잡아야 나머지가 니 머리 나 인마 니 머리 나 이게 뭐야 이게 나는 또 왜 이래 멋스럽게 굽슬거리는데 뭘 멋스럽게 굽슬거리는데 머리를 머리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머리를 잡아야 여기 여드름이 가려지는 거야 하하하하 그런 게 있어 아 형은 써요 아 그래? 아 근데 나 머리 바로 감고 와서 안 쓰고 싶은데 감은 거야? 나 진짜 아 감고 왔어요 직파격이 있어서 다행이다 감은 거래 나만 있었으면 어떡할 뻔니까 뭐야 아니 오자마자 아니 감자 쏟아줘 혹시 여기 잘까봐 이거 눈꽃치즈 하하하하 눈꽃치즈 눈꽃비자 눈꽃비자 아 너무 싫어 하하하하 아니 나 안 쓰고 싶었는데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하하하 저게 있는 슈퍼시프를 아무도 안 먹잖아 지금 하하하하 이거요? 예 이게 더 맛있네요 이게 뭐 페퍼로인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왜 이렇게 맛있으면 없냐 아 이거 하나 먹어 하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쓰지 마 쓰지 마 하하하하 가려로 쓰지 마 하하하하 근데 내가 모재를 비뚤어서 써요 하하하하 똑바로 하면 좀 조여가지고 하하하하 똑바로 하면 여기 너무 꽉 하하하하 멋이 아니에요 생조법이야 자국이 좀 있네. 자국 있어. 벌써 자국이 있잖아. 집합인줄. 뭐냐면 안쓰면 안돼요? 안쓰려고 했는데 왜 쓰고 왔나 모르겠어요? 하나 응원 그런 것 때문에 차에 있어서 띵겼네.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틀어 쓰는 이유를 몰랐는데 정통으로 쓰면 여기가 딱 눌려가지고 눈도 약간 올라가고 약간 눈꼬리도 올라가면서 여기가 좀 그런게 있어. 원래는 삐딱하게 쓰는 이유를 머리가 쫄려서 그러는데 말도 안될 소리를 했는데 일동 침묵이기 때문에 자국이 있어. 안파요. 빡겨 빡빡하게 자국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나 처음 본다 이렇게 한거. 형님 푸세요 그냥. 방송할 때는 풀고 이렇게 해. 내가 방송할 때 지금도 하세요. 이거는 똑바로 써도 돼요. 돌아가요. 풀고 있어. 풀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휴양이 나와서. 아 괜찮아요. 그냥 벗고 있을 때. 지금 뭐 하실 얘기 다 하셨죠? 치울까요? 아니 뭐 드실 분 다 드셨으면 치우려고요. 합쳐서 여기다 해가지고 네. 하나로 하시고. 차 더 치실 분? 없는 것 같고. 네. 치울게요. 제가 계속 먹을게요. 네. 쉬우죠? 엎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살짝 꺼냈는데? 네. 띤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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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띝 막히 있었어요. 되게 애기치킨이라고 했어요. 치킨을 영태형이 주문했기 때문에 저쪽으로 다 보냈습니다. 먹고 싶었어요? 아. 그렇죠. 얘도 먹었어요. 하나 먹었어요. 아. 미안해. 그 뭐. 피자 그 대신 네 조각 먹었잖아요. 세 조각. 세 조각. 게임할게요? 게임해야죠. 마피아 게임부터 할까요? 마피아 게임부터 할까요? 마피아가 더 재밌어요? 근데 이거 하시면 마피아 생각 안 나요. 가자. 해보자. 마피아는 차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차에서는 못해요. 이걸로 하고. 겁나 하고 싶나봐. 그리고 저 피자. 아. 피자. 굉장히 단순한 게임입니다. 뭐죠? 토킹 올려서 스파지에 이거 그런거 아니에요? 그거야 그냥? 그때 저희 셋이 해봤는데 종수가 제일 못해요. 둘이 되게 못해요. 쿠커 직박 위에 이걸 올리고 여기 위에 토핑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어요? 엄청 재미있어요. 나는 단순하고 긴장감은 있어요. 이것도 치워볼까? 이건 근데 벌칙이 있어요. 인대한밥이래. 이제 한번 할게. 떨어뜨린 사람 집 가자. 떨어뜨리면 집 가자. 그러면 대뜸 던져서 집에 가고 싶으면 나는 놀고 싶은데 일부러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절대 안 갈거야. 난 절대 안 갈거야. 뭐하나 뭐하나 요거는 주사위를 주사위를 벌면서 아 그거를 해야되는거에요? 토핑을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떨어뜨린 사람이 걸린거에요. 너무 재미있겠죠? 아 재미있겠다.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주먹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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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자 가위바위보 아 정하기 나 여기 쓸게. 나 아 이럴 직박이 형 어딨어? 직박이 형 여기로 오면 돼? 여기로 와 여기로 여기로 와 여기면은 나는 뭐 어차피 다리니까 채팅창은 없애도 돼? 책상이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채팅창? 내 가슴으로 와 아 여기 괜찮네 아 지금 뭐 고백하는 거야 내 가슴으로 와? 인 마이 하트 이거 팁 좀 주세요 팁 팁은 살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중앙이 있고 여기 끝에가 있는데 파여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 끝으로 갈수록 많이 기운단 말이죠 당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를 공략해서 흔들림이 없이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함정이 돼서 이게 우들끄들한 곳을 타고 쑥 내려와서 오히려 이걸 더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은 끝에서부터 그냥 살짝 놓는게 좋고 아니면은 자신있다 안 미끄러져 자신있다 있으면 가운데 위주로 놀려놓으시는게 유리합니다 이거는 어떤게 좋아요? 주사위잖아 주사위 주사위가 하는데 어떤게 좋고 나쁜게 있을거잖아 딱히 없어 보이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 버섯이 접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끄러지기가 쉽죠 되게 잘 떨어진다 금방 끝나게 되는데 은근히 오래가게 재료가 아시겠죠 다 내리고 지면 벌칙이 과일 어?ione 어오오오옹 이거 부정행기 발달되면 쫄병이예요? 네 그리고 그... 여기서 그... 토마토랑 그 페퍼로니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잘 보고 네 이거 틀려도 이것도 벌칙인거죠? 틀리면 안되는거죠? 이게 이게 뭔가요? 이게 토마토 토마토죠 이거 이거 그게 이거 무늬... 그게... 알려주지 마 알려주지 마 그게 이거 아니 이거 알려줘야돼 이건 알려줘야 돼 야 너무 재밌다 그... 첫 번째 화려한 시작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부터 시작을 해서 요렇게 흘러가구요 됐습니다 요렇게 흘러갑니다 갑니다잉 거år고 кого 양송이 났습니다 느꼈amba 번 여전 prose 양송이 약간 긴장하는데요? 아니요 전혀 뭐... 첫 차에 Husk drip 저는 이걸 한번도 걸린적 없어요 야 양송이 가운데다가 김우중 선수 다 경 blindly 한 번도 걸릴적이 없어요 에이 레디카 선수 페퍼로니 페퍼로니 하나 근데 이거 잘못 넣으면은 가운데 놓은 김우중 선수 양송이가 같이 떨어지면서 큰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다운드에다 같이 놓으면 폭탄을 심어놓는 거에요 개못해 아싸 좋구나 엘보 재배 여기 있어 인디언바 오예까지 오예는 안하는거 손바닥으로만 더 이쪽으로 오세요 발 조심하세요 시작 얼굴 엄청 빨개지셔서 괜찮으세요? 나 손 때렸는데 아프다 저는 안 때렸어요 세게 때리는데 사람 왜 울어? 열받았어 우냐 다들 세게 때려 등에 널어가지고 때리기가 좋네 울면 준혜원입니다 열 차 약간 땀이 나네 약간 서러운 거 같은데 아니 그런 표현있죠? 눈물이 찔끗난다 아 진짜 눈물이 찔끗나는 매콤하네요 저부터인가요? 가사하게 여기 시작을 형부터 시작하세요 형이 지정한 사람부터 아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지정한 사람부터 방향 돌리기 처음이 유리한가요? 이 형이 돌리기에 진짜 못한거야 그 정도야? 두 번째에선 보통 안걸려요 왜 오든지 두 번째 걸으래 그동안 다섯번째, 어저 번째가 가야돼 제가 맞았기때문에 정하겠습니다 풍원량님부터 김기열님 방향으로 오케이! 오케이! 우리까지 나온다? 우리까지 아닌ез너무 재밌죠 어 두개! 두개! 두개 쉬워 버섯에 버섯에 토마토 양숭이의 토마토 풍웅양 소선 한 번에 올려야되는거 아니에요? 한 번에 하나씩 오 오케이! 이게 가운데 있던게 우와. 와. 이런면 다 너무 위험한데? 칠상둥실. 티비 한수씨. 아 그래. 오히려 아래에다가. 근데 생각보다 잘 떨어졌는데? 와. 근데 지금 떨어져서 기효령 걸리던데? 맞아 맞아. 조심해야죠. 최대한 느끼하는가 봐 제가 여기에 주사를 던졌는데 이 진동으로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피망 위험한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운데가 지뢰야 가운데가 언제인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올라간데다 놓는거야 근데 반동으로 생각보다 잘 떨어져 그게 최선이야 너무 어렵다 대칭으로 조용히 해주세요 모래식이 없나요? 5 4 3 2 1 덮어져라 안겨주시면 안겨주시면 더 올라와주세요 더 올라와서 괜찮죠? 나 진짜 차차차차 얘 울어 얘 울어 근데 쫄봉에서 더 떨어질 때가 없는데? 아니 기쁨의 눈물이에요 갓봉이 이쪽은 별로 안쓰는데 그치 우리 약하게 했지 여기서 건물 안쓰겠네 갓봉이님 갓봉이님 너 쫄봉인데 울면 탈퇴입니다 아니 저희쪽은 이쪽은 그래도 인정있게 치는데 울면 울린다 갓봉이님이 스타트를 스타트를 누구부터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얘기해주세요 야야야 이쪽 배겨 기열형님 시작해서 이렇게 와아아아아아 아니 여기가 마지막 아니 이쪽으로 지금 하지도 않았어 한 번도 안했어 아 하고싶다 아 하고싶다 어?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이거랑 뭐예요? 피망하고 페퍼로니 저는 어려워 피하지마 아니 처음엔 쉬워 피망 아 이거? 피망하고 페퍼로니 이게 알려주지말고 아 아니 나도 왜 봤어 알려주지말고 동시에나요? 잘못놈이 이거 응시? 자기 마음이 지금 알아서 알아서 따로따로 놔도 되는데 알아서 폐기 나 몰라도 나 이런 게임 잘합니다 왜 잘하지? Assasseras 자신의 게임 nighttime 가운데다 미끄러 절사를 직전 지뤄심기 지뤄심기 어서 양성희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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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양양 B 이끄ина 어 Bernard 일반價 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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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걸리는 데가 있어 네 피망 무기중심을 찾아서 무기중심을 찾아서 톡톡 놓고 온다 놓고 온다 정수씨 처음 하는거죠 여기는? 어 저기다 펜퍼론이랑 저는 뭐 먹는거는 어차피 자신있잖아요 네 가운데 가운데 떨을텐데 와 미동도 없어요 이거 이러다가 갓보기까지 오겠는데요? 흠 잔뜩 쌓인채로 갓보기한테 오겠는데요? 잔뜩 쌓인채로 갓보기한테 오겠는데요? 오 오 맞네 친맨이네 침침 자 침 아오 펜퍼론이랑 피망 피망과 펜퍼론이 재밌죠? 재밌죠? 여러분들 재밌죠? 나만 아니면 되지만 아싸 여기다 놔야지 형 우리까지 죽어도 않아 우리까지 죽어도 않아 우리까지 죽어도 않아 걸리겠는데? 그냥 보통 항바퀴즈 와 원펀데이다 근데 내가 우는 을면을 땐 누가 수쳤어 아니야 아니야 안쳤어 까까까까까까까 뭐야 도구 안 돼요? 도구 안 돼요? 도구 안 돼요 도구 안 돼요 시작 시작! 야 이거 잠깐만 야 울어! 야 울어! 너무 세게 때리는데 나 살살 졌어 나 진짜 살살 졌어 아니 아파 이거 아 근데 아파요 진짜 차라리 목발이 낫지 않아? 이게 따가워 엉덩이가 낫지 아니 엉덩이는 아니야 이게 분위기가 좀 세게 때리는 분위기네 난 진짜 살살 졌어 자 어 저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까요? 나까지 절대 안 오겠는데? 양성이랑 버섯 양성이랑 버섯 양성이랑 버섯 두 바퀴는 돌아봅시다 안 속네 안 속네 안 속네 아싸 그루밍 저織едь 개모들 도망갔어 dew 그래 게모들 해완 씨 또 웃는다 흐 DJ 머리가 꺾lingen 연락 AW Zone Gener 나중에 다시 보기엔 샷기 없어요? 시작 근데 이거 말을 안했다 우리가 하면서 해야지 하면서 해야지 실수로 말 안했지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이거 말은 해야지 우리가 누가 하실거야? 시작 두번째라 이미 여기 까져가지고 나 진짜 살살했어 이런 룰 없었는데 아 없었어? 우리 동네에서 미안합니다 대전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공공공은 하길래 맞나 싶다 했지 저부터 이렇게 합니다 스테시 많이 받았나봐 아 아까고 아까고 버섯이랑 이거 왜 하자고 했냐 얘 못해 진짜 못해 방금 위험했어 위험한데 좀 못해 통단 청산이 걸리면 여성분인데 좀 통단 청산이 걸리면 여성분인데 좀 저 데뷔 살살 행운의 여신 알아서 매너를 깨야죠 어 피망 피망입니다 갑복이 넘 뒤졌다 갑복이 뒤졌대 그 위에? 그 위에? 아 위험할 수 있는데 크으으으으 외형 이게 내가 못하는 게게 아니야 anticip Он 어렵다니까 /. bilateral 이 게임이 미리 제ulla Muslims 시발 하지말게 시작 vär ups 오옛 잠깐만 헤딩이나 하네 헤딩에 때려 헤딩을 해버려 잘 누가 진짜 세게 뜯었어 저 갈게요 다시 보기 0.2배속으로 누군지 찾아볼게요 잘 익숙하다 저 순서 풍얼양님부터 2초 저쪽이 저쪽이 게임을 되게 못하네 저 원래 잘해요 원래 잘하는 건 없어요 토마토 토마토 오오오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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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진짜 어려워 2개 2개 버섯과 토마토 버섯과 토마토 넌 걸리기만 해 아 위험하게 위험하게 하나요 한번 만들거야 오오오오오! 다시요 아니 이게 좀 이상해 진짜 어려워 좀 이상해 아싸 달려와 달려 잘 다리려 시작 진짜 세다 아니 왼쪽 세는데 왼쪽 왼쪽 세다 왼쪽 아 인디언바 누가 왜 안했어 챙겨서 해 인디언바 왜 안했어 인디언바 왜 안했어 얼마나 워낙에 많이 샀어 아까도 인디언바 했는데 못들어 볼까 어쩔어 지금 잘 안들렸나 5초 준다 할까요 맞은 사람의 의견 들어보죠 다음 게임 자 어 말 안했어 말 안했어 말 안했어 말 안했어 말해 말해 인디언바 패 인디언바 패 인디언바 인디언바 순서를 좀 방금 인디언바 말하지 않았어 오예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오예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말하라고 말해 말해 이러면서 엎어졌어 아니 다시 보기 봐봐 내가 엎어지면서 말해 인디언바 패 인디언바 이러면서 엎어졌어 그거 왜 하지 프로스만 해야지 제가 했는데 반만했어 오예가 안 나온 것 같아 오예만 내가 맞으면서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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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온 것 같아 저는 잘 못 듣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맞으면서 오예 방향을 정하고 던져야 된다는 방향을 정하고 던져야 된다는 아니 됐고 형님부터 아니다 칭찬 종수부터 하세요 아 지금 폭탄지대 저는 살살 때렸습니다 아 이거 다시 보기 있으니까 네 저 살살 때렸습니다 피망 하나 피망 하나 재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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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2톤 3톤 먹다 야 이거 어렵다 여러분 다시 보기 한번 봐주세요 오예가 나왔나 피망과 페퍼로닛 나 지금까지 진짜 살살 때렸거든 나 걸리기만 해 진짜 오예 안 나왔던 것 같아 나 걸리기만 해 나 진짜 살살 때렸는데 어? 되게 못하는데 되게 위에서 따우쳐 오오 야 너무 좋았다 아 힘들어 아 우리 통천님 아 진짜 주먹마렸다 주먹마렸다 자 하세요 오 큰일났네 오오 또 말어 넌 뒤졌다 토마토 나까지 오나 이제 직박형님을 잘 보고 해야되거든요 지뢰가 있어서 직박형님을 잘 보고 오오오오 이거 너 무조건 걸리는데 아 하나 하나 야 약하다 약하다 페퍼로니 페퍼로니 어 끌고 놔 그게 놔 그게 놔 그게 놔 아니 아니 그게 놔 그게 놔 아니 그게 아니라 살살 나 살살 나 넌 걸리면 죽으니까 걸리면 죽으니까 너무 어려운데 죽어 다들 긴장했어 다들 긴장하고 있어 회 yağ 이게 한 번 맞아봐가지고 두려워 있어 자신 있게..등 아 근데 너무 아프거든 근데 너무 아파 진짜 자연스럽게 이거 다 치워 오예해 주세요 인가앙 야 진짜 인간적으로 한 명 너무 세게 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세게 때렸어? 너무 세게 때렸어 진짜 아파 이거 맞어 나 진짜 살살 때렸어 울면 탈퇴요 종수도 안맞은거 아니야? 정해 정해 다른게임? 다른게임 말도없어 진짜 일어나서 토마토랑버섯 토마토랑버섯 누구하면 울어야 끝나는거에요? 맞은사람이 그만합시다 하면 끝내줘 다음게임 또있으니까 아니 그럴antly kidnapped 엄청 살벌하다 진짜 살벌하다 traction 되게나 어떡해 누구 보내드릴까 통니님도 잘하자 누나 잘해 나도 반바퀴도 못돌아 한 바퀴 자라 아 페퍼로니 페퍼로니 그 때랑은 다르지 느낌이 좀 빡세졌지 뭔가 기름치려는 거 아니야? 기름치란 거 같아 잘 흘러내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헤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쵸 거기다 딱 어 거기 딱 맞을 거 같아 아 끝났다 이거 아니 이거 보여? 카메라에 보이지? 보여 보여 지금 보여 지금 지금 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 떨어지면 통천 큰일 납니다 뭐죠? 페퍼로니 하나 더 숨죽여서 이번엔 좀 노리고 있다 너 걸리면 큰일 난다 이 고미야 제 차례인가요? 유다이 유다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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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길 거 같아 이거 우리까지는 안 올 거 같고요 여기입니다 거기 인디언거 꼭 해주세요 제가 알 겁니다 인디언 야 이거 진짜 쎄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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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감이 너무 좋은데? 손이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아니 그전에 단군 때릴 때는 누구 손이랑 겹쳐서 나도 살짝 맞았거든 지금 그냥 프리에 되게 공간이 넓고 아 그만할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끝났질 않아요 자 저부터 시작할게요 어디로 가요? 이쪽이 아 이쪽이 좀 안 걸렸거든요 보통 걸린 사람이 먼저 하네 네 아 벗어 벗어 조심해요 방심하지 마세요 아 조심해요 바로 치운다 바로 치운다 저 처음에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아 저 처음에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자 아쉽다 버섯 오야 틈이 화끈해 즉박이 형이 즉박이 형의 위치를 한 번 보고 확인하고 하하하하 자 위치를 직박용이 부담이 안되는 위치를 지금 조용히 좀 진짜 조용히 좀 아닌데 이게 좀 뭔가 심리적으로 최대한 근사하.. 예 좋습니다 자 오우! 오우! 계속 흔들려x2 빨리 훌륭하고 있음 어우! 2개 x2 벗어보아 야 이거 어려운데? 토마토인가 이거? 토마토 x3 어? 버섯이 세 개? 손 떨려 손 떨려 넓은 걸 먼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균형이 맞춰져서 이게 어려워 균형이 맞춰져 버렸어 토마토를 먼저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는데 오토메이르 인디언밥 해요 누가 해요? 정해주세요 정수가 하고 오이에도 다 등 좀 펴주세요 다 푼거야 게임 바꿀까요? 화나실 거 아니죠? 제가 총대를 매서 5초 정도가 되겠습니다 5초 준다는 게임을 브리핑을 할까요? 상자에다가 일단 담자 해봐 근데 이 인원이 다 할 수 있는 게임인가요? 다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거 열어요? 저장 상자요? 아니요 그 피자 상자가 있어요 지금 이걸 정리하는 얘기 아니었어? 정리하는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영태업이랑 기어리는 거 아쉬울 것 같은데 근데 영태업이랑 기어리는 거 아쉬울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인디언밥만 한번 해볼나요? 오이엠 빼고 밥을 싫어해요? 안 맞은 분위기 좋아 팥도밥이지 팥도밥이야? 아 인디언밥이 낫지 않나?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면 약간 소리가 없을 수 있어서 나 이거 되게 좋아 아 내려오는 동안 뭘 해야 되나? 소리가 잘 봐야 되나? 이거 박스 어디있어요? 박스 박스 잘 들어봐 소리가 뭐야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귀엽다 그 가죠 어떻게 하는거야? 안좋아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많아요 아 이게 카드 질문지에요 질문지 나 이거 좋아 야 오늘 병건이 생일이다 아 잘표네 댄스킹인데 댄스킹 댄스킹이야 새거랑 새거랑 같이 드세요 왜냐면 여기 새거랑 뜯을게요 이거 두개 다 뜯죠? 아 하나만 하나만 또 아껴야 되니까 나중에 또 예를들면 여기 사자로 시작하는 단어 이렇게 써있으면 그걸 말하면 되는거야? 아아 누가 하는 동안에 누가 이걸 말해? 그거에 관련된 세가지를 동시에 만들어야 돼요 세 가지 세가지나? 한 명이? 네 우리 이거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게 5초인데 5초 안에 세가지 근데 우리도 근데 우리도 이거 안 보고 그냥 했어요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아니 우리 몰라 몰라 안 뜯은 걸로 할 거야 두 가지만 하면 안 되겠죠? 봉투야 이거 건드리면 손목하지 날라가 여기다 드세요 여기다 딱 넣으세요 이거 건드리면 안 돼 뒤집어주면 안 돼 석꽈 뭐하러 석꽈 아니야 아니야 까는 건 누가 까는 거야 그걸 물어보려고 손목하지 날라간다 진짜 되게 직박이오면 안 돼 형이 손대면 이거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거야 설명 설명 이 띵형형형을 뒤집으면 처음부터 내려올 때까지가 5초입니다 뭐야 아니 그냥 한번 해봤어요 5초 아니 없어진 줄 알았어 없어진 줄 알았어 경고야 지금 쫄변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하시면 언제 갔어 저기로 갓보기가 무슨 심기를 건드렸는데 갓보기 쫄별간 이유가 심기를 건드렸대 강제탈퇴해요 다른 사람이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갓보기는 여기도 잘하면 진영은 다시 승격 하여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려드리고 싶어도 못 살려드려요 이런 분들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돌리면은 5초인데 5초인지 보세요 5초 맞아요 꽤 긴데? 맨 마지막 구슬이 떨어질 때까지죠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 직빵님이 돌리면 하나를 까서 일단 보고 말해요 클래식 음악 하면서 돌려요 한번 해보세요 클래식 음악 하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기회가 있습니다 넘어가면서 하는 거구나 소시하면 이쪽 근데 말한 거는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한 건 피해서 세 개를 말해야 됩니다 세 개요? 아 그러면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이면 세 개 말하고 세 개 말하고 다 틀릴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다음 사람은 다른 카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추면은 맞추면은 자기 앞에다 놓는 겁니다 이거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몇 장 획득하고? 제일 맞춘 사람 세 개 맞춘 사람 이거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맞추면 끝이지 맞추면 끝이지 다른 카드죠? 다른 카드로 내가 내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데 다섯 장 먼저 모으는 사람 다섯 장요? 여덟 명인데?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다섯 장? 그럼 세 장 먼저 모은 사람 세 장으로 가죠 세 장으로 가죠 세 장을 먼저 모아야 되고 그냥 틀릴 때마다 인디언바 파면 되지 않아? 옆사람이 틀리면 인디언바 파면 되지 옆사람이 틀리면 인디언바 파면 되잖아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네 아니 이걸 모아가지고 근데 되게 어려워 은근히 어려워서 모아서 세 장이니까 세 번 인디언바 파면 되겠네 아니 그럼 그냥 이긴 사람 아 잠깐만 그러면 1등 하면 뭔데요? 우케스트라는 사람은 이게 어렵잖아요 저는 약간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 네가 맞추네 아벵 아벵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운동선수다 세 명 얘기했어요 여기서 또 세 명 얘기하고 여기서 세 명 얘기하고 여기서 세 명 얘기하고 여기서 세 명 얘기 못하면 바로 인디언바 아 그냥 하나로 넘어가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냥 카드를 안 바꾸면서 아니면 때릴 거면은 그냥 하나씩만 얘기하죠 세 명 넘으면 아 좋아요 좋아요 괜찮다 하나씩 5초 안에 하나씩만 5초 안에 하나씩 처음엔 쉬겠지 처음엔 쉬우니까 좋다 이게 좋아요 역시 못 맞을 때까지 송뱅 송도 아이데뱅 이거는 좀 잘라가지고 상초로 해도 되겠네 하나는 잘라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누가 맞았죠? 당군님 당군님이 그러면은 당군님부터 딱 올라가지고 여기 위에서부터 아무도 아무도 못 봤어요 위에서부터 할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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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은 손 대지마 마작처럼 댁을 두 세 개 나눠서 고르는 건 어떡해 제가 제가 문제를 내면 영택이 맞추는 거잖아요 그쵸? 붙어 맞추는 겁니다 쭉 돌아가는 겁니다 돌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누구부터 시작할 거예요 맞아 내가 시작하고 왼쪽에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가요? 아니 이렇게 룰이 정하는 거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가죠 오케이 그리고 시뮬레이션 보고 뭐뭐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형이 또 다시 끝날 때까지 있다가 뒤집으세요 근데 시간이 꽤 걸려 이게 한답이 예를 들어서 해보죠 맞췄으면 그냥 돌리면 되잖아 아니 근데 이거 오자면 안 중요하고 그냥 딱딱딱 이렇게 말하면 돼 오쳐야 돼 오쳐야 돼 나중에 생각 안 난 거니까 해변 놀러 갈 때 가져가는 것 신발 그럼 이동안 너무 생각할 시간이 많아질까요? 근데 처음에 그런데 갈수록 어려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네 그 다음에 바로 돌리면 되죠 나중에 어려워 형들 근데 한 번 더 읽어줘야 돼 해변 갖고 갈 때 가져가야 되는 거 해변 놀러 갈 때 가져가는 건 튜브 그러면 내가 딱 형 두 개씩 가져오 두 개 하자 두 개 하자 근데 주제가 어려운 거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클래식 이런 거 나오면 어려워 저거를 그냥 안 쓰고 그냥 따다다다 그러니까 안 쓰고 하는 건 어때요? 안 쓰고 시간은 몇 초로 해요? 그러다 그냥 머뭇거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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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정도 어디 때리려고? 이렇게 때리려고? 아니 이거 그럼 하나로 하나로 하나씩 하나씩 당근님부터 방향 정해주시고 누구부터 방향 정해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없자 그냥 5초로 안 돼요 나중에 1초로 1초로 하자 우리 한 개씩 얘기하니까 나 이거 좋은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바로바로 없는 건 어때요? 소리만 내기 시간이 더 짧아지니까 더 무섭지 그냥 소리만 내기? 그냥 소리만 내기 소리만 내기 소리만 내기 소리내면서 돌리기 가지고 있다가 봐봐요 가지고 있다가 빨리빨리 나오면 안 하고 누가 막혔다? 딱 뒤집어 막힌 사람 5초 안에 생각보다 막혔을 때는 5초 금방 가 그러니까 금방 갔어 자 갑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는 거 영태훈 한 개에요 두 개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빨리 가는 거니까 시작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둘리 둘리? 네? 둘리 아기 공룡 둘리 고고고고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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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 맞잖아 둘리 맞잖아 둘리 엄마 있잖아 어? 둘리 엄마 둘리는 둘리는 맞긴 해요 채팅창 채팅창 공룡 맞지 둘리는 인정해줘야지 여기에 룰도 있는데 룰도 있는데 애매한 거는 투표를 해서 아 오케이 둘리가 공룡이라고 하면 공룡이잖아 둘리는 공룡이죠 공룡 공룡 아니 공룡 이름 공룡 종류만 하기 아니니까 애매하긴 한데 그럼 갖고 한번 다시 들어가자 둘리 엄마나 둘리 여친 얘기하지 둘리 엄마도 공룡이잖아 엄마 이름 아냐 둘리 엄마 이름 아냐 둘리 엄마 그럼 안되네 자 둘리마도 자 둘리 공룡 해주세요 공룡 브라키우사브루스 공룡 해주세요 공룡 캐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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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로 캐롤러 캐롤러는 개구리 중사였죠 캐롤러 캐롤러 중사였어요 공룡 이름 하나도 몰라? 아이 키우면 안 돼 랩커도 있고 벨루시래 티아노 사우를 먼저 얘기했으면서 벨루시람부터 티아노 사우를 먼저 얘기했으면서 벨루야 벨루야 시작 공룡 오예 공룡 누가 세게 때리는데 울려 누가 때리는데 울려 아니 저 살살 때렸어요 자 우리 누구부터 누가 세게 때리고 있어 지금 누가 자꾸 세게 때리고 있어 아니 세게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머 요렇게 가야겠다 아 이렇게 이쪽 안 맞으신 분이 계시니까 오케이 오케이 갓보기 부터요 아니면 누구부터 갓보기 부터 틱님부터 틱님부터 갓보기 님이 갓보기 문제 내주세요 제가 보고 제가 처음 갓보기는 말 안하는 거 갓보기 말 안하는 거 문제는 맞았으니까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순서를 정한 거 아니야? 순서를 얘가 정해줬으니까 문제만 내고 난 안 맞추시고 읽어주게 읽어주시고 맞은 사람이 읽어주고 누구부터 시작할지 아니 여기서부터 이미 해 이번엔 그냥 할게요 개 품종 도그 개 품종 진돗개 개 품종 찹쌀개 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개 품종 시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푸들 개 품종 시베리안 하스키 도베르만 메시 고기 말라뮨트 세파트 치와와 갑종개 미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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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하세요? 누가? 종수형 시작 인디언밥 오예 우리 여기서 하나 업그레이드 할까요? 인디언밥 할 때 소리를 내지 말고 소리 내거나 웃는 사람도 다시 맡겨 아 안 웃기 때리면서 웃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인디언밥 오예까지 웃기잖아 굴욕적으로 한거죠 한거는 뺄게요 누구부터 할까요? 그 뭐시기니 정신이 없어요 직방에 문제를 내시고 종수가 맞추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두번째, 두번째 어 왜 어려워? 난이도 상입니다 자 김종수 회원님부터 아 잠깐만 들어갑니다 뱀 종류 어? 겁을 해? 살모사 방울벤 방울벤? 아허아 헉 어허어어어어움 지´웅 꼬부라 다 사나이 토끼 bord Resign 아 망했어요 오롯치만은 저기 하세요? 말하면 걸리면 소리내면 안돼 어? 자기가 안했네요 인디언박 하셔야 돼요 제가요? 맞으면서? 모르셨구나 자 오늘 웃지말고 시작 유아악 오세 침착맨 무섭어 무슨 냄새가 무슨 냄새가 왜 웃었을까 이응 다 들어봅시다 너무 웃겼어요 영혼도 모르겠다는 그 표정 아니 아니 자기가 맞으면서 들으니. 좋았어요? 본인 말하세요 시작 시작! 지금은 웃어도 되는거죠? 누구부터 할까요? 지금 말을 웃으면 될까요? 제가 출제.. 제가 마지막이 됐네요? 네 그러면 제가 출제하고 놀러가겠습니다 출제하고 이거 담당자시죠? 문제 되겠습니다 아 나 진짜 모르겠는데 맹금류 맹금류 정갈 맹금류 아닌 것 같습니다 맹금류는 사자 호랑이 같은 걸 맹금류하려고 하는데 내일은 존이 아니에요? 존이? 독수리 독수리 갑각류 아닌가요? 이거는 지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충분히 수치스럽기 때문에 안되죠 감각류잖아요 맹금류가 뭔데요? 독수리 이런거 독수리 뭐 솔개 솔개 이런거 보람의 보람의 나 왔으면 보람의 맹금류에요 맹수구나 무슨 소리 하세요 보람의 맹금류에요 솔직히 맹금류가 뭔지 몰랐어요 보람의 맹금류가 투표 이거 한번 기회 더 줘야 다른걸로 한번 기회 줘야 된다 상단요 기회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위로 하나 둘 셋 하하하하 사도사 뭐야 당사자들 자추도 좀 빼야돼 자추도 추하긴 하지만 처죽이네요 아 아 안돼 안돼 마주셔야겠어요 미안합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아닌건 아닌거니까 인대한번 말씀하세요 네 아닌건 아닌거니까 인대한번 말씀하세요 더 들어와주실래요 미리 웃고 들어오세요 갑복이님 자 승연 웃어 웃을거면 자 시작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머리 박았어 방금 아니 머리 박았어 아니 아니 머리 박았잖아 방금 Dad 이거 어떻게 하냐 노린거죠 노린거죠 아니 동작전사님이 일을 몰아한거 아니면 아니 그거 끝났잖아 나 끝나고있잖아 아니 난 당국 걸리고 웃었잖아 아니 끝났거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근데 여긴 안 웃었어 우리는 다 아니 난 장군 하고 웃었어 아니 근데 이거 오 예 하고 한 5초 정도까지는 참아주긴 해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 여기 떠 있었었는데 마지막에 너무 세게 눌러서 아 피 나는 거 아니야? 지금 피 나는 거 같은데 아 괜찮아요? 너무하다 아니 여기가 빨개졌어 아니 근데 이걸 할 때 원래 손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머리로 툭 이렇게 하시더라고 빨개 나가서 치료받고 오잖아요 네 치료받고 오세요 아니 이거 맞게 하지 맙시다 약 어딨는지 물어봅시다 다칠 것 같으니까 이제 맞게 하지 맙시다 그럴까요? 맞게 하지 맙시다 이제 아니 다칠 수 있으니까 부상자가 나와가지고 오 근데 진짜 아프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너무 과해서 우리가 너무 야만적이야 과열됐으니까 약간 죽이시고 인디안밥을 걸고 또 마피아를 해볼까요? 아 이건 좀 과열됐어 아 이건 좀 과열됐어 이게 과열됐다고? 3번밖에 안했는데 야 무슨 5천당 문제야 인디안밥이 문제지 마피아 게임을 하고 다른 건 하죠 맞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마피아를 하지 말고 여기서 춤을 추던가 주력적으로 아니면 경험치를 좀 주는 것 같아요 10개 모으면 10개 스티커를 모으면 올라갈 수 있는 오 괜찮다 상점 아 그럼 만약에 정혜원이 1등을 하면 원하는 사람을 정혜원이 내리거나 올리거나 내리거나 올리기 이게 그렇게 쉬운거야? 한 번에 게임 한 번에 올렸다 내렸다 아니 형님도 올라갈 수 있는거잖아 형님도 정혜원이 정혜원도 내릴 수 있어요? 그건 안되지 아니 정혜원도 정혜원이 어떻습니까? 저는 반전이고 저는 정혜원의 또 짜릿하잖아요 근데 마피아 게임으로 하는건 웃기긴 한데 근데 그러면은 준혜원이 준혜원으로 올리는 상황이 벌어질텐데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 왜냐면은 아니 준혜원은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정혜원으로 정혜원이 내리기 좀 그런게 어차피 정혜원은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정도 메리트는 좀 남겨주는데 정혜원에 대한 어차피 정혜원이 내리기 해드려도 정혜원끼리 담합하면 되니까 어차피 저희 그런사람 아니에요 저희 그런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아니 그런사람 아니에요 저희는 담합이란걸 모르죠 아니 만들어놓고 정혜원이 안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서로 안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저희 담합을 안할겁니다 근데 서로를 못믿으니까 그러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 그래? 이제 맹굽녀가 뭔지 알게 됐죠 네 아니 너뿐에 나도 알게 됐어 지금 혈이 뚫렸어요 나도 맹굽녀라고 해서 나는 둘 중에 한명의 싸움이었는데 모르는거 맹굽녀가 뭔가? 금속인줄 알았어 너 알았어? 너도? 어 이렇게 된거 새 새 발톱 이렇게 된거 다 아셨죠? 이제 오늘 맹굽녀 하나만 얻어가셔도 이것만 얻어가도 괜찮은거에요 그러니까 딴데가서 쫓다가는 네 여기가 야구해 그렇지 공개적으로 영태형 안 말하고 했는데 영태형도 몰랐을수도 있어 알지 아 그게 있었어요? 아니 여기가 이정도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회의가 회의가 맹굽녀가 뭔지 이거 얘기할 정도인가 난 호랑이 같은건데 아 호랑이 호랑이랑 사자 호랑이랑 사자 호랑이랑 사자 형 치과에 간대 나도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맹굽녀 맹굽녀 그래도 전갈은 아니잖아 형이 의사시잖아요 그러면 저 이제 하는거죠? 아니 수의사가 아니어서 우리 우리 이제 마피아 하기로 했어요 수의사가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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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이 문제인거지 벌칙을 좀 약하게 아니 이거는 손으로 하면 돼요 약간 원산폭각 차세로 하셔가지고 손을 짚으시면 아무 몇분만 더 때려봅시다 그러면 두파만 더 할까요? 그러면 인디안밤은 포기 못하시겠다는거죠? 두파만 더 할까요? 아 섞으면 안되는데 사또밥으로 할까요? 아니야 두파만 더 해 왜 섞으면 안되요? 아니 한소들 걸린거 여기 있어 인디안밤 따로 꺼내어 둘 하나만 추가하면 안돼요? 네 1인당 2개 얘기합시다 2개 좋다 2개 좋아요 2개 좋아요 한개 너무 쉬워요 안 그래도 한 바퀴를 더기 힘든데 아니 2개 괜찮아 대신 이거 5초를 적용하면 아 5초 그러니까 이거 할게요 제가 형들을 대답한 사람이 맞아 2개 좋아요 아니 5초에도 한 바퀴를 못하는게 아니 그래야 이게 약간 타겟을 정해서 약간 노릴 수가 있어 이게 다음 누구 하나 이건 어때요? 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맹금류 하고 딱 줘 맹금류 읽으면 딱 줘 아 네가 대답해 이렇게? 아니 그냥 못 대답해 아니 그냥 못 대답해 복잡해지는 아니면 만약에 두개 할거는 사람이 많아서 복잡해 아니 근데 룰도 룰이지만 벌칙을 바꾸자고 한거 아니에요? 아니야 벌칙 그대로 벌칙 때릴거에요? 네 아니 자세를 잘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주고싶은 사람 이렇게 줄게요 네 주는걸로 해 네 아 주는걸로 해? 주고나서 맹금류 하는거야? 네 근데 저는 아까 이걸 했어요 저한테 이걸 저한테 이걸 알죠 아까 4명 우리 4명 아시죠? 어? 어디서야? 저는 팔의 안으로 당신이 팔의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로 당신을 보호해주려고 내린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네 읍참 마석 디질 준비도 하세요 읍참 통찬 방향 어디 이건 내가 먼저 받아줘 아 주는거 이제 주는거야 방향이 아니고 오 받은 사람도 주는거에요? 아니 아니 받은 사람부터는 그냥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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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요? 방향이에요? 아니 그냥 받은 사람은 아니 받은 사람 붙어 붙어? 그럼 대답하고 대답하고 받은 사람은 또 말하면서 주고 말하면서 주고 방향 이거 방향이나? 방향 이거 아니 공격하기라며 뭐야 뭐야 정해요 공격하기로 했지 돌아요 정해요 공격하자 공격 좋아 몇개 두개? 두개만 하고 상대는 주기 좋아요 주고나서 말하는거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고 얘기하면 또 까서 그사람 주기 그걸로 계속 아 오케이 오케이 미국 유명인 마이클 조던 마이클 잭슨 와 미국 유명인 힌러리 클링턴 미국 유명인 스티븐 잡스 비버 비버 캐나다 아니에요? 비버 캐나다 캐나다래요 저틴 비버는 캐나가 사람입니다 아니 미국 유명인도 알아야 됩니까? 그걸로 줘서 거기 써있길래 근데 미국에서 유명하면 미국 유명인 아니야? 어? 맞아요 그렇지 어? 그럼 맞아요 나 맞잖아 미국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 유명인 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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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어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미국 유명인? 전 빠지겠습니다 미국 유명인 살릴지 말지 비버 맞는지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말한거야? 저스틴 비버라고 말 안하긴 했어요 아니 저는 한 명 힐러리랑 클링턴이 부부잖아요 둘 얘기한거에요 근데 유명한 비버는 저스틴 비버 밖에 없기 때문에 알아듣죠 아 그래요? 아니 야구선수도 있긴 있어요 비버 있어요? 미국 유명인이면 미국인이어야 되는거 아닌가? 하여튼 미국 그거는 자기 판단에서 자 하나 둘 셋 인정? 자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나도 같은 비버였어 아니 바로 왜 꺼냈어요 아니 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될 수도 있었잖아요 자 웃음 안되고 한 손으로 합시다 한 손으로 합시다 자 본인 인디야만 하세요 머리 잘 바치세요 머리 잘 바치세요 하나 둘 셋 인디야만 오우 예 여기 누구에요? 여기? 여쭈요? 여쭈요? 여기여쭈요? 아 웃었어요? 오 예 웃었어요 형님이 하세요 자 웃고 나서 3초동안 안 웃으셔야 돼요 다 맞고 나서 5초 5초 나 진짜 안 웃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VAL 아니 우리 게임에 룰이 계속 추가돼 아니 이거 VAL 돼요? 아 이거 나 안 오셨는데 룰이 계속 추가돼 헷갈려 아니 너 내려주세요 아니 너 다리 아파가지고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걸 돌릴게요 네 자 형님이 하세요 시작 인디야만 뭐야 인디야만 커졌어 아 뭐하는거에요 엎드리 뭐하는거에요 엎드려 아니 장난하는거에요 왜 이렇게 좋아해 엎드려 왜 이렇게 좋아해 장난하는거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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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Nãox2 아 제일 먼저 운영 제일 먼저 운영 잠깐만 한 명만 제일 먼저 운영 잠깐만 아니 왜 아직 안했잖아 아니야 안했잖아 아이け 시작 terrible 아 빨리 떼으세요 시작! 이거 노렸어 5초 5초 정적 속에 공격하기 좋네요 너무 힘들어 크게 해야죠 너무 힘들어 이거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네 누굴까 누굴까 눈 마주치면 온다 나갔는데 나갔는데 아침 웃어도 되잖아 시작할까요? 하세요 하세요 올림픽 메달리스트 황영수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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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5초 돌린다 돌려준비에요 시작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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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안 눌렀어. 나 손흥민 떠올라. 손흥민 손흥민은 메갈릭스지 금메달 아니잖아 아! 금메달 아니야! 메달리스야! 아! 금메달만... 생각하면... 아! 손흥민 아니야! 손흥민 아니야! 아시안게임인가?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이지 손흥민 아니야 어려웠어. 안 떠올랐어 이수근은 뭐예요? 무슨 올림픽이에요? 누구라도 해야 될 것 같았어 무슨 올림픽이예요? 손정은 듣고 마요. 나 하시안게임 나도 알았어요. 합니다! 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신호가 웃어도 되잖아 아니 웃어도 되잖아 난이도가 좀 있어요? 난이도 좀 있다 상식에 좀 홍보하신 분인가? 눈을 안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독재자 독재자 2명 히틀러 김정은 아 오케이 김일성 김정일 아... 김일성 김정일 독재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박 독재자 박 푸틴 푸틴 하하하하하하하하 독재야 어려워 어려워 어렵다 독재자 밀러쉐비치 차오샤시크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자 누구누구 있지? 자 시작합니다. 시작! 당견밥 오우예우 타더라도 안 웃냐오오? 하하하하하하 이제 학습이 된 것 같아요 독재자 어디 있어요? 독재자 뺐어요? 뺐어요? 아 뺐어요? 3벌 입고 딱 있어 게임 중에도 웃으면 안 되는 거 어때요? 어? 괜찮은데요? 게임 중에도 말은 못 하다가 너무 상반되네 아 그거까지는 너무 너무 제안 너무 또 웃음 없이 사는 사람은 룰이 몇 개가 추가돼 그러니까 기장 빼고 아녜? 나도 그럴 수 있어 두 개죠? 네 두 개 쉬워요 응 쉬워요 정적 선생님이 나 시킬까봐 모르는 척 장학사 왔어? 애완동물 두 가지 고양이 개 카멜레온 이고하나 애완동물 두 개 금붕어 가람쥐 애완동물 두 개 거북이 거북이 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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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키운 사람 있어 애완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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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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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말 사자도 다 되니까 처음 만드는 거 처음 만드는 거 전세기 키우는 사람 다 있으니까 자 그러면 형님이 펼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손이 안나요 자 하나 둘 셋 인디언 바보 야아 진짜 세게 때리는데 어? 끝났어 끝났어 아 진짜 세게 때리는데 히잉 히잉 세게 때렸어 히잉 한 번 웃겨보려고 한 번 맞으면 고려움이 더 생겨 아 무서워 한 번 맞으면 진짜 아파 두 서로 때리는 거 한 소리 아니에요? 한 손으로 했어요 한 손으로 했어요 누가 있어? 이쪽 왼쪽 뗀 사람 누구야? 저쪽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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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정박골 보고 정박골 쪽 갓보기 쪽 저 맨 아래 저 맨 아래 아니 또 뭐 하잖아요 그냥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뭐 나중에 가서 다시 보기로 다시 보기로 다시 보기로 0.2배속으로 보세요 제가 될 거 같아요 개과 동물 두 개 개과 동물 개 늑대 개과 동물 두 개 하얘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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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하얘에다 하얘에다 당했어 당했어 역공당했어 자 사람들은 하여 마지막에 침 창매 날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침 skies 침 나왔네 개과 동물omena 지금 호랑이가 개꺼 아니야? 여우는 여우는 사자 사자는 고양이 호랑이는 어려워 그냥 개 이름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개 품종 아 코요테 코요테 신지 아니에요? 김종민 고양이 품종 고양이 치타 아 품종이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들어오지 유쌤이 싫어하겠는데? 어 시베리안 고양이 이런 거 해야 되나? 난 잘 모르는데 모르웨이 숲 고양이 품종 뭐있지? 갈마시아 스핀데스 고양이 애초에 내가 고양이를 몰라서 페르시안 고양이 있다 애초에 내가 고양이를 몰라서 근데 고양이는 고양이 어디야? 자 가겠습니다 거의 남쪽이라는데? 하하하하 끌어와 받아줬잖아 아무도 안 받았으면 맞는데 남쪽이라고 자 갑니다 육식곤충 하하하하하하 여기만 미친듯이 파네 사마귀 바퀴벌레 하하하하 육식곤충이 뭐야 근데? 왜? 하하하하 저도 너무 어렵다 이거 육식곤충이 뭐야? 바퀴벌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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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기가 잠자리 바퀴벌레는 곤충이 아니야? 사마귀 맞아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아니면 뭐 틀린거에요? 늦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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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는데 바퀴벌레까지 근데 늦었는데 인정해줄까요 말까요? 자 하나 어차피 안인정해줄거잖아 이거 왜 어? 어? 어 살았다 오케이 아 살았어요 아 살았어요 아 살았어요 정신없이 해버렸죠? 문제받고 너무 어렵다 하나만 무조건 이겁니다 하나만 해야 될거 같은데? 두개는 어렵다 하나 하나 하나로 할까요? 하나로 할까요? 아니 공격할때 하나하나 해도 돼 주는사람이 정해주는거 어때요? 아 너무 어려워 아니 하나로 해도 공격하니까 해기쉽게 하나로 할까요? 하나로 빨리빨리 공격할까요? 아니 그냥 그러면 문제 내는 사람이 난이도 보고 하나로 할지 두개로 할지 정합시다 하나로 하고 그냥 돌아갑시다 아 첫번째 룰처럼 돌아가는게 왜 계속 공격하면 하는 사람만 하니까 맞아맞아 그럼 이겁을 느꼈나봐요?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미친듯이 형님만 팠다고 알지 왜냐면 이 두 분이 안맞았어 형은 안맞았어 나 맞았어 다 맞았어 이제 다 맞았네 이제 야 이거 두명 맞추려고 내가 몇대를 맞은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하길 잘했죠 그러니까 회의를 빨리 그 다음에 이렇게 재밌게 해줬어요 자 이제 합니다 네 어느쪽으로요? 자 너무 어려운데 하나씩 하나씩 도는거 하나씩 어려운 패스하지 아니 네 해봐 아니면 보고 재밌을만한 걸로 해도 되고 마피아도 해야되니까 빨리 하는데요 너무 어려워 해요? 형 할 수 있어요? 아 해볼게요 그럼 거미종류 여기 주세요 거미종류 타란퓨라 거미종류 둔은 곱두기 거미 흠흠흠 막 만들어낸거 같은데 그런거 있으세요 왜이래 어디야! 누가 범이? 겉둥이 범이가 뭐야 범오 범이가 없어서 내가 내가 살아가지고 할라고 그랬는데 애들 좋았다 애들이 시작 와 근데 다들 살살 때리시네 괜찮네요 조선이 아니라 힘든 것 같아요 해온포도 살짝 치네 이거 이쪽으로 도는거 아니면 제가 지정한 사람부터 도는거에요? 두 눈 곱둥이 거미? 두 눈 곱둥이 거미요? 뭐 안 떠올랐어요 그럴듯했어 그냥 넘어갔어 어? 이거 진짜 어렵다 자 이쪽으로 돌거에요 이쪽으로 조개 종류 바지락 조개 종류 무시조개 조개 종류 피조개 피조개? 피조개 대왕조개 꼬맛 꼬맛 ㅁ 음 으흐 으흠 으흥 아 아니 이거를 이렇게 돈다고? 이게 한번만에 돈다고? 나는 지중개 담티도 하나 있어 콩학 쟤가 꼬마꼬마 하려고 했는데 보조개 하지 보조개 보조개는 인정이다 보조개는 이거야 보조개는 이거였어 보조개는 이거야 보조개는 이거야 시작 인디안 안하지 않았어요? 안들렸다고 할텐데 인디안방 맞죠 인디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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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로 했는데 인디안방 인디안방 걱정돼서 여기까지 아프니까 끝났어요? 돌았어요? 너무 어려워서 내가 패스할게요 아~~~ 영시적이야 아 이것도 너무 어려워 너무 쉬워서 계속 아 아 어렵다 쉬운거 찾아서 할까? 저기 약간 좀 어렵네 동종류 막 이런거 있어 종류가 나오려봐 여기 약간 동물인데 동물 다른거 해봐 이런게 낫네 그래 그걸로 가죠 맨 위부터 미리 보지 마 이제 이 제목도 무섭다 오쳐준다 딱 오쳐준다 마피아도 해야돼 마피아도 나 손 빨간거 적당히 세게 때려 어떻게 때렸어 근데 나는 세게 안 때려가지고 손이 빨개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아냐아냐 이걸 또 자랑하고 있어 내가 피부가 약해 내가 피부가 약해 자 피부가 약하든 이거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돌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지퍼가 달린 물건 하나 하나? 청바지 가방 자켓 점퍼 자켓 점퍼 자켓 점퍼 자켓이 점퍼 자켓이 점퍼 자켓 다른거 아니야? 가죽치마 동전지갑 지퍼 달린 필통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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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이 지갑 소영이 샤넬 지갑 소영이 샤넬 지갑 뭔 말이지? 뭐라는 거야? 무슨 소리죠? 소영이 지갑은 뭐 다른가요? 영따님한테 사온 소영이 샤넬 지갑 아니 이게 뭐 인정되냐 한번 보자 지갑을 아까 했어요 누가 지갑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의제기합니다 점퍼랑 잠바는 다른겁니까? 자켓과 점퍼 자켓과 점퍼 자켓과 잠바 자켓과 잠바는 다른겁니다 자켓과 점퍼 다르지 않나요? 이름이 다른데요? 알겠습니다 다르대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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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왔나요? 시간은 좀 지나긴 했어요 억울하신가요? 억울하진 않은데 제가 부상을 당해가 아 부상이죠 손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예예 제가 벗겨버린걸로 안 되는게 아니고 한국을 안 닥치면 막는걸로 살살 살살 왼손으로 할게 살살 왼손으로 고개 신지말고 고 고 인재현 빵 예 한분이 힘을 안빼셨습니다 오케이 네 누굴까요 누굴까요 초, 초관념지 두 분 중에 한 분인 거 같아 초관념지에 맞았다 봐 나는 내가 누가 누가 내 위를 때렸는데 아팠어 다른 사람 손이 아파 누가 내 손을 위를 때렸는데 아팠어 너 일부러 움직일 수도 있어 누가 이렇게 쎄게 때리려고 너 때리려고 재밌는거 하나 할게요 이렇게 돌겠습니다 슈퍼히어로 스파이드맨 슈퍼히어로 배트맨 윈터솔저 언더우먼 닌자고무기 호크아이 플렉 위드워 문나이트 맥가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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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고무기에서 약간 맥가이버 맥가이버 칼도 있는데 맥가이버 맞지 그럼 투표해요 투표 옛날 사람이라고 히어로가 아닌가 히어로랑은 좀 다르지 않나 히어로는 약간 공상거라고 맥가이버도 외국이에요 이거 히어로 맞지 히어로가 맞을 수 있는게 시민영웅을 히어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투표할까요 그 정도면 쾌걸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되나 채팅창에 내 히어로는 우리 엄마야 이것도 있는데 맥가이버는 누가 봐도 히어로로 나왔잖아요 하나 둘 셋 어 저는 인정했습니다 맥가이버가 맥가이버 히어로인데 짠짠짠짠짠짠짠 빗댕댕 시에작 드디어 오 이게 참나 맥가이버가 아니래 사람들 자기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맥가이버는 히어로지 초등력이 없다고 히어로가 아닌가 아니 그 아니에요 하새 네. 아이고. 아니 뭐. 언니 내과 입은 인정해줘야지. 아니 참. 이거 안 할거야. 안 할거야? 아. 삐친 건 아니죠? 삐친 건 아니죠? 삐친 건 아니죠? 어려운 거 빼시는 거 맞죠? 아니야.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이거 원래 기현이 형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재밌겠다. 안 삐쳤어. 직방송부터 할게요. 캠핑 갈 때 가져가는 것. 아. 화로대. 텐트. 의자. 칫솔 취약. 낚싯대. 플랭킷. 코펠. 테이블. 장작. 라이터. 버너. 토치. 스마트폰. 고체 연료. 보운병. 카드. 텐트용 조명. 컵. 숟가락. 물. 젓가락. 랜턴. 삼겹살. 라면. 자동차. 젓가락. 다들 좋아해요. 망했어. 시작. 시작! 인디언 밥! 오 예! 이 사람이었구만 아니 나 이렇게 했어 박도성 봤어 다시 보기로 했으니까 힘을 주지 않아 이 둘이 또 있어요 초괄 형제 중에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쉬워 작골 형제 체중은 또 인정해줘요 단추가 달린 것 어디로 돌아요? 어딘 방향으로 돌아요? 단추가 달린 것 해요? 네 가운 총장 뭔데 뭔데? 단박 화직 단추가 달린 것 판추 오이 단추 달린 것? 강아지 옷 애니 곰인형 와이 셔츠 하방 총자켓 오오오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보이지? 시작 인디언 밥! 오 예! 또 봤어 이렇게 땅에서 어디 손 위치 또 봤어? 아 근데 방금은 그냥 이렇게 때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보려고 고개 들다가 내가 머리통을 팔뚝으로 머리통을 거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쉬운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갈통이라고 해야 되나? 쉬운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형이랑 나는 대갈 뭐 다라이라고 듣는데 아니 쉬운 것도 재미가 있어 쉬운 거 별로 네 이쪽으로 돌게요 네 수영자에게 들고 가는 것 수영복 수영모자 물안경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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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죠 같이 가죠 여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되면 투표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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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셋 아니 여자친구 음반 늦었잖아요 약간 음반은 거 같은데 그것도 이상해 음반도 이상해 엎드려 한번만 기회를 좀 해봐 안 돼요 들고 가는 거 많은데 시작 여자친구 작골연기 중에 있어 내가 봤을 때 내가 확실히 봤어 그걸 왜 찾아요? 네? 아니 아프니까 당연히 찾는 거에요 수영배에요? 찾는 재미가 또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그렇죠 청춘이 될 수 있으면 아플 수 있지 아 여기도 때리기가 탁탁탁 좋아요 어 근데 잘만 이게 넓어 생각보다 등발이 있어 네 키가 커가지고 부럽다 이거 쉬운데 그냥 할까? 네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쉬운 게 나 거실에 있는 것 TV 냉장고 소파 의자 서랍장 플레이스테이션 철봉 철봉이 있어 거실에? 우리집에 있습니다 카펫트 실내 자전거 리모콘 러닝머신 러그 엑스박스 푸쉬오빠 로봇청소기 강아지 닌텐도 스위치 선풍기 에어컨 실내와 책 아이돌 아령 IPTV 콘솔 닌텐도 뭐 했는데? 한번만 봐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망했어 닌텐도 스위치가 있고 또 안 쓰는 닌텐도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걸 또 말할거죠 쉽게만 있으면닌텐도 들어가지면 좋겠는데 컴퓨터 486 486 받아있우시니까 좀 아쉽네요 아쉽네요 닌텐도 위 같은걸로 DS나 따르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위 유 머리 잘 받치시죠? 닌텐도 조심하세요 시-작! 은담밤 5초 준다 그만 할까요? 맞아 찐박 찐박 진짜 어려운 거 한 번 돌려볼까요? 진짜 쉬운 거 한 번 돌려볼까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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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거래야 어려운 걸로 할까요? 네 어려운 거 너무 또 그 이거 재밌겠다 재밌나요? 어느 방향? 이렇게 아 저희 계속 이렇게 돌았죠? 아무카 돌았다 이렇게 할게요 코미디언 김기열 김준현 이수근 오랑캐 구봉선 이름을 대야죠 코미디언 오랑캐 이름 뭐예요? 오랑캐 이름 오랑캐 이름 뭐예요? 자 갑니다 5초 할게요 이름을 내라고 오랑캐가 뭐예요? 오랑캐 오랑캐 중에도 코미디언이 있겠지 오랑캐 중에도 코미디언이 있겠지 오랑캐 중에도 웃긴 애가 있겠지 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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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누군진 아시죠? 누군진 알지만 사람 이름으로 이거 투표도 안해요? 아니 오랑캐 형님한테도 예의가 아니에요 아니 아는데 재미있게 오랑캐 형님 오랑캐 형님 오랑캐 형님 하잖아 우리가 편하게 부르는거지 외적을 말하는거지 오랑캐의 변방에 외적들을 말하는거지 아 그러니까 아웃딜이라고 찐막이였어요 아 오랑캐 형님 이름은 김지호 형님이죠 김지호 형 아니 너무 당장해서 오랑캐 진짜 오랑캐야 오랑캐 형이 오랑캐 형이라고 소개해주셨어요 이름도 안할때고 형이 오랑캐야 알제 이러면서 오빠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푸산팀 본명으로 부르는 사람이 기어리 형하고 준호씨 밖으로 다 다른사람 불러 투피엠 준호씨더라 아니 그 일반 직장인분이 그 분이 준호씨고 다 다른 이름으로 불러 본명보는 사람 기어리 형하고 준호씨 밖에 없어 아니 여기 끝까지 울리네 아 얘는 웃음을 되게 잘참는다 안 맞으려고 딱 때릴때 웃으면서 때리고 딱 끝나면 탁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많이 노셨죠? 네 그럼 이제 마피아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마피아 들어가기 앞서서 화장실 한번씩 다녀올거에요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만약에 내가 마피아까지 참석하기가 힘들다 싶으면 화장실 간김에 다시 안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퇴장할 수 있는 예 제가 기회를 드리고 혹시 강등이 있나요 거기에 따라? 없습니다 안심하고 다녀오시면 제 가방이 어딨죠?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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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나 보려고 가방이 가방을 안갖고 왔나봐 목발만 가져오고 가방이 아피아 최소 인원이 몇명이죠? 형 하하하하하 그런거 신경쓰지 말고 그냥 가실거면 가셔도 돼요 가실거면 가셔도 돼요 그냥 가셔도 돼요 눈치 보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 이마 괜찮니? 다행히 근데 긁혀 살짝 겉에만 긁혔다 다행히 다행히 엄청 안보여요? 여기 방송에선 안보여요? 살짝 티나 살짝 살짝 보여요? 살짝 보여요 살짝 여러분 여러분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가게? 왜냐면은 내일 또 내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안녕 7월 18일인가 그날 봐요 아 7월 27일이요 오 재밌게 놀다 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래 괜찮아 우리? 아 아 아 아 아 추워 네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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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대가 됩니다. 쓸쓸하네요. 아무도 없네. 기다리고 있으면 오겠죠? 마피아도 해야 되니까. 지금 갈 수가 없는 게 어... 그 뭐야 이거 그 양말도 있고 지금 놓고 가신 게 있어서 뭐 오실 겁니다. 짐을 놓고 와서 아 이 배열이 사실 이제 다 담아낼 수가 있는 이 길쭉에서 이게 오히려 이렇게 또 가능하게 된 또 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길게 했을 때 쓸데없이 너무 깊다. 이랬는데 이런 게 또 적용이 된다는 거 아 오셨네요. 네. 오셨네요. 두고 간 게 있어서 네. 뭘 두고 갔어요? 근데 들어오시면 끝이에요. 아까 나가셨을 때 그냥 조용히 가셨어야 되는데 들어오시면 끝이에요. 그럼 앉으세요. 마피아 해야 되니까 이게 없어도 가시나요? 네? 없어도 가시나요? 네. 그러면은 마피아 할까요? 하자. 마피아 한 명이 시민 한 명입니다. 마피아 한 명이 시민 한 명. 하자. 잠깐만요. 쩔뚜기가 범인이다. 이런 채팅이 방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음. 쩔뚜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기까지 했으니까 제가 일로 가겠습니다. 둘이 하고 있으면 오겠죠? 네. 잘라서 하자. 절룸바리가 범인이다. 아 이걸로 아나요? 네. 이거 알아야 되니까. 제가 썼으니까 먼저 고르시는 게. 그렇죠. 보세요. 자기만 보세요. 확인하시고. 자기만 봐야 돼요? 이 중에 마피아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저는. 아 누가 마피아지? 시민이에요. 아. 저는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이에요. 아니 누가 마피아지? 시민이라고요? 아니 누가 마피아야? 아 제가 시민이에요. 어 제가 시민인데? 여기 시민이라고 써있는 사람이 시민입니다. 저도 여기 시민이라고 써있는데? 하나 둘 셋 하면 공개해볼까요? 하하하하. 하나 둘 셋 하면 공개해볼까요?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시민이야. 아 이거 토토를. 토토를 열어서. 아 그럴까요? 네. 아 제가 시민입니다. 누가 마피아가. 설명을. 설득을 해주세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화장지 안에 이제 시민이라는 두 글자가 쓰여진 사람이 시민이고. 네. 마피아라고 세 글자가 서있는 사람이 마피아겠죠. 제가 읽는 순간 두 글자가 딱 적혀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먼저. 근데 제가 시민이면 마피아잖아요. 제가 시민인 이상 마피아잖아요. 이게 확실한 거잖아요. 그쵸. 이 게임에 맹점이 있어요. 하나. 아니 시민 한 명. 마피아가 누군지 알아요. 시민 한 명. 마피아 한 명. 두 장만 딱 적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은. 침착맨 님의 마피아에요. 아니죠. 아니면 제가 시민이 써있기. 아니 무슨. 아 어떻게 뻥빵하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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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민이라고 써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제가 시민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죠. 선빵을 쳤죠 제가. 아니 내가 무슨. 아니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선빵을 쳤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마피아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한 명이 시민이면 한 명은 마피아일 수밖에 없는 구조. 아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 게임의 맹점이. 본인이 까면은. 알 수밖에 없어. 시민이라고 적 있으면 마피아가 반드시. 상대편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의사에요.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 마피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방이 직업을 알고 있는데도. 그걸. 그 시선을 견디면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너무. 그. 당혹스러운 거죠.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시민이라는 글자를 보고. 제가 시민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침착맨님이 편승해서. 이제 지금. 이어나가시고 있는 거니까. 저는 시민이고. 침착맨님은 마피아. 이건 시청자분들이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거에요. 근데. 만약에 매직방님이 거짓말을 해도. 네. 편승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시민인데 어떻게 편승을 안 해요.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마피아라고 하고. 다음 판을 굴렸을 수도 있죠. 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마피아. 아니 마피아를 자꾸 끝나는 게임이니까. 마피아든 시민이든 반응은. 제 반응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저분들이 오면.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인지 한번. 아. 저분들에게 한번 가려달라고. 네. 할까요. 우리 배돌아지 회원분들에게. 지금 이 중에. 아. 들어오세요. 어.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아. 여기가 좋네. 세계 최초 2인 마피아 지금. 아. 2인 마피아도 되죠. 가능하죠. 가능하죠. 지금. 저희 둘이. 둘 중에 한 명이. 시민이고. 저희 여러분이 안 와서. 둘이서 마피아 게임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한 명은 시민. 한 명은 마피아로 종이를 나누어서 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시민이라. 시민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침창회 님도. 제가 시민이면 마피아일 수 밖에 없는데. 자기도 시민이라고. 그래서 지금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인지. 시청자들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는. 근데 제 입장도 억울한. 제 입장도 억울한 게. 네. 저도 시민이 있었는데. 먼저 시민이라고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제가 뭘 해도 우기는 사람같이 됐어요. 어. 그럴 수 있지. 선정을 했었으니까. 먼저 하시죠 그랬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임인데 왜. 무능력한 시민이지. 네. 그냥 마피아가 아닌데. 억울하게 마피아를 올렸어요. 그러네. 억울하겠다.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진짜 억울할 때 나오는 표정이 아니에요. 아. 약간 기분 좋게. 즐기면서 억울해하자. 그러니까. 티가 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억울하고 이런 거 이전에. 두 명으로라도 마피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아. 우리 둘이 했어도 시청자들 배팅을 걸어서 했으면 더 재밌었을 수 있어. 시청자들 누가 마피아인지 몰라요? 지금 모르고 헷갈려. 제 생각에는 둘 다 마피아 같아요. 생긴 게 둘 다. 휴엄. 둥치. 아까 채팅창에. 전름바리가 범인이더라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전름바리는 범인이지 마피아가 아니야. 저는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마피아구나. 마피아 시민이네. 시민이잖아요. 봐봐요. 시민이네. 맞네. 마피아 시민. 니가 마피아네. 왜 보여줬지? 그러니까. 니 마피아 써있네 마피아라고. 자 그럼. 투표로 한 번 해보세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누가 시민인지 누가 마피아지. 이거 자르고. 유튜브 가야 되니까. 자. 매직박리 마피아라고 생각하신 분은? 전 진짜 시민입니다. 억울해요 저는. 거수. 거수. 매직박리 마피아? 얘가 마피아야 이거. 아니. 아 매직박형이? 저는 시민입니다. 제가 마피아 같다고 생각한 사람? 거수. 거수. 자. 5대2. 5대2로. 카드를 한 번 공개해 주시죠. 전 마피아였습니다. 어 누가 마피아라고? 소름 돋죠. 와 미친. 와 개소름. 왜 네가 마피아요? 반전이죠. 와 누가 마다 직박이 형이었는데. 야. 외모 때문인가요? 아뇨아뇨아뇨. 어 말하는구나 이런 거에서. 어때요 마피아 재밌죠. 너무 재밌네. 재밌다. 기열이 형 이리로 오세요. 아니 아니 아니. 원래 자리입니다. 황이 형 오세요. 여기가 특성이기는 특성이기네. 아 투표해 주셨구나 밖에서. 아 투표했구나. 누가 많았어요. 모르지. 일단 나오세요. 어 비슷했어? 아 비슷했나봐. 1000만 대 700만. 어 일단 나오세요. 어 비슷했나봐. 1000 대 800. 한 명. 떼야 돼요. 아 의자를. 근데 이거 심판이 있어야지. 심판 없어도 되나? 심판이 있어요. 심판 하나 놓고 하죠. 심판 있어야지 마피아가? 제가 심판하겠습니다. 마피아. 시청자도 심판하라고 하죠. 어 내가 많았대 마피아가. 아니 그냥 이거 나눠주고 거기서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누가 알아야 되나? 마피아가 몇 명이지? 나 까먹었어 마피아 게임은. 마피아가 6명일 경우에는 1명. 1명이요? 네. 2명이면 6명인데. 네. 7명인데요 저희. 저 사회자. 1명. 사회자. 사회자 없어도 되잖아. 이거 이걸로 카드 같은 걸로 받아. 카드 그냥 우리가 보면 되잖아. 좋아자. 그러면은 마피아 2명에. 마피아 2명에. 시민 쪽이 좀 약하니까. 1명 의사를 만들자. 음. 의사. 2명은 마피아 많긴 하다. 밤 돼서 2명 딱딱 죽어버리면 끝이잖아. 아니요. 딱딱 안 죽이죠. 1명만 죽이죠. 상의해가지고. 2명 많은데? 1명 하자. 1명? 1명도 괜찮아요. 안 걸리면 돼. 1명으로 하자. 1명 좋아. 1명 해보자. 오 미치. 좀 눈도 편안하죠? 자도 돼요? 없으셨다? 자도 돼요? 아 좀. 그 우리 동거동락처럼. 한 10분이나 30분 누워있다 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마요. 그럼 등겨요.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일단 만들게요. 마피아 몇 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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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냥 만들어서 마피아라고 안 써진 건 다 실행을 하는 거야. 야 우리 인간적으로 마피아 한 명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혼자 딱 살아남아서 응. 딱 끝내버리면 응. 우리 등급은 진짜 업그레이드 한 번 시켜주자. 어 좋아요. 아 이거 하나는 진짜로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진짜. 마피아 혼자 살아남는 건 진짜 될 거 같아. 이거 한 번 해주자 진짜로. 좋아. 정의원들이 하면 그냥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의원들이 하면 준혜원 중에 한 명을 약간 후보로 올려줄 수 있는. 올려줄 수 있는 안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 안 올려. 네. 근데 이건 한 명이 마피아인데 이거 혼자 마지막에 이기는 건 진짜 어려울 거 같아. 승급전? 승급전이 어려울 수 있어.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거를 마피아 한 파도 끝낼 게 아니잖아. 한 명 살아남고 한 명 또 살아남고 이렇게 두세 명 하면 다 정의. 그냥 내가 보기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 같아. 한 명. 처음에 마피아 한 명 살아남는 사람은 끝. 맨 처음. 맨 처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건 인정. 아. 아 형태형 지금. 형태형 지금. 콜라 마시고 정신 차리려고. 아 졸리신 분 계세요? 근데 이거 시청자분들은 몰라야 되잖아. 알 수가 없지. 마피아 누군지 몰라야지.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지. 근데 알게 되네. 고개 들으라고 할 때. 아니지. 저들도 모르니까 모르고 봐야지 그냥. 근데 뭐 고개를 들으라고 할 때 알잖아. 채팅창을 내려야지. 채팅창을 내려야지. 근데. 한 명이면 고개 들 필요 없지 않아? 어. 아니 그럼 진영 씨먹을 못하잖아. 고개를 들고 누구 죽여야 되는데 밤에. 그치. 중간에. 아니 이거. 고개를 드세요는 마피아가 서로 확인하려고 고개 드는 거 아니야? 죽일 때. 한 명을 죽이잖아. 죽여야지. 안 걸리면. 마피아. 마피아 안 죽일 거야? 한 번 죽여야 돼. 나만 이해 못했나? 어. 그니까. 그럼 이렇게 하죠. 시민이 죽잖아요. 비폭력 마피아에요? 그러면. 마피아가 아닌데. 오른쪽에 있는 시민이 죽는 걸로. 뭔 소리야? 아. 원래 한 명을 더 죽여야 되잖아. 시민이 죽고 마피아가 일어나서. 나는 마피아 게임을 다 까먹었지. 그걸 그냥. 지정제로. 죽는 걸로. 아니 이 사람들 막. 누구를 막 만들어. 지 마음대로. 죽일 때 어떻게 죽이지? 뭐. 마피아는 고개를 드세요. 이렇게 죽이나? 그리고. 마피아가 죽일 사. 마피아가 누구 죽이는지 지목하라고. 그치. 그치. 다 숙이고 있고. 마피아 혼자 고개 들고. 누구 죽일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목하고. 그러면 이제. 아침 오면은. 사회자가 누가 죽었지. 사회자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나. 궁금한 게. 그러면은. 마피아. 어. 우리 의중이는 진란바다일 때. 룰을 잘하는 것 같진 않았어. 하고. 어차피 채팅창에. 누가 마피아는 해도. 또 딴 사람 마피아는. 다 어차피 채팅 올라와서. 어차피 헷갈려. 희석하면. 희석되니까. 뭐. 쏜이 쓴 거냐? 나. 죽여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은. 마피아가 죽이면. 마피아는 어떻게 죽어? 시민이. 투표에서 죽잖아. 투표에서. 일단. 그냥. 진행에 따른. 나 왜 다 까먹었냐. 야. 찾았어요. 저는 봤어요. 저는. 어. 마피아 하고 싶은데. 뭐요. 가져가요? 네. 아 그치 이거. 이거 해야 됩니다. 뭐야. 아. 확보기 안 끊었나? 어떻게 봐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보시고. 확인하시고. 채팅창은 제가 내릴게요. 나 두 개 가져왔는데. 이게. 이게. 두 개 안 가지고 와서. 안 받은 사람 있어요? 하나 주세요. 나 받았어. 안 돼. 주면 안 되지. 왜요? 다 받았는데. 주면은 얘는 같잖아. 그럼 두 개가 달라요? 그럼 지금. 까먹어요. 말할 수 없어요. 어. 다르네. 너 마피아는. 아니 몇 장인데. 다르니까. 이거. 여러 장으로 되어있는데. 조. 이건 한 군데만 써있어. 이게 너무 휴지가. 다시 해야만 하는데. 내가 이게 다. 종이 없냐? 종이가 왜 이렇게 되어있는. 여러 장 이게. 이게 퍼지는데요. 이게 세 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미안해요. 아. 죄송합니다. 병원씨. 죄송합니다. 병 뚜껑 같은 걸로 하면 되는데 원래. 아니 그. 그. 휴지. 휴지로 하면 안 됐나? 종이로 해야 되나? 아니 휴지가 여러 장 이게. 자꾸 나눠져요. 어?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나는. 그. 갓보기님이 하나 주세요. 갓보기님이 그. 첫 장이 그걸로 빠졌나봐. 끝났어. 지갑 주. 난 아무것도 안 써있는 종이였어. 망했어. 망했어. 종이로 다시 하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이게. 휴지가. 떨어져 서로. 그래가지고. 영태가 되게 졸려보이는데? 아니 나는 원래 활동시간인데. 아 그러네. 나도. 나도. 나도인데 왜 난 졸리지? 저도 졸려요. 먹어서? 너가 좀 졸려. 졸려? 나 종수 먹은 것도 없어. 별로 안 먹었는데. 솔직히 오늘 많이 안 먹었어. 조금만 참죠.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규정한 시간 4시간은 채워야죠. 오. 졸려야죠. 근데 제가 늦게 와서 잘 모르는데. 엠티가 정해진 거예요 날짜가? 네. 아. 아 너 없을 때예요? 네. 27, 28일. 안 왔을 때 안 오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1박 2일. 혹시 그때 일 있으면 우리가 좀. 지금 배너리 단토반에 남겨놓죠? 안 되면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남길게요. 27, 28일. 자. 어. 나눠주나요? 28일 게임 뭐 나오나? 봐야 되는데. 나와요? 나오면은 형님은. 풀스 가져오세요. 풀스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면 되죠. 풀스. 내가 노트북 가지면 송출되거든. 아니면 저희가 뒤에서 카메라로 찍어드릴게요. 형 하는 거. 이걸로. 어. 게임 하는 거로 찍어드립니다. 어? 카메라 왜 들리지? 아 나 또 두 개 가져왔어. 한 장 남나요? 하나 주세요. 카메라 화질이 있어. 또 주세요. 포커싱 나갔어. 어디서인가? 다시 뽑아야 돼. 왜? 다시 뽑아야 돼. 아 그냥 해. 다시 한 번 뽑아줘. 두 개 섞었어요. 두 개 섞었어요. 지금 두 개 섞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마피아구먼 그럼. 어. 맞아. 네가 왜 말해 인마. 마지막 인마. 이미 눈치 깠어 얘가. 에이씨. 아 얘가 눈치 깠다니까. 나 뭘까. 채팅창으로 다시 올렸어요. 아직 안했어. 아직 안했어. 다시 섞어서 그냥 나눠주세요. 아 올려놓고 하죠. 왜냐면 그 함정. 제가 나눠줄게. 하나씩 나눠줘. 하나씩 나눠줘. 나눠줘. 이것도 똑똑해야 돼. 우리 같이 하면 안 돼. 어 우리 똑똑한데. 자 마피아가 되면은 신분상승의 꿈이 있습니다. 그치. 마피아 됐는데 혼자 살아났다? 신분상승이지. 자. 사회자가 찍으라는데 그냥. 네? 사회자가 찍으라는데. 아니 사회자도 몰라야 되잖아. 알 수 밖에 없어. 알 수 밖에 없어. 알 수 밖에 없긴 한데. 일단 주세요. 처음에 처음에.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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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것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어링은 그때. 밤새발데 없어가지고 안해봤네. 아 그래도 마피아 게임 알지. 모른다며. 너도 모른다며 했는데. 이제 깨달았어요. 자 확인하셨어요? 이제 기억이 났어요. 알겠습니다. 자. 종이는 갖고 있어야죠. 네 갖고 있고. 자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진짜 안보이게 해야돼. 양심적으로 해야돼. 자 여러분들은. 여섯명중에. 마피아가 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명은 시민인데. 의사나 경찰같은. 특수직업은. 없습니다. 자 그 와중에. 마피아라고. 써져있는. 쪽지를 받으신분은. 고개를 살며시. 들어주세요. 살며시. 살며시 들고. 저를 한번 쳐다봐주세요. 저를 한번 쳐다봐주시고. 카메라도 한번 쳐다봐주시고. 자 그리고. 고개를 다시 내려주시고. 자 그리고. 슬며시. 모두 다. 머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중에 마피아가 분명히. 한명이 존재해요. 한명이 존재하는데. 누가 마피아일지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통해가지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투표를 통해가지고. 낮에는 한명을 죽일 수가 있구요. 동률일 경우에는. 무산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마피아가 한명 지목해서. 죽이는건데. 이제 마피아가. 시민하고 1대1 비율로 남게 되면은. 마피아가 이깁니다. 네. 1대1로 남으면. 저 누군지 알았어요. 누구죠? 누구죠? 왜요? 저 형 눈빛이. 거짓말을 할 때 눈빛이. 아아. 저 형. 무슨 말이냐고. 이유가 없잖아. 동수씨. 제가 또 초기 좋잖아요. 제가 동수씨도 그때 한 번에 찾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갑복입니다. 뭐야 이게. 아니 갑복이가. 고개를 들자마자. 과도하게 관찰하는 척을 막 했어요. 아 과도하게. 과도했어. 되게 과도했어. 과했어. 개오바 떨면서. 나 지금 마피아 아니라서 보고 있는거다. 이런식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저는 좀 과학적인 근거로 마피아를 한 명 제시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또 싸풀했죠. 또 싸풀했어. 싸풀이 아니고요. 딱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고개를 숙이게 되면. 혈액이 머리 쪽으로 약간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빨개지는구나. 그 눈동자가 약간. 충혈되나? 핏기가. 충혈되는 기운이 있어요. 지금 기여를 씹으세요. 좀 빨갛죠. 흰자가. 그리고 단군님도 그렇고. 근데? 근데 깨끗한 한 사람. 눈동자가 들었는데 새하얀 치아처럼. 흰자가 새하얀 한 사람. 그거 하얀데? 아! 종수다. 종수는 계속 손가락질을 했는데. 종수씨. 새하얘. 다른 분들은 약간 얼굴에. 아니 눈에. 눈동자가 좀 붉은 기운이 있는데. 김종수님은. 마스크를 껴서 호흡이 가빠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동자가 너무 맑아요. 오오오오. 제가 맑은 사람이란 속 아닐까요? 아니요. 너 맑은 사람이 아니라서. 예. 다 각자의 이유로. 혹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딱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쉬는 사람을 이유를 찾은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갑자기 눈이 찍은 다음에. 아니 눈이 혼자 하얘가지고. 마음대로 찍은 것 같은데. 눈이 혼자 하얘가지고. 아니 갓 보게님도 한번 의견을 내보세요. 의견 내보세요. 저요? 근데 이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누가 마피아에서. 어색해. 어색하지. 어색하지. 어색해. 어색해. 아 방송이 터졌다고? 방송이 터졌다고? 방송이 터졌다고? 뭘 내리다가 뭘 잘못 눌렀나? 그럼 다시 뽑기로 해서. 빠르게 다시 켤까? 마피아 누구였어요? 왜 터졌어?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OBS 한번 봐봐. 아니 터진 게 아니라 빨간색이네. 회선. 인터넷 회선 문제야 저거. 아 왜 그럴까요? 인터넷이 끊겼어. 인터넷이 끊겼어. 인터넷이 끊겼어. 인터넷이 끊겼어. 왜 끊겼을까요? 아 점검인가? 가야되나? 3시부터. 아니 나도 어제 3시에. 이 동네 KT 점검일 수 있어. 아니 우리 동네도 잠깐. KT 자주 끊겨. 3시에 이 시간에 잠깐 끊기더라고. 어디 거스냐? 어디 거스냐? 저 KT. 나도 KT. 난 SK인데도 끊겼어 어제. 나 KT인데 안 끊겼어. 아니 이거 여기서 하면 안돼. 그냥 밑에서 신호를 잡아줘야 돼. 끊긴 거 같은데. 답이 없어요? 가끔씩 문제 해결하면 될 때도 있어. 이벤트로 뭔가. 하다못해 그거라도 껐다 켜야 돼. 공유기라. 다 스테이머들이라. 맞아. 이게 인대가 안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윈도우 문제일 수 있거든. 형님. 근데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 28일 목요일인데 괜찮아요? 날짜를 바꿔야지. 풋살 날짜를? 아니면 우리만 못 나가든가. 그렇지. 우리가 안 나가도 잘 돌아가. 우리가 저기니까 바꿔야지. 끝났네. 그냥. 어떻게 해? 잦어버렸어. 그럼 제 폰으로 열고 인사하고 가야죠 뭐. 응 그래요. 아 인터넷이 아예 완전 못돌네. 끊겼어 인터넷이. 방법이 없어요. 공유기 껐다 켜보지. 안 되나? 이거 껐다 켜볼까요? 공유기 어딨어? 저 밖에 공유기를 껐다 켜셨나봐. 밖에서. 그러면 될건데. 선을 내가 어제도 껴는데. 그 모뎀을. 나도 케이티 자주 끊기도 했는데 나만 그런게 아니잖아. 나 안 끊기도 해. 나 잘 끊겨. 임대. 임대 그거 봐봐. 임대 그 이벤트 로그라고 있어. 윈도우에. 거기서 임대가 끝났습니다. 만료됐습니다. 이런게 있으면은. 임대를 계속 연장해주는. 공유기요? 어. 공유기 제가 따로 산거에요? 그런게 있어. 공유기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임대 관련이면 그거고. 그거 아니면은. 윈도우에서 좀 문제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냥 갑자기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끊기는거는. 임대일 확률이 높아. 가끔. 가끔 몇달에 한거. 되게. 나 많이 당해봤어. 고생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끊기는건 뭐라고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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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발류라고. 회사쪽에서 뭔가 걸어놓은건가 보다. 계속 못쓰게. 돈 받아야되니까. 회사쪽에서 전봇대에서 쓰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한번씩 살짝 끊겼다가 연결되는데. 그게.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침역적이거든요. 대체. 침역적이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은 시간이면 만료. 그러면 임대. 아. 이거까진 몰랐어. 3시 정각에 딱 끊긴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나도 어제 3시에 끊겼어. 집에서. 나도. 3시에. 근데 나는. 안돼? 껐다 켜도 안돼? 저기 이러면 안되는거야. 들어오면 저 마크가 없어져. 그치. 근데 나. 살면서. 3시에 방송하다가 끊긴적이 없었거든. 3시에 방송을 안하는거 아니야? 아니. 할 때있지. 오늘이 하필 그 날일수. 임대. 만료인지 봐야되는데. 이벤트로 비율을 어떻게 보더라? 이거 중단했다야되는거 아니야? 내건. 이건가? 근데 가끔 누르고 문제를 누르면 될 때도 있어. 될 때도 있어. 어 지금 들어왔다.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인테리 들어? 들어왔어. 마크가 사라졌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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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대요. 어 이거 어떻게 알아? 아 지금 파라네. 파라네. 아 파라네. 됐네. 그럼 다시 뽑아야되나요? 어디까지 나갔나 몰라. 지금 들어왔다 봐봐야겠다. 아 치마 치마. 눈동자 얘기까지 나왔대. 방송은 그냥 켜져있나봐. 눈동자 얘기까지? 방송은 안꺼졌어? 보여요? 눈동자 얘기까지 나왔대. 어 됐고 그럼 이거를. 채팅창은 팝업창 다시 해나본데? 뭐야 병건이 아직 아이디 안바꿨냐? 어 대신 연결하면 됐고. 하자. 왔네 왔네. 어 보이네. 아 누구 눈동자인지까지 안나왔대.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부터 이어서. 바로 거기이네. 마찬가지자 내리죠 다시. 됐고 이제 이어서. 다시 켜진거야 방송이? 네. 인터넷이 튕겼어. 네 튕겼어요. 저희가 끊겼어요. 눈동자가 깨끗한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형님이 눈동자 얘기. 일어날 때 어쨌든 충혈되기 마련인데.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딱 봤는데. 김기열 씨도 그렇고. 폴 형님도 그렇고. 예예. 약간 눈동자가 충혈이 되있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미백한 치아보다 더 깨끗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던 그분. 네. 누구죠? 철면수 씨입니다. 철수. 아. 제가. 다른 심성의 소유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그런 소유자 아니야? 아니 맞아요. 아니. 대본인 것 같아. 아까 다 다른 것 같았어요. 다들 대답을 했어. 아니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갓보기 씨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네. 갓보기 씨가 어색하게 대응을 했대요. 어. 굉장히 어색하게 이렇게 했어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어색한 웃음. 갓보기 씨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도 반론을 하고 싶은 게. 저는. 마피아를 안 해도 원래 어색해요. 아. 아. 그거는 내가 아는데. 네가 그 어색하다고 느끼는 그 어색함이 아니야. 너의 어색함보다 더. 지금 웃음 좀. 하하하하하하하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본인이 싫은 사람을 찍고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찍고. 아니요. 눈이 하얘요. 그럼 형 의견은 어떠세요? 누가 보면. 저는 아직 모르겠죠. 몰라요? 뭐 한 게 없던데. 한 게 없던데. 아니 그냥 찍고 찍고. 아니 그냥 따지면 평생 모르죠. 아무것도 알았던데. 아니 따지면은 직박이 형님입니다. 왜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말을 안 했어요. 아니 저는 그. 이 말 맞는 얘기. 이 말 맞는 얘기. 보통 자기가 아니면 계속 공격을 하는데. 아니 저는 심지어 이걸. 공개하지 마.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게. 침착맨님이 글씨를 잘못 쓴 건지. 서민이라고 써있어서 뭔가 그런. 서민이요? 계급이 있는 건가? 아니 진짜로. 그래서. 마피아라고 쓰여있었다면. 그런 제가 의심을 품을 수가 없죠. 서민? 서민이 있나? 경찰 서민 그런 게 있나? 뭐 피아? 무 피아?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그래서 내가 잘 보니까. 약간 획이. 그림자져서. 그 정도로 전 심인. 기어리 형은 왜. 아니 저는. 우리 네 명은 되게 여유 있거든요. 여기 두 명이 조금 여유가 없어요. 저 되게 여유인데요? 네? 되게 여유인데요? 마스크를 왜 쓰고 있죠? 마피아라서 마스크를 쓰고. 집에 가려고. 집에 가려고. 마스크 피아. 두 번 가려고. 마기꾼. 마기꾼. 얼굴. 좀 잘생겼잖아. 마기꾼 벗으니까 얼굴은 개같아요. 마기꾼이래 이거. 아니 근데 써. 써도 별로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기꾼 아니고 마피아. 마스크를 쓰면 더 웃겨요. 너 사회자잖아요. 조용히 있어요. 저 말 꺼드려요. 근데 아니. 사회자가 아니더라도. 여기 사람 죽어요. 어디 불어졌어. 아니. 던져놨는데 목에 들어가. 괜찮으세요. 사회자가 왜 비난을 해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사회자가 아니더라도 비난하는 건 참지 마세요. 아. 이것도 그러네. 이거는 마피아 게임입니다. 마피아 게임입니다. 형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종수씨는 풍얼냥님을 지목하셨고. 풍얼냥님은 직박님을 지목하셨고. 직박님은 종수씨를 지목하셨고. 당근님은 갑복이님을 지목하셨고. 갑복이님은 모르겠다.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근거가 아까 없었는데 좀 생겼어요. 뭐죠 뭐죠? 직박이 형님이. 어. 좀. 어. 오바스러웠어. 오바스러웠어. 아까 전에 이것도 당연히 안 보여주는데. 마치 보여줄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아니 나 서민으로 헷갈렸던 걸 말하고 싶어서. 요 디테일에 우리가 속은 걸 수도 있어. 서민 대 시민 이거 사실 모르잖아. 자기가 지워낸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굳이 얘기 안했는데. 형이라면 할 수 있어. 저는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정답이 나왔어요. 너야? 이 형이에요. 그러면 영태형이 원래 되게. 심하게 억울해하는데. 너무 태어내 지금. 그렇긴 한데 너무 평화롭다. 나 주인 사람 너밖에 없으니까. 이 형이 평화롭게. 내가 내가 하잖아. 급하게 억울해. 되게 평온했어. 말할 때 계속 보고 있어요. 눈동자가 한 치 흔들림도 없었어. 기열이 형은요? 궁금해하지도 않았어. 아 저는 갓보기라고 생각했는데. 갓보기. 그냥 의심스러워서? 그냥. 그냥. 아니 아까 좀 어색하긴 했어. 그냥 본인이 그냥 싫어하는 사람을 꼽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자 그러면 이쯤에서. 마을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죽일지를. 의심스러워서. 그나마. 자. 지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다 지목하는 거예요? 네. 손가락 씨를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 고개 들고. 아 이걸 시민들끼리. 시민들끼리. 하나. 마피아는 안 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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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욱하고 있죠. 네. 욱할 일이 아닌데. 아니 왜 욱하시죠? 얘 원래 멍청해. 하나 둘 셋. 어? 어? 눈치보다. 마피아라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는 사실 아무도. 아무도 별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 아니 원래 마피아. 원래 마피아들이 눈치보고. 투표 많이. 따라가려고. 반대로 하려고. 보통 물탈다고. 근데 자기가 걸리니까 당황했어. 순간적으로. 아 맞아요. 누가 조사해야 되지. 누가 조사해야 되지. 손은 아직 극로가 너무 없어서. 이러면 시민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마피아야. 안 할 거야? 시민의 권리를 포기했네. 아니 하세요. 이 소중한 참전권. 포기하실 거예요? 다시 하나도 될까요? 다시 하나도 될까요? 하나 둘 셋. 4대2. 매직빵 님. 두 표. 세 표. 갑자기 바꿨네. 네 표. 나랑 찍는 거. 이 사람을 찍어. 방금이 행동해. 나 싫어서 찍는 거 맞네. 아 뭐 싫어해요. 소인배 아직. 갓보기는 지목되셨고. 마피아 지금. 별로 하나요? 위력판 후보거든요. 지금 그냥 이대로 마피아로. 촬영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하세요? 억울하고 얘기해보세요. 억울하면. 최후별로. 최후별로. 아니면 답판하셔도 돼요. 마피아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몰리는 이유가. 행동이 어색해서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원래 어색합니다. 아까 했던 얘기잖아요. 원래 어색합니다. 새로운 걸 해보세요. 원래 그랬고. 새로운 거?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니가 마피아가 아니라는 걸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필해보라고. 제가 시민인데. 저를 한번 살려주시면은. 앞으로는 좀. 자연스럽게 행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피아 찾는 거예요? 그 계획을 더 디테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를 만약에. 뭐 살려주시면은. 시민으로서. 모범시민으로. 뭐 어떻게 쓰레기도 치울 거고. 뭐 이렇게 끝나고. 이것도 할 거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저를 많이 살려주시면은. 제가 오늘 뒷정리 다 하고 갈게요. 일단 살리죠 그럼. 뒷정리 일단. 사실 근데. 안 해도 얘가 할 거 같은데? 아니 그냥. 그건 같이 하면 되니까. 요런. 요런. 공약들이. 자기가. 억울하다는 걸. 아니 근데. 지금. 모르겠는데. 갓보기가 그냥. 시민인데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게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마피아라면. 내가 시민이라면. 되게 억울하거든. 나 절대 아니라고. 사실 시민인데. 사실 시민인데. 사실 시민인데. 사실 시민인데. 오 대리인데. 오 대리니까. 약간 포기한 느낌. 윙이감이 없어. 죽어도. 어차피 시민이 이기겠지. 사실 시민인데. 거짓 마피아인데. 시민인데. 시민인데. 내가 죽어도. 한 명이 죽어도. 마피아가 한 명이. 나는 얘 그런 마피아 아닌 거 같은 게. 우리가 이게 지금. 배드라지. 정의원 승격권이 걸려있는데. 얘는 지금 쫄딱오란 말이야. 그렇죠. 만약에. 얘는 지금 되게 올라오고 싶어. 만약에 내가 마피아 하면. 이렇게 여유 쓸 수가 없어. 엄청 열심히 할 텐데. 마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왜 죽어도. 어차피 네 명이 있으니까. 근데 네가 시민이라면. 마피아를 잡기 위해서. 네가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시민이라고 어필을 해줘야. 힌트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그냥 무능할 수 있잖아. 자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쯤에서. 갓보기님을. 죽이지 말지. 투표를 정하되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한마디를 돌려주세요. 제가 일단. 어차피 죽고 나면 시민인 거 아니에요? 한마디를 더 할 거면. 나마스 청소 5분 더 도와줘. 오케이 오케이. 5분 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가 일단. 죽으면 시민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 내가 생각하는 유력한 사람. 나야? 기열이 형. 아. 왜 기열이 형이냐면은. 지금. 본인의 생각대로. 게임이 너무.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게 흐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구나. 나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 나들 필요가. 자 알겠습니다. 광복이님. 살릴지 죽일지. 투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살려요. 나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야. 이거 죽이면. 살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죽어. 누가 죽여. 나 죽이는 거에. 나 죽이는 거에. 찬성. 살린다. 죽인다. 자 죽일 거면은. 아래로. 하나 둘 셋. 죽여. 일단 죽여야 뭔가 되는 거 같아. 살리는 게 세 편이기 때문에. 살리고. 자 밤이 됐습니다. 마피아가 이제 죽이는 건가요? 고개를 숙이고. 따가다가다가다. 마피아는. 마피아는. 고개를 들고. 죽일 사람을. 눈짓으로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짓으로. 고개를 들고. 자 알겠습니다. 고개를 내리고요. 자. 얼굴을 들어주세요. 얼굴을 들어주세요. 자. 밤중에. 김우중씨가 사망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예리했네. 이따다 이따다. 지금부터 말아봤네. 예리했구나. 김우중씨가 사망했고. 이제는 지퍼 잠그세요. 자 여러분들은. 첫 희생자를 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얘기했지? 제가 너무 의심받기 때문에. 얘 누가 앞에 하라고 그랬지? 얘가 아까 얘라고 했어. 제가 너무 의심받기 좋은 상황인게. 저 몰랐던게 의중이형이고. 지금도 죽이자고 투표한 두명 중에 한명이 의중이형이기 때문에. 내가 죽였을 것이다. 나를 몰려고 지금 죽인건데. 음. 그치. 본인이 죽였거나. 그걸 생각한 마피아 다른사람이. 자. 갑보기를 다음 타겟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범인이거나. 너 왜 웃으려고. 내가 마피아거나. 아니. 지금 약간 웃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나는. 처음에. 아무 증거도 없을때. 갑보기로 몰았잖아. 방송을 터렸을때. 갑보기로 몰았는데. 약간 침착맨 눈빛이. 되게 빨리 끝나네. 라는 눈빛이었어. 어. 사회자를 더 확한다. 첫게임이 너무 빨리 끝났는데. 어. 이렇게 빨리 끝나나. 다음게임 준비해야겠다. 안절부절하는 그런. 근데 그거는 반직이기 때문에. 몰랐던걸로 하세요. 네. 아니 그냥. 그냥 내 느낌이 한 번쯤 났는데. 몰랐던걸로 해야지. 쓱 봤어. 그럼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알았어요. 저는 이건 아까 이제. 즉박이 형은 과학적인건데. 자. 사회자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고개를 들어서 눈짓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 단군님이 죽었죠. 네. 제가 만약에 마피아인데. 고개를 눈짓을 했다면. 누군지 몰라요. 이쪽이네. 그렇지. 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직박이 형인지 단군인지. 그분이 안가겠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맞죠? 나는 마피아가 아니네. 고개를.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거는 과하죠. 이거는 과하죠. 오오오오오오오. 이거는 그럴 수 있지. 어. 잠깐 이 얘기 드리니까. 왠지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왠지 그렇게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 지났죠. 저는 그래서 가장 단군님을 지목하기 쉬운 사람이 이 셋이라고 봐요. 갑보기님과 저 정도는 직박용도 가능한데요? 가능해요. 근데 갑보기님 자리면 이쪽 시야로 갔을 때 침착매 쪽에서 헷갈렸을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차라리 어떤 풍얼냥님이나 이쪽에 더 확실하게 티가 날 수 있는 이 세 라인은 명확하죠? 저기서도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눈짓으로 하라고 이건 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약에 젤매 수심 자리예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당군이 죽었잖아요. 아 왠지한테 빠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만 해도 자 직박용 엎드려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를 고정했다는 게 고정관념 그럼 너는 사회자인데 유동관념 억지 억지 심심해요? 아니 저도 책임지고 마피아를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약간 마피아 편인가요? 한통속이에요? 근데 마피아가 나중에 청소 좀 도와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은 결론은 뭐야? 네가 말했는데 마피아를 도와줄 의미가 있다 그러면 추리가 맞아떨어지고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의심한 대로 이 둘 중 영태형이 의심되지만 아니 근데 직박이 형님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직박이 형들이 셋 중에 하나가 유력하다. 아니 근데 나는 여기서 눈짓으로 딱 봤잖아요. 사실 형도 가능해요. 아니 이렇게 내가 풍울 형님을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어머님 입장에서 안 보는데 일단 저는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게 갓도를 왜 지금 사회자가 자기는 마피아를 도와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내가 마피아인 것처럼 내가 잡아서 청소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범인으로 모는 게 마피아를 도와주는 거다. 그 소리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아무도 그렇게 추리가 가능해요.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왜냐면 지금 침착맨의 멘트가 저를 마피아로 모는 듯한 멘트인 거예요. 아 마피아 도와주면 이라고 했죠. 근데 사회자는 마피아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를 도와줄 거면 저를 범인으로 몰면 안 되죠. 진짜로 도와줘요. 나는 아니다. 근데 저 한 번 꼬은 거예요. 이거 왜 자꾸 게임을 아니 안 꼬았는데 걸리니까 꼬았다고 하다가 이거 망칠까봐. 아 안 꼬았어요. 이거 봐. 게임하고 싶죠? 아 심심해. 다음에 사회자 말고 한 번씩 바꿔 보세요. 어 근데 저 꼬 걸로 할까요 안 꼬 걸로 할까요? 꼬 걸로 하세요. 그래서 저 한 번 꼬은 거예요. 알았어 꼬았어요. 저는 반영해줘요. 네 반영해줄게요.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약간 혐의를 벗어난다고 하시는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유력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 두 분 중에 유력하지 않나 근데 최선순 씨 말대로 최선순 씨는 각도가 애매하니까 저는 직발경님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아까 서민 얘기도 할 정도로 그걸 어떻게 그 순간 상상해서 그렇게까지 제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형 형 형 형 형 머리가 완전 무거워 시민이에요. 근데 의중씨가 지금 되게 답답해 하잖아요. 실실 웃으면서 의중씨는 범인 누구 알아요? 의중씨가 마피할 수도 있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아 왜 가만히 놨더니 너 죽었구나. 저는 침착관님이 제일 답답해 보이는데요 지금 아 그래요? 나는 알 것 같아요. 어 조용히 하세요. 아 그럼 저한테만 알려줘 저한테만. 나 심심하니까 여러분들은요? 아니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그럼 기열이 형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냥 쓰세요. 아 나는 너의 얘기를 들으니까 너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죠?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났는데 너무.. 또 눈이 진짜 하얗더라고 직박이 형 말대로 근데 봐봐요. 방금도 눈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눈이 계속 하얗죠. 어떻게 지금 좀 빨간데? 흉열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흉열됐는데 지금 흉열됐는데 지금 흉열됐는데? 아니 지금은 흉열됐어. 왜 흉열됐? 피곤한가? 아까 하얘다니까? 의중씨가 알고 있나요? 지금 굉장히 죽으니까 딱 보이는 게 있나봐요. 멈췄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러면은 김의중이 죽기 전에 주장했던 갓보기가 혹시 유력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전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 나 이 둘 중에 하나다. 이 둘 중에 하나 원래 영재형인 줄 알았는데 이 형 되게 이잉하다. 근데 이번 라운드부터 갑자기 이상해지지 않았어? 근데 이 형이 바보도 아니고 이게 틀려야 될까? 아니 전 라운드에는 조용히 있다가 왜 갑자기... 자 그러면은 이제 투표를 한번 해서 손가락질 한번 자 하나 하나 둘 셋 자 한 표 2대1대1대1 한 표 한 표 아 두 표가 나왔어요 지금 투표 바꿔도 되죠? 안 돼요? 지금 바꾸고 싶어요? 네 예 바꾸세요 어? 어? 갑자기? 이렇게 안 돼요 안 바꿔줘요 안 돼요? 안 될래요 넌 누구 찍어요? 당근 찍은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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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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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의 투표? 투표의 투표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냐고요? 사회자 비기면 어떻게 하죠? 조금 더 한 30분 정도 더 토론을 할까요? 논의를 하게 하죠 그럼 두 명을 두고 하죠 아 두 명을 두고 하나 둘 셋 둘 둘 둘 둘 그러면은 여기 세 명 세 명은 됐네요 갓보기님 또 다시 심판대에 올랐거든요 아 마지막 반론 짧게 짧게 일단은 근거가 너무 없다 근데 아니 기어리 형 아니면 풍을냥경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나도 이게 약간 좀 아무나 모르는 것도 그렇고 이쪽은 아니야 일단 이쪽은 아니야 직박이 형이랑 동성은 아니고 이쪽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은 살릴줄 죽일지 살릴줄 죽일지 하나 둘 셋 아 죽였습니다 자 죽였습니다 이거 죽이면은 원래 마피아가 죽으면은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원래 마피아가 두 명일 경우는 정신을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게임은 계속됩니다 자 밤이 되었습니다 오웣 게임은 계속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가 안고 있는 거죠 마피아가 안가는 거죠 마피아가 안고 있는 거죠 자 고개를 숙이고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죽일 사람을 해주시고요 고개를 다시 내리시면은 되겠습니다 고개를 모두 들어주세요 오밤중에 오밤중에 매직빵님이 사봤어 내가 죽었죠 눈찍 갔어 찌익 찌익 지퍼찌 잘 생각해요 세 분 남았는데 여기서 잘하셔야 돼요 너가 마피아 말 안달아? 마피아는 한 명이야 세 명이니까 여기서 찾거나 못 찾거나 둘이 싸우세요 마피아가 한 명인데 둘이 싸우세요 둘이 진짜 둘 중에 한 명이 내가 누군지 확신은 안 들지만 나 아까부터 둘 중에 한 명이라고 했잖아 둘이 싸우세요 둘이 이렇게 어리석게 하지 마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왜 매직빵이 형을 죽였겠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너무 억지 작골 형제 그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그 다음 사람 죽은 거 아니에요? 단군 죽이고 제가 단군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럴 거면 이 형부터 죽였겠죠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려고 아 헷갈리게 하려고? 그리고 괜히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기가 힘들다더니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저는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얘기했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주세요 손가락도 아니야 고개를 들어서 눈짓으로 가르쳐주세요 손가락으로 했을 수도 있지 이걸 치고 있었잖아요 이걸 치라고 했는데 하나만 친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갑자기 일으켜서 누가 봐도 소리가 다르죠? 여기서 소리가 다르죠? 형님 눈짓으로 하거나 그렇게 했죠 처음부터 형이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정수씨 이거 생각하세요 아 처음부터 발로 하다가 이렇게 하하하하하하 에이 너무 억지하다 너무 억지하다 아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아 저는 아니에요 왜 아니죠? 저 아닙니까요 무슨 말 마케도 아니에요 저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응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거 아니에요 게임이랑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OES 드시던 분들 그것 좀 초콜릿탕 드시고 해야 될 거에요 이빨이 다 긴 것처럼 나오셔가지고 기다리자 그러면은 자 각자 얘기를 하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마피아지만 둘 중에 한 명은 시민이란 말이에요 1 2 3 1 저를 보고 솔직히 제가 저는 마피아가 아니고 시민인데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가 아닌 사람은 알 거잖아 왜 이렇게 다들 저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럼 영규 형이 다 알아요 아 당연히 시민 둘이 일하니까요 왜 형은 기열이 형을 의심하지 않죠? 아니 내가 모르고 가니까 기열이 형을 못하니까 잘 못하셔서 지금 아까 적응 기간이 이 형 게임 못한다는 얘기 되게 싫어하는데 뭐 그거랑 상관없죠 마피아랑 마피아 하셨으면 좀 더 어색했을 거 같아 나는 처음부터 형이었어 처음부터 형이었는데 저를 처음부터 찍지 왜 다른 사람을 찍지 계속 찍었잖아요 형이라고 시작부터 저쪽이 찍었잖아요 내가 뭐라하니까 저쪽 찍었다가 다시 온 거 아니에요 저쪽 찍었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으면 이렇게 찍었어야지 본인이 마피아니까 여럿 따라 움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부터 형을 지목했어요 자 그러면 투표를 한 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기열이 형 뭐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 고민되네요 두 명 중에 한 명 누구지? 명태 형이네 맞네 뭔 소리야 명태 형이네 나는 명태 형 찍을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도 진짜 아닙니다 제가 형님 이걸 하면서 이걸 아니지 저희 멘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돼 뭐 그거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다가 손가락 했을 수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 한번 와보세요 앞으로 살짝 나와서 이렇게 봐보세요 이런 거 여긴 사람이 안 느껴진다고? 너무 없죠? 너무 각이 잘 나오는데? 정수 씨의 다라이의 풍합이 좀 느껴지는데 그렇죠 풍합이 느껴지고 일반적인 사람은 풍합이 안 느껴지는데 잘 생각해봐도 돼요? 직박이 형을 뚫고 가야 돼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이 형이랑 배우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 내가 다른 사람이 이걸 해 각도를 딱 봤을 때 침착미나 눈을 맞춰서 뭘 했을 수도 있겠죠 형님!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찍었잖아요 근데 이 형은 왔다 갔다 했고 영태 형이 지난번에 안 오셨구나 이렇게 평온한 형이 아니에요 되게 억울해한 형이야 너 나 싫어하냐? 이러면서 어떻게 삐지는 형이야 방금 얘기했잖아 처음에 싫어하는 사람 꼴 꼽은 거 아니냐고 말씀 들었는데 계속 자기가 했던 말 맞게 하죠? 지금 여기는 사실 추풍령 산맥 넘을 수가 없는 시선을 넘을 수 없는 산맥이긴 합니다 그래서 종수씨의 주장은 이게 하려면 액션이 종수씨가 다시 해볼게요 과학적으로 크게 과학적이라는데 흥미를 한번 돌려보세요 일어나보세요 당분을 찍어볼게요 일어나보세요 직각으로 그 다음에 옆으로 찍어보세요 자 고개를 들어서 찍어주세요 걔네 걔네 살짝만 해도 돼요 그냥 일직선으로만 일어나면 돼요 자 고개 돌려보세요 이게 주장이 맞지가 않습니다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또 직박이 형이 만약에 안 되는 주장이 과학적이에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이가 만약에 나는 지금 확실히 섰는데 형이 판단할 거예요 지금 저는 영태형이라고 99.9% 확실해요 100%예요 형님이 어색해서 근데 기열이한테 갑자기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내가 보면서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응들이 그러니까 기열이 형은 누군지 관찰하고 있는 중이고 영태형은 자기가 몰리니까 나를 기열이 형이 아직 몰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투표하겠습니다 네 본인 설명이 다 반박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두 표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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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 왜냐면 이 중에 시민이 한 명 껴있기 때문에 설득을 시킬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반론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만약에 기열이 형이 마피아라면 우리가 당하는 건데 이 형은 지금 의심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형 봐봐요 내가 지금 이 형이구나 했을 때 흔들렸지 네 저는 둘 중에 한 명이 마피아라는 건 확실히 알아요 제가 시민이니까 아니 방금은 나라매 근데 이제 와서 본인이 찍히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기열이 형이 나 이미 찍어버렸잖아요 우리 증거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살려줘도 끝나네요 그러네 그러네요 그럼 끝났어요 네 끝났죠 그럼 마피아가 이겼네요 네 마피아 아니에요 아 아 왜 기열이가 트롤한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처음부터 영태형 눈빛 이 형은 마피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 그게 안 돼? 이게 안 돼? 대박 내가 힌트 아니 너무 말을 잘하니까 오히려 그게 난 의심스러웠어 왜 말을 잘해도 아니 내가 힌트 오지게 줬는데 나 완전 네가 좀 잘 좀 하지 내가 어떻게 더 잘해야 되냐 아니 이걸 안 되는 척 하는 척 하고 하냐 안 돼요 야 이걸 억지 그렇게 하죠? 난 처음부터 과학적인 근거부터 처음에 억지로 했어 처음에 억지로 했는데 더 일을 알아보라니까 일을 하죠 어 그게 다 설득된 거야 그래서 거짓말에 반박 당했죠? 정혜원이죠 아니 왜냐면 정혜원이요 야 인마 근데 정혜원이었어 1대 6이었는데 아니 나는 같은 같은 난 처음 시작하면서 이 형이 너무 의심스러워 딱 거의 확신했는데 확신은 아니니까 100%는 아니니까 이 형은 왜 못하냐 아니 우리 둘이는 처음에 너무 여유있었어 나머지는 약간 뭔가 좀 막 아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둘이는 그냥 약간 되게 관찰했던 것 같아 올려도 될까요? 폭풍하려니 이건 약속이니까 약속은 저희가 왜냐면 혼자 남는 게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는데 나이도가 있었어요 잘했고 또 저기 뭘 평가해 인마 평가해 하하하하하하 어이 가죽 좀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아 축하합니다 정혜원끼리 또 우리 네 안녕합니다 나와 인마 하하하하 은혜 되겠어요? 널 끌어내릴거야 은혜 되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아니 이게 무슨 조삼말기 신분제도 아니고 양반이 반절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벌써부터 이제 약간 세도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니까 의심을 너무 받네 아니 난 처음부터 딱 칭창민님이 한번 하실래 제가 사회를 한번 볼까요? 네 칭창민님도 즐기셔야 돼요 제가 사회를 한번 볼게요 그래 좋습니다 근데 이제 3시 반이기 때문에 막판하시죠 막판할까요? 막판할까요? 그 다 주세요 쪽지 아이 참 아 영태형이 왜 정혜원이지? 하하하하 그럼 마지막에 어떤 김기열씨는 좀 아니겠다 그리고 갑복이님은 죽었지만 모범시민이기 때문에 치고 가셔야 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범시민이냐 모범시민이냐 나 저리로 가야지 다 석당 형! 처음에 내가 형 딱 지목했을 때 아차했죠? 그러니까 나를 너무 잘 알아 그쵸 형 눈빛이 너무 편안했어 여기 쳐다보길래 딱 보고 있는데 눈빛이 하나도 흔들림이 없었어 하하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쓸데없이 그 얘기에서 저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하니까 진짜 그렇게 했을 거 같은 거야 하하하하 진짜 걔 이렇게 했겠다 아까 일어나보라니까 딱 일어났잖아 각도가 나왔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을 거 같은 거야 재현한 거 같은 거 하하 하하 쉽지 쉬워 이제 아시겠죠 네 축하합니다 나 되면 의심받는 거 없구만 나 되면 의심받는 게 이게 적당히 나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이렇게 기현이 형님 제가 힘써 보겠습니다 올라올 수 있도록 난 처음부터 이 두 명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어요 아아 단순했어요 나 좀 이쪽이 헷갈렸는데 얘가 그 눈빛 얘기할 때 되게 자 눈 감고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미세요 자 드리겠습니다 어? 자 쥐세요 뭐 자기 맘대로 주는 건가요? 아 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쥐세요 봐도 돼요? 아니 아직 보지 마세요 한 번에 보시고 쥐시고 왜냐면 이게 종이 모양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마피아 되신 분들은 자 저도 모릅니다 자 쥐세요 손으로 자 이제 확인하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몰라요 지금 자 가보세요 네 어? 확인하시고 문판식방님은 뭐 마피아 시민 이제는 자야 될 거 같은데요 마피아 시민이고 이전에 아니요 저는 시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무실야 될 거 같다고 아니요 졸리심이에요 졸리심이에요 네 마피아라면 졸리지 않겠죠 하지만 왜죠? 아 시민이니까 마피아도 이거에도 뭐 서자로 써있었나요? 서자로 써있었나요? 근데 아까 진짜 서자로 써있었어? 그게 접힌 부분이 딱 그 무슨 자로 써있었나요? 시민이라고 적혀있어 시민 두 글자 적혀있어 두 글자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기열이 형님이 너무 언급해달라는 듯이 발연기 하셔가지고 받자마자 아이씨 아까랑 똑같은 거 걸렸네 하하하하 그렇게까지 했어? 아니 연기했어요? 그렇게까지 연기했어? 아니 이거 너무 쉬워신 거 아니에요? 너무 언급해달라는 것처럼 마피아 하면 절대 그렇게 말 안하잖아요 아니요 못들었어요 어 내가 그렇게 얘기는 나도 듣지는 못하는데 혼자 말해주세요 혼자 말해주세요 마피아 하면 그렇게 말 안해요 어? 두 글자 하면 거짓말한다는 거에요? 어? 거짓말하신 거에요? 왜 나한테 그렇게 아니 그런 거 나 했었어요 지금 아 그래? 하셨어요? 기억이 안나요? 네 그럼 들었어요? 확실히 들었어요? 아 못들었어요 들었어요? 못들었어요 들었어요? 저만 거짓말해요 하하하하 했잖아요 아까 아니 이제 웃기까지 안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거짓말을 놓고 웃네 근데 이게 가포기님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가 마피아 하면 주목받을 행동을 좀 삼가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먼저 선빵을 치고 나왔다는 거는 확실하다 뭔가 마피아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그러면은 하셨는데 왜 거짓말 했어요? 아니 생각이 안 나 지금 멍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뭐 거짓말 아니고 아니 아까랑 종이가 똑같아서 그냥 똑같았다고 얘기한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설명해 주시는지 어? 아무 말도 안하고 있어요 아까 때 삐졌어요? 하하하하하하 아까 10년이었을 때 어? 관찰을 했는데 이번에는 관찰 안하고 여론의 흐름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까 나대서 아니 아까 나대꾸 기열이 형이 약간 못해가지고 약간 지금 현타 왔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구나 아니 말을 네가 너무 잘하니까 뭐 못할까요 뭐 이래요? 아니 그냥 좀 의심받으면 나 아닌데요 정도 해야 되는데 아예 네가 처음부터 왜냐면 난 처음부터 사람을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너란 존재니 근데 당근씨는 누군지 알고 있나요? 몰라요 저도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저는 영태형을 잠깐 봤는데 이 형이 마피아의 느낌은 아니에요 이번에 눈빛이 되게 좀 여유조워졌어요 약간 조급하게 쫓기는 눈빛이 아니야 아까도 여유롭다면서요 아까도 여유롭다면서요 마피아이가 차분한 척하는 연기한 눈빛이었고 지금은 그냥 갖다 부추겠네요 아니아니요 저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아 아 저번에 적으시던가 바로 아크로 시상케 쳐다보고 싶어 아니 한번 보는거죠 침착맨이 어떤 태도인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너무 아아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씩 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종수씨부터 이렇게 자 종수씨부터 누구를 의심하는지 가보죠 네 저는 어차피 첫 라운드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거나 심리적인 눈동자를 보는데 어 전파된 영태혁이었다면 지금파된 마지막에 예인거 같아요 왜죠? 눈빛이 흔들렸어요 흔들렸다? 그 이상의 근거는 없죠? 그건 없죠 자 다음 다음 갑입니다 매직빵님 저는 철면수십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죠? 달라 시민일때는 아까는 좀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다면 아까 관망하는 듯한 태도에서 어 그냥 좀 지켜보는게 마피아라는 건 아닐까 아까와는 느낌이 다르다 네 자 다음 정수씨가 실제로 시민일때는 되게 나대요 그러다가 마피아 되면은 자꾸 물을 탑니다 소극적이게 돼요 보통 많은 분들의 특징이긴 한데 하지만 저는 갑보기의 제보를 믿기 때문에 김기열님을 뽑혔습니다 기열이 형 아까의 제보 갑보기를 믿는다 아까 제보대로라면 아 똑같은 걸 연대 그럼 시민이들 그걸 의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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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그걸 왜 얘기해요 마피아인데 막 지금 한껏 조심해도 부족할텐데 근데 저는 못 들었는데 저도 못 들었어요 저도 못 들었어요 근데 갑보기만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갑보기 들었다 자 의견은 좀 갈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영태형님 누구를 의심하시는지 철면수심 찍겠습니다 철면수심 오 많은 분들이 의심을 사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하하하하하 농담이고 아까랑 달라요 죽였으면 좋겠어 죽여버리고 싶어 죽이고 싶어 딱 썼을 때 아까는 약간 관찰하면서 공격적인 포지션이었다면 지금은 좀 약간 흐르고 관망한다 좀 그런느낌이 인기긴 아니요 안돼요 왜 안되죠 아 잠깐 짧게 짧게 10초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열이 형이 풀 일을 보고 멍청할 수 있는 다 안되죠 현따가 왔어요 아 상속했다 아까의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너무 그러지 말자 네 자 그럼 기열이 형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번에 철면수님 같아요 음 왜냐면 아까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말로만 이렇게 하고 계속 이걸 뭘 만지면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되게 시무렇게 뭔가 되게 밝았는데 아니 염티 형이 정현이 됐잖아 저 형 균형 돌린 게 재밌었는데 하하하하하하 근거랑 빈약하죠 근거랑 빈약하죠 아니 충분해요 충분하죠 헌타올만 합니다 근데 얘는 먼저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얘는 아니에요 아 얘는 마피아면 이렇게 마피아면 이렇게 먼저 지목하자 자 종수 마지막으로 갓보기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촉이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오늘 어 그래요? 기열이 형님 굉장히 수상하고 어 그리고 치명은 아니에요 어 마피아는 아니에요 마피아일 때의 눈빛이랑 시민일 때의 눈이 달라 다르죠 마피아가 되면 눈이 좀 이상해져 하고 신나하잖아 눈이 좀 이상해지는데 덜 신났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마피아 아니더라도 죽는 게 낫다 다른 사람이 아니 그렇다고 죽이면 안 돼요 시민이어도 지금 죽는 게 좋아요 에이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지 근데 그건 맞아 무능한 시민은 없는 게 나아 자 아까 강했잖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시더라도 이거는 저 반론이 또 이거 이렇게 몰아간다고요? 이게 마피아입니다 이게 마피아 게임이에요 디스 이스 마피아 게임 그게 마피아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 둘 아니 반론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일단 지목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지목해주세요 자 어떻게 되죠? 기영이 형 몰표입니다 자 그러면 김기열 회원님의 마지막 혹시라도 반론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니 그냥 사람 몰아서 이렇게 한 명 보내고 맞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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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라이가 처음에 한 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목소리가 되게 커졌죠 네 억울하니까 옛날에 시민일 때는 이렇게까지 안 억울해야 돼 그냥 안 억울해 왜냐면 다른 시민이 해줄테니까 근데 마피아이가 지금 더 억울해 이제는 아 정해여은 끝났지만 기회가 끝났어요 이제 기회가 없어 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맞네 어어 어어 근데 이거 저도 몰라요 본인이 본인 마피아만 압니다 다 찍을까 내가 혹시 마피아인가 또 어설프네 혹시 어 혹시 자 자 자 자 자 이게 아래가 죽이는 겁니다 자 김기열 회원님 죽입니까 살립니까 소득해주세요 자 너도 모르잖아 저도 몰라요 자 김기열 회원님 본인이 밝혀주시죠 시민입니까 마피아입니까 너 진짜 내가 마피아 같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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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피아 마피아 이 형 진짜 웃겼다 마피아세요? 진짜로? 정황하잖아 정황하잖아 몰라서 그래 나 몰라요 정황하잖아 정황하잖아 마피아면 쫄병 내려도 될 텐데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마피아 형 마피아예요? 마피아예요? 아니 시민이어도 얼마 안 있으면 마피아 될 것 같아 형 빨리 지금 마피아요? 나 몰래 아 맞구나 진짜 못해 아 뭐 개그맨이 이렇게 못해? 어어 아니 나는 원래 철수를 의심하다가 왜 야 나는 처음에 시민으로 봤어 그래서 아 나 죽어야 된다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면서 막 엄청 억울해 갑자기 아니 얘 진짜 잘못 입었잖아 아니 아니 진짜 봤자마자 아이씨 아까랑 똑같은 거야 잘 쫓으세요 아니 내가 안 따라서 저거는 종이랑 똑같은 변이 있는 거야 여기 이 면이 생에 미련이 있어 아 여기 똑같은 면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몰리니까 너무 티나게 막 목소리가 갑자기 되게 커지면서 막 아니 그러니까 마피아로 죽으면 되는데 시민으로 죽을까봐 아 저는 약간 좀 억울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약간 트라우마가 약간 있어요 아 왜요? 어디 이제 촬영을 갔는데 1박 2일 촬영을 갔는데 스태프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맨날 나를 보고 있대 그래서 어?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 요즘에 뭐 특별히 고정을 하고 있는 게 없는데요? 뭘 보고 계시죠? 그랬더니 침투부에서 나를 맨날 본다는 거야 아아 그래서 침투부에서 왜 저를 맨날 보시나요? 맨날은 아닌데 아니 맨날 본대 자기 막 잠 안 올 때도 보고 여기 몇 명이 그래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옛날에 어몽어스 할 때 너무 못하셔가지고 하하하하하하 맞아 어몽어스도 못하긴 맞아 맞아 어몽어스 할 때는 진짜 못했어 아 제일 못했어 저 근데 오늘도 되게 못했어요 그때랑 똑같은 거 같아요 난 그때는 생각 안 나는데 아니 기그맨이 왜 그렇게 못해? 아니 마피아로 게임을 못하네 아니 근데 이 형 그냥 게임을 못해 다행히 게임을 못해 공채가 아니잖아 마피아도 못하고 순차도 못하고 저도 몇 번 보니까 알겠어요 그냥 거짓말을 못하면 아니 근데 그냥 게임을 못해 아니 막판이 이렇게 또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한 번 더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아니 제가 사회해볼게 아 제가 사회해볼게 너무 짜증났어 나도 한번 해보자 너무 짜증났어 나 쟤네한테 너 혼자 다 안났네 나 왜 그걸 왜 아니 너무 들렸어요 너무 들려가지고 아무도 못들었는데 근데 그 말 하긴 했어? 네 아 근데 또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 나는 다시 이렇게 자 두 명 더 주세요 두 명 반납해주세요 반납해주세요 아 나는 못하는데 먹는 거 아니에요 형태형 어? 드시면 안돼요 드시면 안돼요 아휴 흘려 진짜 찐막이고 찐막입니다 찐막 저 병원씨 힘내세요 파이팅 네 저 졸려요 아 졸리죠? 안전이나 졸리 막판이에요 자 제가 손 내밀고 있으면 드릴게요 네 저도 안봅니다 아 네네 이거 보면 되나요? 아직 안돼 알겠습니다 기다려 같이 봐 조심하라 저도 몰라요 몰라 알 수가 없어 됐습니다 자 이제 고개 들어서 확인해주세요 하아 네 아 확인 되셨나요? 자 그럼 다들 고개를 숙이고 색상을 도다 도다 쳐주세요 여기 보이세요? 아니야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아 뭐하는 거야 아니 제가 마피아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 뭐야 다들 고개를 드시고 대화를 도란도란 나눠주세요 네 어때요? 이번엔 저는 예 뭐 시민이냐고 아피냐고요? 아니 그냥 뭐 어떤 이번판을 이만한 각오라든지 편안하게 말씀 한번 저 또 재미없어요 시민이네 시민이다 약간 재밌는 얼굴인데 아니 그래서 저는 사회자일걸 그려 어 재밌는 얼굴이야? 아니 제가 웃을 거 싶은데요? 아니에요 눈이 약간 부대룡처럼 됐는데 어? 갓보기 어때요? 눈 아까랑 달라? 눈이 약간 부대룡처럼 됐는데 아까랑 달라 마피아 눈은 아니고 진짜 시민이 되어서 실망한 눈 아 진짜 실망한 눈 실망한 눈 오늘 촉이 좋으니까 갓보기한테 좀 맡겨봅시다 실망한 눈 어 갓보기한테 맡겨봅시다 야 또 나갔냐? 너네 얘네 얘나 형 아까네? 기현이 형인데? 또 찍어보지 기현이 형 예다 기현이 형이다 아니 기현이 형이야 아니 시민이는 이렇게 하는 일 없잖아 아니 과해 아니 시민이 과해 아니 시민이 과해 아니 시민이 과해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시민인데 누구야 아니 소련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이게 약간 그거야 똥 아니야? 말다 아니 갑자기 내가 시민인데 내가 아닐거라고 어필하는데 좀 과하게 과하게 이번에 아니여가지고요 아니에요 담임씨 아니라고요 진짜 아니에요 이번엔 나 아니야 또 나갔냐 왜냐면 지금 발끈한게 이번에도 투자에 걸리면 진짜 자존심 상하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지 않았어요 이 형이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이번엔 아니야 진짜 아니야 형이 마피아야 아니 나 죽이지마 나 누군지 알거같아 아니 형인데 누구같아요 대충 막 찍어 대충 막 찍어 기활해요 왜 재미있으면 재미있는거같아 잠깐만 자수하면 한판 더 하게 해줄게요 이거 자수할거야 이대로 끝납니다 아니 형이 지금 유력하게 의심받는데 나는 아니라니까 진짜 내가 자수를 왜해 나 진짜 아니에요 이대로 끝나요 만약 마피아면 본인만 못하고 그냥 끝났다고 나 게임 드럽게 못하고 그냥 마피아 지금 부듬슬 따라와 진짜 게임 못한다고 할 줄 얼마나 못하시잖아요 아니 나 아니야 이번엔 진짜 아니야 근데 어떻게 2연속으로 걸렸지 2연속으로 안 걸렸어요 6명이라 은근히 확률이 낮진 않아요 아니야 6분의 1이라 6분의 1, 6분의 1, 36분의 1 다른 분들은 뭐 의견 말씀하실거 없나 담보기 좀 얘기해보세요 네 누구같은지 얘기해보세요 형은 아닌거같아요 아닌거같아요 진짜 정확해 그냥 느낌이 그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시민일도 진짜 억울해 첫번째 판 할 때 그 기운이에요 시민일도 진짜 억울해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단군 같거든요 단군이 계속 하하하하 하나도 안 웃긴데 근데 그냥 반응이 재밌어서 계속했어요 반응이 재밌어서 아니 뭐 계속 찌르고 계속 반응이 나오니까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아니거든 난 진짜 아니야 근데 기열이 형 아니면 즉박이 형 같긴 해 아니 반응이 난 진짜 아니야 형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 나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진짜 아니야 아니 진짜 나는 기열이 형 같아 진짜 아니야 너 자유롭게 아니 기열이 형 찍고 아니면 나 죽여 그럼 아니 아니 그럼 같이 죽어 풍얼냥님은 어떻게 써 저는 저는 아니 저는 시민이고 첫판에 그 관망하던 풍얼냥의 냄새가 나긴 나 약간 납니다 아니 여기서 난리쳐서 지금 한 명 패고 있는데 굳이 난리라고 있잖아 왜 길 참여를 안 했어요 다 때렸네 아 5초 때려요 계속 막고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 멍성마리한테 왜 참여 형님 게임 못하시잖아요 했어 아 했네요 형 아니에요? 아니 우리 마을 멍성마리하는데 왜 참여 안 하냐고요 시민인데 멍성마리하면 시민이면 아니 범죄에 참여해야 돼 범죄에 마피아가 가만히 있는 거지 아까 우리 처음에 생각해보니 봤잖아요 기열이 형이 나 한번 찍어봐 이 전에 가장 먼저 나왔던 말이 직박이 형이 침창민한테 이번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 그냥 왜냐면 참여를 늦게 했기 때문에 또 여기 주인공이랑 말을 시켜주고 싶어서 먼저 말을 걸어준 거예요 그지? 어 근데 진짜 그 의도였어요 형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시민이라고 써있어요 저도 제가 마피아였으면 좋겠어요 한 판쯤은 한 번에 뭐라고 써있었어요? 시민 아쉽게도 아니어서 형 아니에요 나 아니야 사실 기열이를 되게 의심했는데 나 되게 의심하는 기열이를 막 딜하고 있을 때 이렇게 쓱 봤는데 풍월 형님이랑 눈이 툭 맞으셨는데 풍형이야? 뭔가 조용한게 아까도 아니 나도 뭘 했다니까 형님이라서 그럼 우리 지금부터 한 번씩 의견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의견을 최대한 들어갔는데 갓보기님부터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죠 최후별로 난 진짜 모르겠어요 최후별로는 아니고요 졸리세요? 아니 아니요 꼬마 범인같은지 뭐 갓보기 계속 알아들었잖아 직박이 형 아니면 풍월 형 형님 아 인거 같아요 나도 갑자기 직박이 형 그러면 풍월 형이에요 너무 약간 그 묻어가려는 것 같아 그렇지 자기가 안 몰리니까 안 몰리니까 아까 내가 찍으니까 저쪽을 찍고 막 이런 식으로 아니 아니요 처음부터 막 액션에 참여했잖아 내가 막 기열이도 하고 근데 하는 과정에서 뭔가 되게 조용하구나 이걸 느껴서 이쪽으로 의심을 너무 조용하면 의심 받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거두는데 별로 영향대가 없어 영향대가 없구나 의심을 피하려고 그냥 이제 하나만 하는 소리난다 의심 안 받으려고 그냥 건드리고 느낌을 하는거니까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 오케이 갑자기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풍월 형님 같아요 어 왜요? 첫 판이랑 좀 느낌이 비슷하다 느낌이 비슷하다 어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있긴 있어 사실 나도 있었어 그럼 영태형은요? 저는 직박이 형님 아 내가 딱 찍으니까 이제 아 이거 큰일났구나 발직에 불 떨어졌구나 아니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반격을 하려고 여기서 계속 기열이 형님이라니까 그래서 형이 웃기긴 했어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의심이 저라고 하니까 그냥 찍었어요 이 형은 공격받으면 반격을 해 저는 똑같이 얘는 아닌거 같아 저는 똑같이 의중씨 왜냐면은 진짜 하나도 안 웃겼는데 혼자 웃고 있었어요 아 저는 우참의 반대 뭐죠? 어구 어구는 아니었어요 나 진짜 웃겨서 웃긴 거야 니 어구시 더 많은 인마 아 욕하지 마세요 아무리 아니 평소에는 그런데 인마 인마 아니 평소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과했나요? 일도 안 웃겼는데 혼자 계속 아니 근데 난 좀 웃겼는데 같이 웃었는데 아니 왜냐면 기열이가 전판에 못한게 있어서 그리고 웃었는데 그 텐션이 지금 거짓으로 올려 놓은 텐션이 지금 혹시라도 그 꺼질까봐 꺼질까봐 계속 어쩔 수 없이 활발히 말을 하고 있는 본인이 마피아라서 가만히 있는게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네모는 그런 계속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 그러면은 침착맨님이 단군님이 아 뭐 찍는거 어쩔수 의심받는거 어쩔수 없고 전 아니니까 저는 풍월형님 아니면 김기열님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는 김기열이 막 과하게 하는거라 진짜 얘가 한번 더 걸렸구나 너무 재밌겠다 나도 그랬어 너무 그 생각이었는데 그냥 그때 1경기에 풍월형님 느낌이 갑자기 확 다가와서 그래서 저는 풍월형님으로 생각을 했죠 단군님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니가 진짜 아니에요 하면 진짜 아니라고 믿잖아 진짜 아니야? 나 아니지 어? 나 아니지? 아니겠지 나 아니지 나 아니지 이거 또 나몰아가는거야 진심이 안됩니다 아니 진심이 안됩니다 기열이 아니에요? 나 아니야 또 나몰아가는거? 처음 모르는데 또 나몰아가는거 하니까 약간 너 아니야? 아니야 얘도 좀 은근히 모르겠는데 아니요 마지막으로 최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투표할게요 전 아닌데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는데 그냥 기열이 형이 또 걸렸으면 웃겼을거같애 기열이 형한테 근데 나 진짜 안웃겨 아니야 걸렸으면 웃겼어 아니요 니 번에 안웃기도 하고 자 투표하겠습니다 자 생각한 사람 준비되시고 하나 둘 셋 어 어 풍월이 형님 3표 김기열님도 2표 매직박님 1표 자 풍월이 형님이 지목을 다겠네요 자 풍월이 형님 최후별로 내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직박이 형님이라 생각하구요 기열이 형님도 아닌거 같아요 그냥 아까전에 막 뭐라하니까 그냥 이번에는 당황해서? 약간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건데 또 공격 당해버린거죠 네 이들에게 이들에게 이쪽 자리에 앉은 이들에게 억울하신거 같아요 본인은 아니다 근데 저랑 파이널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찍어야 되는데요? 네 저는 여기 찍고싶었는데 어쩔수 없이 여기 찍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은 본인을 살려달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네 아 저는 아니니까 여기 아니 형이 제일 많이 지금 형이 지목당했어요 형이 지금 살려달라고 해야된다니깐요 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최 저는 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걸릴거라 생각은 일단 내가 보기엔 아닌거 같긴 한데 성의가 없네요 그러면 손가락 들어주시고 죽든 나 죽이든 말든 이미 난 정이형 됐으니깐 정이형 됐으니깐 약간 정이형 됐으니깐 지금 또 정이형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형이 지금 아니 이 게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형님 방금 승급했다고 아니 이 게임은 적극적으로 왜 여기서 지면 떨어뜨릴려고? 아까 떨어진 사람들도 떨어져야지 안 떨어뜨려 자 그럼 손가락 내밀어주고 풍어의 양님 풍어의 양님이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잘해 풍어의 양님을 죽일지 살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다 둘이 파이널 아니에요? 형이 셋의 표야 형이 셋의 표 나도 하는건가? 형은 알지 자 하나 둘 셋 3 대 1 풍어의 양님은 사망하셨습니다 자 그럼 풍어의 양님은 신인지 마피아인지 저는 시민 이고 싶은 마피아입니다 아니 똑같지 못하네 나보다 더 못하네 첫번에 더 못하네 어떻게 저 형이 2학생 1대 한거야 진짜 못하는데 더 못하는 형이 있었어 아니 뭐라 그랬는데 냄새가 나더라고 저 형이 있는게 바쁘다 1경기랑 냄새가 났어 잘한다 왜 잘 찾어? 어 그러게 한 번에 다 찾았어 아니 무슨 첫번째 경기랑 느낌이 또 똑같다길래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 반대로 아니 되게 비슷했어 되게 비슷했어 설마 그런가? 아니 진짜 비슷했어 사람이 그렇게 하게 설마 그렇게 게임 못한다고? 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아니 비슷해가지고 내가 아니 근데 나는 데드라이스 마피아 많이 해봤는데 이건 마피아가 아니야 마피아에요? 마피아인데 이거 마피아 그냥 계속 공격해가지고 어떻게든 틈을 찾은 다음에 아니 근데 그 틈에 이제 그런 느껴지는 그런걸로 하는거죠 형 잘 봐봐요 여기 두번째 판에 한 번에 찍었고 세번째 판에 찍었죠 첫번째 판도 제가 찍었는데 이 형이 트롤에서 이긴거라니까 맞아맞아 니가 트롤을 했지 근데 난 난사했는데 난 난사했는데 난 난사했는데 다 못맞혔냐 한 발째 안맞았어 난 가만히 있어야겠다 나도 나도 난사했잖아 아니 근데 너무 티나 만약 마피아면은 재밌어해 마피아 한 번 걸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까 하프하고 투표하는데 아니면 재미없어 막 나 쳐다보고 에이 막 이러고 있더라고 옆에 보면서 원래 근데 마피아가 그런거에요 사람들의 평소와 다른 그 약간 난 어차피 정연이고 고생했고 마무리 딱 4시네요 우리 이제 끝났으니까 마지막은 애국가 부르면서 끝내죠 애국가요? 원래 종료하면 나오잖아요 애국가 애국가 4절로 마무리하죠 4절이요? 1절로 하죠 3절 어때요? 3절로 할까요? 뭐 원하신대로 모르세요 혹시 4절? 에이씨 3절이면 가을 하늘 공활한데 가을 하늘 공활한데 가을 하늘 공활한데 3절로 하십시다 하나 둘 셋 넷 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감사 대안사랑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아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월 28일에 베드론 MT로 예예예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